모험가, 도전가, 마라토너,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 뭐 이런 도전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가님 책 보니까 한국형 미라클 모닝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미라클 모닝과 한국형 미라클 모닝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명사가 돼버렸어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여섯 가지 습관, 나를 구원한다고 해서 뭐 학원, 시각화, 명상, 독서, 쓰기, 운동 이렇게 여섯 가지라고 하는데 한국은 원래부터 미라클 모닝이 있었던 나라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마을운동을 했던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는 5시부터 일어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때부터 새벽종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때 그 새마을운동을 한 그 박사님이요. 정말 무조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그 새마을운동을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행동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신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는 원래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이라는 게 원래는 정말 물이 거의 없고 사람들에게 수용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변한 전 세계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한강의 기적은 원래부터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지만 한국형 미라클 모닝은 우리나라의 원래 기적은 이미 미라클 모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형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좀 일어날 때 자신이 원하는 꿈에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아주 너무너무 설레고 개쁜하고 개운하고 행복한 상태로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기적의 1초 습관 책에서 8가지 습관 한국형 미라클 모닝은 8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우리 한국 미라클 모닝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그 기존의 과거의 습관하고 달리 새롭게 바뀌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도 전 세계의 의식이 바뀌거든요. 그럼 그 8가지 한국형 미라클 모닝의 각 항목들이 어떤 건지만 미라클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라 S 여러 개라고 해서 미라클이라고 해서 M은 메디테이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초라도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거 이렇게 명상 그 다음에 I는 이메진이라고 해서 저의 꿈을 상상하는 거죠. 우리 이건복 선생님도 계속해서 성장 읽기를 통해서 많은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들이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꿈을 시각화하는 거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락 A는 리드, 독서하는 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허겁지겁 출근하는 것보다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책에 있는 표지 한 번 1초 딱 이렇게 읽고 기적, 오늘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1초 동안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고 이렇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를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할자를 이렇게 정독을 해야지만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바꾸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드는 독서고 미라클즈의 L 그 다음 A는 어펌이라고 해서 긍정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내면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화건이에요. 화건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최면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오늘 아침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아침이 계속해서 괴로워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감사? 이걸 외치면서 일어나면 삶이 감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감사를 하면 불을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1초를 바꾸는 거죠. 감사. 이렇게 해서 화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언어로 우주에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화건, 확신을 가지고 밖으로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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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이럴까? 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화건이에요. 그런데 이건 부정화건이죠. 그런데 긍정화건은 아, 난 할 수 있어. 생각을 딱 바꾸는 거예요. 1초 안에.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화건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이게 깨어있는 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화건하고 부정화건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85%는 어제의 생각을 반복하고 그 중에서 7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약간 바뀌지 않는 원인이 이 화건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대화.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차가 막히는데 와서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나는 이렇게 인터뷰할 거야 라는 거를 상상하고 시각화를 하고 딱 화건을 하면서 나는 어딜 가든,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저는 영어를 좀 해서 이렇게 향상하는 거죠. 나는, 나는 뭐 I stay calm and at peace. 나는 stay calm and at peace. calm, 평화롭고 and at peace. 평화롭다. in the face of change. 그러니까 변화의 페이스, 공면에 있을 때 나는 나는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 이게 자동이에요. 1초 만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를 운전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마음이 평온한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이 잠재의식에 있는 이 화건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딱 1초 만에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affirm, 긍정화곤 하고 thin은 clea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좀 괴롭거나 좀 어지러우면 주변이 되게 어질러져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딱 체감권을 펼쳐놓고 이렇게 종이하고 펜을 들고 있으면요. 뭔가 명상 상태가 돼요. 그래서 clean이라는 거는 clear,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좀 정리하지만 주변 환경으로 약간 좀 작동사니가 많으면 그걸 좀 이렇게 세워놓거나 정렬했거나 주변에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면 이렇게 버리는 이런 정리정돈이요. 되게 마음공부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clean은 청소하기. L은 배우기, run, 배우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성장읽기도 있고 세바시도 있고 성장문답도 있지만 그런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보다 먼저 성장하신 분들이 어떤 삶을 이렇게 바꾸셨는지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을 1분이라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퀘스트나 팟캐스트나 그런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런 거 오디오북, 성장읽기 이런 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1초만 바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인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 E는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운동하기인데 우리가 운동은 너무 사람들이 무슨 마라톤을 뛰어야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혼자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서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데 이 운동하기를 그런 어떤 걸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점프도 한 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핑 잭을 할 수 있고 좀 걸을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운동, S는 스크롤이라고 해서 쓰기 쓰는데 약간 낙서하듯이 휘갈기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글 쓰려고 그러면 작가가 쓰려고 하면 어디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낙서하듯이 오늘 아침에 뭘 할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꺼내는 거예요. 그럼 낙서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부자는 낙서를 할 때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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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된다는 그 부에 대한 낙서를 할 때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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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학원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낙서를 할 때도 부, 부, 부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쓰는 거는 종이에다가 쓰는 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지 쓰는 거예요. 꼭 글이 책을 쓰고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우리가 뇌하고 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어디에다 종이에다 적으면 이게 명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 여덟 가지를 한 가지 하면 좋은데 여덟 가지를 다 돌리는데 8초예요. 솔직히 8초예요. 근데 이거를 아침에 하다 보면 평일에, 그러니까 낮에 어떤 시간이 되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럼 바로 적어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다? 아니야.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호흡이 가빠요. 그러면 약간 호흡해보자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그 자리에서 다시 평화가 와요. 그리고 이제 뭔가 배우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그 성장함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성장한 사람들이나 바뀐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너무 빨리 체험할 수 있어요. 여덟 가지 들어보니까 사실 일반인 보통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숨 막히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뭐 너무 가짓수도 많고 아 그래요? 할 것도 많아서 할 것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의 뭔가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이런 걸 하겠다는 생각이 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게 그럼요.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2016년에 삶이 1월 달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너무 불안하고 그다음 밤마다 야식을 먹고 밤늦게 자고 그냥 쓸데없이 밤늦게 자고 일단은 먼저 건강이 이상이 온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몸에 쥐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었다니까 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뭔가 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그때는 운동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안 했죠. 그러니까 책은 원래 좀 읽기는 했지만 이렇게 뭐 다양하게 책을 읽지도 않았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예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뜨붙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게 몸에서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민감하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해서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딱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미랍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자세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여덟 가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서만 해도 얼마만 근데 제가 독서만 해보기도 했고 운동만 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로웠을 때는 이렇게 책에 보니까는 상상하고 시각화를 하면 된다네. 그리고 뭐 이렇게 명상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세미나드 하는 거 알아.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할 수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어 그날 아침에 책을 읽고 아침에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해서 딱 이걸 여덟 개를 다 돌려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평화가 온 거예요. 그 기분이 너무 신기한 거죠. 기존에 맛봤던 그 아침의 평화로움하고 다른 거예요. 아침에 그 괴로움 지옥 같은 거죠. 약간 일어날 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완전히 너무 달라져서 안 되겠다. 이거를 하면은 왠지 평생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 인터넷 카페죠? 네네. 네이브 카페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습관이라는 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누가 날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이거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분도 이제 아 좋을 것 같아 해서 딱 두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오 너무 좋은 거죠. 계속 일어났는데 시간이 아침이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막 선물 주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 진짜. 그러고 나서 오 20분 일찍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그랬더니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쓰다 보니까 뭘 쓰다 보니까 내 꿈이 작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작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작가? 그럼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부자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했던 걸 하는 거죠. 기존에 안 했던 거. 그러면서 막 뭔가를 찾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작가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작가들을 많이 찾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시가 되고 5시가 됐는데 오 꿈을 막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4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3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3시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시간이 하루가 48시간처럼 이렇게 운행이 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막 너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오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같이 달리면 같이 달리시고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딱 읽자마자 바로 변하신 거예요? 운명의 책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책이 있어요. 저는 미라클 모닝 전에 치유라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는 그 책에 육아할 때 되게 힘들 때 되게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과거의 습관대로 사니까 엄마, 아빠의 무의식대로 그대로 저희 아이를 키웠던 거죠. 그때 루이스에이의 치유 책을 읽고 완전히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학원을 따라 쓰면서 조금 조금 긍정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잡동산의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재활용 트럭을 재활용 트럭이요? 재활용 트럭을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어떤 신혼 가구가 앤티크 앤티크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부대집 보면 앤티크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저는 그런 걸 좋아 좋아서 바르코 가구에서 그걸 샀는데 그게 별로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트럭에다가 자전거도 안 타는데 자전거 새 것도 다 실어서 보내고 모든 거 소니 오디오 이런 거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잡동산의를 버리니까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영화 같은 주택에서 살게 되고 아까 잡동산의를 버리면 삶에 없던 큰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싫은 물건을 껴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물건이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되게 좋은 물건으로 채워야 된다는 지금은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으로만 다 버리고 책으로만 그래서 이제 그때 버릴 때에도 아이들 동화책 이런 거는 남겨뒀어요.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아직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하고는 문명의 책이 나타나요.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삶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살만하고 재미있잖아요. SNS 보면 영화 다 보고 그런데 이제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책이 나타나거나 어떤 계기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켈리 회장님이 웰 띵킹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답십리 그쪽에 한성시럽이 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그쪽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공순이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공장지대였거든요. 아파트 없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 친구 영숙이랑 같이 약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이분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뭔가 행동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그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을 이루셨는데 궁금하다. 분명히 나처럼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책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프로렉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성시럽에서 공부를 이렇게 좀 잘하면 야학을 보내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잘하면 이제 학교까지 보내준다고 해서 이제 학비 대주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밤 12시까지 친구랑 공부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난방도 없고 그냥 휴스타일 뭐 이불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제 그 공순이들이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야학하는 대로 이제 가면서 거기서 공장에서 그런 백설기 빵을 줬나 봐요. 그때 유행했대요. 그런데 그 백설기 빵을 그 친구 옆에서 이제 차 타고 있는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그 백설기 빵을 먹었다가 기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옆에서 같이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공부해서 정말 한번 성공해보자 이랬는데 친구가 옆에서 죽은 걸 본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당장 이곳을 떠나자. 그래서 답심료를 떠나요. 제가 저는 그때 살아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떠났어요. 어디로? 파리로. 왜냐하면 한성시립이 또 약간 그런 거 올포유 같은 거 지금 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로 떠나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어서 간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게 좀 약간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있는데 책을 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다시 시골을 가거나 엄마 있는 데가 그러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랬는데 이분은 안 되겠다. 약간 패션이나 이런 쪽에 이분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파리로 가는 거죠. 프랑스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퀀텀 점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기의 지금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가버리면 새로운 삶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성장일기에 온 것도 약간 저한테 완전히 지금 또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긍정, 부정이 있는데 긍정은 야 그냥 원래 지금 가면 좋아. 근데 부정은 야 뭐 거기 가. 그냥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막 끌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저항에 부딪히면 대부분 그냥 원래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면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딱 직감이 왔을 때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삶이 크게 바뀌어요. 작가님은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책 한 권을 드라마틱하게 변했잖아요. 네. 이제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많죠.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 왜냐면 이제 저항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하겠다는 그 긍정적인 자화와 부정적인 자화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이런 저항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족이나 주변 친구나 친구가 이제 막 술 먹자고 나와서 이제 막 저기 꼬들기거나 그 다음에 가족이 아 뭐 빨리 나아주는데 돌 봐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저항이 와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이제 생명이 이제 또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어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 평생 하겠다고 이제 그 결심을 한 거예요. 2016년 3월 3일에 이거 평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루이스에이의 그 치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 책에서도 그 전세계의 치유사인 그 루이스에이도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성공하는 사람을 이걸 통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 100%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학원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시각하라고 그러고 운동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로빈 샤르마라라는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수업이라는 책을 저도 2012년에 이걸 읽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나사나 그 다음 코카콜라나 그 페드엑스 같은 그런 엄청난 유명한 기업의 기업 컨설턴트인데 강연자인데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해요. 변호사인데 갑자기 변호 엄청 똑똑하니까 변호 스케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쓰러져버렸어요. 너무 막 비대해지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 일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심장이 정신돼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페라리 팔고 그 다음에 히말라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원래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The monk who sold his ferrari 라고 해서 페라리를 팔은 그 monk 승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엄청 거구였는데 그 히말라야에 가서 이 미라클 모닝 습관을 실천하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20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 자기 같이 법률 사무소에 같이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재산이 불고 다 처분하고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서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의식은 3500년부터 고대 지식이다. 네가 가서 이걸 습관을 실천한 거를 전 세계에 알려라. 근데 그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2012년에 그래서 저도 그때 일어나봤어요. 새벽에 그런데 추운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눈 오는데 시립 때 교정을 한번 갔는데 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오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포기를 해버렸죠. 근데 그때 뭘 했냐면 한 가지밖에 안 한 거죠. 나와서 운동 산책한 거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운동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 해봤더니 이걸 다 돌려봤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그 9시에서 3시에서 일어나는 그 중간에 어떠한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는 뭐 병에 걸리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상황이 와도 다 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가도 시차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라클몬이라는 책을 보면 사실 그 미라클몬의 책의 핵심 내용은 아침의 기분은 전날에 전날 밤에 결정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특정 시간에 일어나는 걸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강요하지 않죠. 그런데 왜 작가님은 왜 새벽 3시였어요? 왜냐하면 꿈이 많아지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풍날에 아침에 잠이 안 오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그거예요. 그 상태예요. 처음부터 새벽 3시였던 거예요?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6시부터 한 번 딱 해본 거죠. 6시부터 20분 조금씩 늘린 다음에 5시 4시 3시 그런데 3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요. 책이 3시 일어나는 사람들 책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 있잖아요. 마이클 싱어의 책을 읽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책에서 자기는 새벽 3시 일어나자마자 명상한다고 해서 비행기 표를 끊어서 말도 안 돼 그냥 갔어요. 그 명상센터를 갔는데 거기 가서 신기한 걸 얻어온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라클 모닝을 하는구나. 새벽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새벽에 명상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찍이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새벽 다 쉬시면 다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새벽 배송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약간 시각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새벽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 3시도 시간이 약간 이른 게 아니라 사람들 다 깨어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새벽 3시에 일어나시고 묘가하시고 그런 걸 본 거죠. 옆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히말라야 선지자나 마하리 씨 요기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스승의 코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수많은 땅을 무료로 제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명상센터를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요. 꾸띠라는 어떤 명상 할 수 있는 플로리다에 있는 명상센터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요.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뭘 하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딱 2시간 동안 명상해요. 2시간 동안 명상하세요? 그러면 명상 앉아서 그냥 가부자로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 유튜브 같은 거 틀어서 명상 유튜브 그런데 외국 유튜브가 잘 들어와서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2시간 동안 제가 텅 비어져서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제 꿈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뭔가 하고 싶은 거 느낌 그 장면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시각화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있다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부터 5시까지 명상을 하시고 네. 5시부터는 5시부터 이제 독서하는 거죠. 독서하고 그다음에 제가 책을 내서 이제 쓰는 거 책이 있어요. 학원 쓰고 간절히 원하는 거 그다음에 쓰기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약간 이렇게 집중을 할 때 이제 뭐 일어나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5시 반이나 6시 되면 이제 저희 남편도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이런 습관을 실천해서 수속 부장이 되고 승진이 너무 잘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운동 가요. 남편분도 그러면 새벽 3시 일어나세요? 아니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 기저귀 1초 습관 원고 쓰고 있을 때 좀 교총 좀 봐라 해서 교총 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자 그랬더니 책을 읽으면서 이분도 이제 좀 아신 거죠.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승진도 되고 막 연봉도 더 높아지고 막 사람이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뛰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10km 뛰는 아침에 일어나서 뛰뛰기 10분 하고 회사에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실질적으로 미라클 모닝을 하셔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말은 어떻게 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기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 독일에 있는 부페어에 자기의 시를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번역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무조건 죽어로 도와준다 해서 번역을 해서 도와줘서 이제 국립도서관에 그런 어떤 시집이 제가 좀 더 드릴 건데 그게 이제 있는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태국에 있다. 거길 찾아가 봐라 해서 아장가나라는 아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깨달은 분. 근데 거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아 진짜요? 모두 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거기 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애들 학교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책을 봐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내 꿈이 그거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력이 완전히 터보가 된, 엔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벽 3시가 자꾸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거잖아요. 그거 신기하죠. 그런데 제가 새벽 3시에 저만 일어났는지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서 저는 몰랐는데 아산병원에 가니까 그분이 새벽 6시에 저기 본사로 출근할 때 뛰어갔더만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긍정적이나 했더니 달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관신문 보면서 글을 보고 항상 명상을 하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CEO들은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이걸 그러니까 성공을 할 사람은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비유하자면 약간 이건희 회장은 약간 좀 아프셨잖아요. 말년에. 그런데 이분은 약간 좀 밤낮이 바뀌셔가지고 상상만 하셔가지고 약간 몸의 건강까지 책임하려면 이걸 다 돌려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아까 고대 지식 얘기했잖아요. 그 로빈 샤르마가 정말 건강하게 와서 지금도 지금 너무 건강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완전히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이제 지금 5AM 클럽이라고 해서 아침 5시에 일어나니까 가장 건강하게. 그런데 솔직히 새벽 5시가 가장 건강한 시간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실험한 결과 새벽 3시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까지 황금 그 호르몬이 연달했잖아요. 그 시간에. 그런데 진짜예요. 그때 딱 4시간만 자도요. 피로가 다 풀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시간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약간 의식과 잠재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피로회복이 아니라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난데 막 개꿈꽜다잖아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일어나면 꿈을 하나도 안 꿔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꿈을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안 좋은 창조가.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일어나서 좀 뒤숭숭한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 기분이야? 안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안 좋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꿈을 안 꾸고 딱 이렇게 일어나서 명상 상태에서 고요한 평화로 있으면 지금부터 내가 좋은 학원을 하는 게 전부 다 다 현실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 새벽 3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빌 게이츠도 그랬고 중요... 김미경 강사님도 그랬고 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나냐. 이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 시간...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만의 시간이 없으면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월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나 모든 펩시 콜라 이런 CEO 그 다음에 전부 다 다 마크 주커버그, 스튜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했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창조 숫자예요. 우주 수비안에 보면.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76은 3월 3일 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3월 3일이라는 사람도 치유자의 사명이 있어서 아까 루이스 에이가 치유 있는 그대로 나의 사랑하라 그 책이 저한테 와닿았다고 했잖아요. 그 책이 나한테 오기를 운명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루이스 에이 번역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출판하고 있고 스타라이트 회사하고 그다음에 케미라큰 모닝 회사 이걸 지금 출판사를 두 개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루이스 에이를 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세계 5천만 부를 팔았거든요. 치유 책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메시지 화관을 들으면 사람들이 치유돼요. 암도 치유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제 책들에 다 있어요. 변화! 20권의 책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저만 쓴 게 아니라 작가들 양성하고 시인이면 시를 써라 해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그런데 루이스 에이가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따라한 거죠. 어떤 제 마음의 스승 같은 분들은 새벽 3시를 자꾸 강조하시니까 그거 안 돼요. 새벽 3시가 아니라 1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다. 아까 말했을 때 기분이 숭숭하다. 뭔가 꿈이 있었다. 딱 1초에 돌리는 거예요. 아니야. 난 오늘 멋진 일이 일어난 거야. 오늘 이곤복 선생님 만나면서 와 신기한 일이 있을 거야. 그 중간 과정이 아무리 뭔가 교통이 막히고 이런 거 있어도 결과를 상상하는 거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하나. 1초. 1초가 약간 터닝포인트 같은 생각을 바꿔주는. 왜냐하면 생각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1초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이 1초 습관을 하나하나 쌓여서 엄청나게 큰 상황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론 머스커도 처음에 어렸을 때 자기가 책에서 우주 이런 걸 얻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책을 좋아했을까요? 모르게 쓰지 않아요? 모르겠죠. 그 엄마가 어마어마한 스포 모델이거든요. 어렸을 때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긍정하거나 해준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마어마한 아이야 칭찬해 준 거죠. 계속 긍정. 그 다음에 타이거 우주. 그 아버지는요. 이 잠재의식을 알아가지고 5살 때부터 테이프를 녹음한 거예요. 긍정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장애물이 일어나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세계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잠재의식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려면 1초를 수천 번 이렇게 계속해서 확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잠재의식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속 계속 틀어주면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5살 때부터 이런 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저녁에 자기 전에 들려주는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할 엘론트도 그렇고 여기도 얘기하지만 자기 전에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는 반드시 미라클 모닝을 해요. 어떻게? 이 여덟 걸 돌리는 거죠. 감사했던 걸 쓰고 그거 몇 초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책 한 권에 있는 메시지 하나 읽고 그 다음 내일은 어떤 만날 거 이렇게 하면서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아침이 되게 상쾌한 거죠. 그렇구나. 저는 처음부터 이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새벽 3시라고 얘기했는데 새벽 3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미라클 모닝 카페는 3시부터 7시까지 내가 적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팩턴이 다 다르니까 5시에 인정하는 사람들과 6시에 인정하는 사람들과 7시에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어떤 단체에서 리더는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리더의 에너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리더가 꿀꿀 자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는 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렐루도랑 저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소통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흔치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되게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 계속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이걸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 시라도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습관은 쉽지가 않아요. 드리는 게 어렵다고 강조하잖아요. 한번 드리기만 하면 좋은데 언제라든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안에 생명이 두 개가 나투거든요. 하나는 되게 나를 성장시키는 생명 하나는 나를 계속 방해하는 그 생명이 움직여요. 애고라는 생명을. 그걸 말하고 해요. 제가 너무 저번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사실. 그럼 이제 이걸 작가님 말씀 듣고 나도 미라클 모닝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전 방법. 실전 방법은 일단 기적 1초 습관 책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는 이 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나 제가 이 책을 6년 동안 실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6년 동안 실험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세하게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풍요로움, 돈 이런 거 목표 같은 걸 맨날 맨날 적으면서 보니까 그런 목표 달성,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아이들 합격 제가 이런 걸 하면서도 책을 냈잖아요. 시각화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써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명문대에 합격시키길 바라면 그 명문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안 되는데 그냥 붙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이도 합격증을 미리 써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합격이 되고 그러니까 일이 되게 쉽게 흘러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흐름이잖아요. 우주의 흐름은 그냥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어렵게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의식의 바꾸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지금까지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분이 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8가지 얘기했지만 책이에요. 책이에요. 책. 일단 여기 넥스트 리딩에서 또 강조했듯이 자기한테 맞는 책 있잖아요. 활자를 읽어야 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활자를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 의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글자를 썼다는 건 약간 이거는 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적어놓은 거라서 약간 좀 현실화 시키는 게 있어요. 물질화 시키는 거. 사실 이런 걸 좀 읽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서 어? 아까 니체 얘기했지만 니체도 8시간 동안 걸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쓰고는? 8시간 동안 걸으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니체의 말 철학자가 되려면 그냥 노인들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8시간 정도를 걸으면 한 몇 킬로가 되냐면 한 하루에 20킬로가 돼요. 20킬로를 맨날 걸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서 내면에서 메시지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맨날 맨날 죽을 때까지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살면서 그 메시지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도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걷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차가 다 데다다 주고 그다음에 걸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에 1초라도 일찍 일어나라고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점심 먹고도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그래도 좋지만 주변에 녹지를 좀 걷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카페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낮에 헬스클럽을 막 두 개 끊어놓는 거죠. 아침에 갔다가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 갔다가 밥 먹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약간 좀 피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면증이 없어요. 이걸 하면 아시겠지만 9시에서 3시에 일어나면 불면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졸리니까. 그렇죠. 불면증이 있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사회의 문제가 뭐냐 불면증이라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걱정. 그걸 위해서는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독서하고 운동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이 약간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 또 약간 친구같이 뭔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작가나 이런 글 쓴 사람이. 그러니까 독서하고 운동 이런 거 명상도 좋지만 그것들 가장 빨리 바뀌는 방법이 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부터 다 백에이치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만 원, 이 만 원 안에 그 사람들의 성공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이 말은 자기가 안 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공 습관을 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IT 계열인데 아까 저 치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그런 분들은 저 약간 안 맞아. 그러니까 IT 계열의 유명한 사람 스티브 잡스나 이런 그 사람이 읽었던 만약에 요가난다의 이런 자서전이라든지 그걸 읽으면 약간 우리 아시는 분 중에 또 헬스클럽 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동물만 먹었으니까 약간 못 만든다고 계란 하루에 30개 먹고 하신 분인데 갑자기 채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런 책에 어마무시한 어떤 결과를 내는데 이런 좋은 것들을 이제 그 기계한테 다 뺏긴 거죠. 스마트폰 기계에다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두 시간 동안 명상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상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상하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으로 꽉 채 있잖아요. 의식이. 그러면 이게 생각이 탁 다 끊기면서 사라지면 그 자리에 진화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려면 약간 좀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의식하면서 계속 그거 호흡한다는 것만 의식하게 되면 약간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애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막는 그 저항이 없어지면서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딱 느껴져요. 그러면 그 여기에도 이렇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이것만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도 되는 거. 그 책에도 쓰셨잖아요. 지금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독서, 운동 이런 거. 시간계, 그 다음 폼, 그 다음 미래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이런 생각을 알아보고 이런 걸 사람들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니까 그냥 이제 삶의 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아 그때 이건 뭐 선생님 만나러 갈 걸. 그때 이 책 한번 읽어볼 걸.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내가 오늘 생애 마지막 날이면 난 뭘 후회할까? 난 뭘 안 한 걸 후회할까? 그게 선택의 기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인 삼정 경제를 할 때 약간 우리 둘째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이제 경기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꼭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야 되겠냐?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거 도전 안 해서 이거 후회할 것 같아요. 그냥 큰애를 데리고 갔어요. 통영에 이제 경기가 열리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가 엄마라서 그 아이가 나의 꿈을 발목을 잡았다. 그럼 저는 평생을 후회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대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큰애가 저를 따라가면서 그런 올림픽 선수들이 그 철인 삼정 경기에서 하면서 그걸 보니까 애가 완전히 공부 안 하던 애인데 중학교 때 꼴찌였는데 대학교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학과에 장학금 받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만약 그때 당시 제가 아이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해서 만약에 제 꿈을 포기했다라면 어떻게 됐어요. 철인 삼정 경기를 도전하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 자신한테 엄청 실망했겠죠. 왜냐하면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엄청나게 연습을 그냥 했는데 그리고 되게 어려운 코스인데 제가 무모하게 도전한 거거든요. 약간 좀 되게 무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배움이라는 거에서 온 거죠. 이제 세바시 같은 거. 2017년을 보면서 이런 걸 도전했던 분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라고 심장이 떨리면 가슴이 떨리거든요. 막 두근두근거려요. 막 어떤 이성을 봤을 때 이 사람 너무 두으면 심장이 떨리는 근데 그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어떤 걸 봤는데 내가 어떤 연인을 본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철인 삼정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마라톤을 풀고서 여러 번 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인 삼정은 꼭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이거 죽기 전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하자는 어떤 젊은 남자 그룹이 있었고 우리는 한강을 건너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자전거도 전 자전거도 못 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제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잖아요. 5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강연 지도자들 강연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지방 5급 공무원이면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 꼰 적으라고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마라톤 하프 뛰어보기 전원주택 짓기 어떤 지금 하는 일과 달리 의식을 높이는 자기의 진짜 자아가 얘기하는 걸 다 적으세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라톤 뭐 이런 거 꿈들 그런 거 다 적으세요. 머클리스트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적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좀 도전하시고 하시는 분들만 이뤄내시고요. 나머지는 약간 이게 공무원이니까 이제 이런 습관에 적으셔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나라에서 자기계발비로 나오니까 앉아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면 한켠에는 이런 가슴 떨리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전국에 이제 막 자전거 이렇게 막 여행을 무전 여행을 하시는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무전 여행이니까 이렇게 그 집 같은 데에서 막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막 마사지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밥 얻어 먹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너희 같은 꿈이 있었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자전거 타고 여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럼 후회하지 않게 해서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떠나야 되겠다. 지금 가야 되겠다. 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항상 후회하는 게 뭐예요. 태양보기 바다 보기 그 다음에 지금 가족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 하기 그거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맨날 하고 사니까 지금 이 순간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거 맨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받자마자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안할 때는 편지 써가지고 감사 쓰고 이러니까는 어떤 에너지를 남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람한테 나누고 기증도 하고 책을 이렇게 했으면 홀트 이런데 미혼모 아동복지 이런 장애인들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달리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뭐 다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왜? 사람들은 세 가지 때문에 일을 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일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걸림없이 자유롭게 만약에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시간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가 획득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그런 어떤 주노야 대표나 그런 어떤 성공한 엄청나게 정상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와 이게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누가 험담하기도 하고 막 안주 씹어서 많이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없는 게 책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공하려면 절대 그런 걸 보고 다 까먹으니까 지금 건복 폭을 권하고 계시니까 건복 선생님께서 그런데 그분들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어떤 엄청난 목표 그러니까 엄청난 목표 중에서 이생에서 이루지 못하는 목표로 얘기하면 제가 꿈입니다. 엄작가님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어디 무슨 우주에 가서 얘기할래? 뭐 이러면서 이제 비꼬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이루어보신 분 뭔가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활자중독에 돼 있다는 거예요. 활자중독.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독서를 강조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이것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책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더 안 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더 기회죠. 기회예요. 기회가 네. 저는 그래서 철판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회를 아이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다가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서 철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버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저한테 주신 거죠. 이런 분들이 동참을 하시니까 이제 의식을 높이는 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그거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시크릿이나 이제 뭐 꿈꾸는 달합방 같은 책을 보면 이제 상상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한때 엄청난 유행을 했었잖아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실제 다 이루어져요. 그거는 100%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루어져요. 왜? 네가 상상하는 게 부정이면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어.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럼 그거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기가 계속 상상했잖아요.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이 걸리든 뭐든 쉬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만두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간절히 바래서 그렇게 아이가 꼴찌였는데 자기가 최대 입시를 그러니까 누가 저는 그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꿈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뭐 이렇게 알아봐서 자기가 대학을 지원하고 스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남에 의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삶. 그래서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엄마 때문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너 이거 가. 너 변호사 해. 너 이거 해.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불행하게 정해져요. 일어나기 싫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진짜의 진아를 아까 만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변호사인데 학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해 줄게요. 재밌어요? 네. 어떤 분이 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일어나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야 너 교장이잖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3시가 뭐예요? 잠을 안 자요. 맞습니다. 그건 맞죠.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 난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되고 싶어 이렇게 상상만 하면 되느냐 돼요. 그거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백만장자가 정말로 되고 싶다고 상상하는 거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돈 들어와요. 왜? 우주에서는 1원하고 10억하고요. 100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의식으로 다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우주에서 딱 그 에너지를 다 차단시켜버려요. 주방으로 갔는데 우주라는 주방으로 갔는데 주변에 누가 안 된다 하면 잠재의식이 커트되잖아요. 그럼 그때 0%라도 뭔가 깨어대면 안 돼요. 순금해서 조금만 그러면 24K가 되듯이 절대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켈리체인님하고 김성원 이런 분들 저도 잘 알지만 이런 분들의 그 생각은요. 100% 순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 없이 무조건 상상해서 행동하니까 0%의 어떤 잠재의식에 0.0001%의 잠재의식에 생각, 사념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좀 이렇게 더디 가려도 되고 싶다고 상상한 사람은 돼요. 어느 순간에.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돼요. 반드시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화건도 강조하셨잖아요. 화건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전자가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책들 쭉 보면 이걸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 중요해요. 과거형에 말이 많잖아요. 완료형 아니야. 무조건 현재. 한번 그런 예시를 한번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죠. 나는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재산을 모을 것이다. 윌 윌이라는 거는 미래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어느 부분에다 던져놔버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 순간에 이룰 수도 있거든요. 더 빨리 던기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거나 그러면 더 많이 사회에다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미래에다 던져놔요. 근데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부유해요. 증거 찾아봐요. 왜냐하면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시계 차고 있잖아요. 소니 마이크 있잖아요. 이런 거 스튜디오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물질로 많이 있는 거 그거 불에다가 저기 우리가 지진 나면 다 없어지는 건 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이짝은 그냥 화재 나면 끝나는 거죠. 그 진짜의 부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부자의 증거가 나타나요. 나는 그래도 집이 있지. 비를 피할 수 있으면 부자 아닌가요? 그렇죠. 집이 있는 거니까.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벽집에서 살아도 그런 걸 비교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부유한 나라거든요. 부유한 나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남하고 비교해요. 남이 몇 평수가 높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안 하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니까 질투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질투라는 화거는 굉장히 안 좋은 화거는요. 질투의 긍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거 할 때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부자를 질투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부유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서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무통이라고 부처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연을 했는데 이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 제주도에서 군농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연 월 2,000, 3,000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로. 그래서 밤마다 인스타 하시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런데 이제 강연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줌 강연을 오셨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뭘 이렇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귤 농사를 지어서 인스타도 하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10만 원짜리 백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천만 원짜리 백은 못 사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어렸을 때 꿈이 그렇게 갖고 싶다 그러면 하지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아까 화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의식이 높으신 분들 전부 다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화건밖에 없어요.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의 도움 돕고 나누고 이런 의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화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럴 거야. I can, he can, she can 그 다음 we ca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면 이건복 선생님도 부자가 되고 이건복 선생님의 여자친구도 부자가 돼야 되고 어머니도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사는 게 이제 화건인데 만약에 이걸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기적인 어떤 화건이 있잖아요. 그건 약간 좀 더디게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나는 나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나는 오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한다. 나는 오늘 하루 설렌다. 이런 식으로 화건을 할 때 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그 책에 화건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을 제가 또 가져왔나? 성공한 사람들은 글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 글이란 건 어떤 글일까요? 자기성찰하는 자기성찰하는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지 아세요? 아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문화 아까 제가 말했죠. 불타거나 지진 났을 때 싹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성공에 당겨가야 하면 끌어당기면 법칙을 알아서 그냥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짐에 내가 오버웰렘드 그렇죠. 이게 무게가 어떻게 돼요? 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나눠줘야 돼요. 그럼 그거 나눠주는 방법이 뭐예요? 글을 써서 그 방법을 나눠주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준 거 플러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많죠.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로 뛰어왔는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혼이나 정신이 더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는요. 이거를 안 하면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물질을 날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수맹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게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거나 그다음에 책을 내거나 그다음에 유튜브를 하거나 팟캐스트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야 돼요. 그것이 끌어다니는 법칙이에요. 그럼 그 글의 구체적인 예시는 혹시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글의 예시요? 네.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쓰는 방법인데 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아무 페이지 A4 용지를 펴요. A4 용지 한 세 장을 펴서요. 아무 떠올리는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일기 안 쓰는 사람 없다는 말이잖아요. 일기라는 건 뭐예요?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화났던 사람 직원들 하는 사람 욕도 쓰는 거예요. 그걸 프리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A4 용지 세 장에다가 아침부터 적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읽고 나서 감명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 장 쓰면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한 줄 오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 줄만 써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낙서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세 줄만 쓰자. 이 카페에다가 무조건 세 줄만 쓰자. 이거를 디펄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으로. 만약에 습관이 너무 처음부터 세 장이라면 제가 했겠어요? 글 쓰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 책을 읽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더 많이 쓰라고 하면 대부분 못 써요. 그래서 일단은 빈 공간에다가 아무거나 좋아요. 다 적어요. 그런데 맨 끝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마무리에다. 반드시 왜냐하면 여기에 부정적인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쓰기에다가 작은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쭉 들어보면 삶을 바꾸는 첫 번째랄까 가장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인 것 같고 독서가 결국에는 배움인 거잖아요. 이런 배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삶의 작용에서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게 끌어당김이라는 건 주변에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셋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셋이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레이더에 잡힌 건 어떻게 제가 그때 일어나 있기 때문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이 들어가서 그 생각이 1주 안에 바뀌어버리면 그 바뀐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건 되게 유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재테크에 관한 세미나를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경매라는 단어를 네이더에 답해가지고 잠재의식에 경매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뭔가 경매와 관련된 어떤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다 하면 그것과 맞닥뜨려가지고 그 경매를 안 하더라도 그거와 같은 부동산에서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상가를 산다든지. 그렇죠. 그것이 배움인 거죠. 꼭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끌어당김이라고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트랙을 바꾸면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 목적지는 자기가 설정한 그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 얼마 별겠다는 그거에 가 있어요. 그것이 경매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토지가 됐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 작가로 해서 인쇄가 됐든 간연비가 됐든 어떻게 되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던 그 결과치는 반드시 온다라는 반드시 오죠. 아까 그래서 학원은 그 씨앗이에요. 100만 년 전에 된다. 그 씨앗을 아예 안 씹는 사람하고 될 거야. 라고 하는 씨앗을 심은 사람은 미래가 달라죠.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이 아프냐면요. 이렇게 이런 질병이냐면 이 미래의 꿈이 없어요. 이것이 나를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프 베조스나 이런 스티븐 코비 박사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내가 나한테 할 그 말들 있잖아요. 그 국군들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80살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민교 교수님 실행연답이다. 끌린 사람 1% 다르다. 그분도 얘기하는 걸 항상 역사한 스케줄 진행을 하라고 그래요. 80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 건강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풍요롭고 그 다음 자식 손자 다 잘 됐을 때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뛰게 된 이유도 80살 90세까지 팔팔팔 날려면 지금부터 뛰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맨날 뛰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뛰자 뭘 떠나서 그래서 거기에 플랫비를 갖다가 배수지를 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추우면 주차장을 뛰고 그 다음 헬스클럽에서 뛰고 헬스클럽이 이제 문이 새벽에 안 열면 한강에서 뛰고 이런 어떤 예외 상황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담임 맡을 때 애들 그 푼이요 예외란 없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그 예외란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인생은 예외였잖아요. 생로병사 사람이 예외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에 고뇌에서 예외가 없어요. 결국엔 그렇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아까 의미를 찾아서 행복하게 매 순간을 사느냐 그거는 이 습관 여덟 가지 습관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새벽 3시가 다른 시간대로 좋은 게 그때는 예외가 없거든요. 예외가 없죠. 누가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온 모든 전 세계 CEO가 그 얘기를 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한테 전화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약간 신하고 만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누구와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전화해요. 오늘 왜 와나요? 너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의식은 이제 탁 사념이 들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성공 습관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 미라클스라는 여덟 가지 습관을 제시해 주셨고 이 여덟 가지를 하시면 누구든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거다 라고 하셨는데 이 핵심 핵심이 있어요. 제가 교육학을 제가 그런 걸 전공했잖아요.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Learn Disabilities 라고 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냐면 우리가 새해 1월 1일에 습관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헬스클럽 우리 회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대표님 우리 미라클 모닝 대표님도 계시지만 1월 1일하고 2주 동안 중순까지만 제일 바쁘대요. 그래서 사낸가자니까 못 간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그때 세우냐. 1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얘기하는 시작을 돼요. 0에서 1이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되면 막 짐 다 정리하고 막 하면서 1월 1일에 해를 보고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면 피곤해.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월 2일은 다 흐지부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습관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10kg 빼게. 지금 나 지금 먹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다른 사람이 빼라고 하고 자꾸만 나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TV 키니까 연예인들이 김태희가 45kg고 그런데 걔도 헬스클럽 가서 저는 앞으로 나왔으니까 더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학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에서 나는 그게 안 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자꾸만 심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10kg가 어떻게 금방 빠져요? 10kg를 위해서는 아까 역산 스케줄링 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2kg씩 5개월을 뺀다. 이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큰 목표를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라는 거 정말 하고 싶으면 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쓰는데 긁지 않고 막연하게 나 이번 년 내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책 볼 거야? 100권 읽을 거야? 아무렇게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할 거야? 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생각은 해놨어요. 그런데 그 1월 1일 되면 되게 피곤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작심한 것들이 그 다음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1월 1일은 무조건 다 작심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1월 1일 날 1초만 그 다음날 1초만 일어났을 때 성공이라고 치자. 자리에 일어나서 점프 한 판 하고 안 즐거워 하면서 이걸 1초라고 성공이라고 치자 해서 그 성공의식을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식된 무기력감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 너는 저능아야 너는 열등아야 이런 말을 들었었던 거를 계속 내가 나한테 깨줘야 돼요. 어? 나 오늘 성공했네? 어? 나 했네? 나 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좀 이제 제가 여기서 커뮤니티의 힘을 얘기했지만 좀 같이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성공할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하는 거죠. 나는 I succeed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지는 난 성공해.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성공한다. 살아있으면 성공 아닌가요? 그렇죠. 숨쉬고 있으면 성공 아닌가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내가 1초 숨 안 쉬면 들숨 다음에 날숨 안 나가면 이 세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10키로 뺀 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빌게이츠가 되어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백만장자 100억이 10억이 있어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의 디폴트는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그렇죠. 운. 그러니까 요즘에 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운이 감사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운으로 다 돌리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10원이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빵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 습관 이런 걸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관공서를 가거나 어떤 그런 교양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다 보면 식당을 가면 정말로 이런 의식 있는 집자에 교수가 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1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5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서에 가서 어떤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분이 약간 세무에 대해서 뭔가 따지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여성 직원한테 막 계속 어떤 그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 여성 직원이 문제가 아닌데 그 모든 그런 어떤 불평을 그분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차이다. 이분들은 이렇게 의식이 높아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게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이 습관이 문제구나. 이 사람들은 계속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분은 계속 계속 싸우려고 해서 뭔가 책임을 자기의 책임을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정가하고 막 계속 계속 이러고 있구나. 이것에서 이제 제가 차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공학을 연구하고 저도 거의 책을 만 권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연구하고 이제 하는데 전부 다 다 강조하는 게 뭐냐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돈을 벌려면 아까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모두 다 감사하면 돼요. 그럼 빨라요. 왜? 감사라는 에너지는 되게 높은 주파수거든요. 그럼 이 높은 주파수면요.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 이 사람 감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감사의 상태에 있으면요. 그거 빨리 와요. 네. 너무 너무 재밌는데 저는 너무 사실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이 다 담길까 이게 이런 약간 느낌과 이런 전달력이 다 담길까 이게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태어나서 계속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읽기 이건복 선생님의 채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전해주시려는 이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성장을 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공이라는 건 공이에요. 공이라는 건 뭐냐면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더 텅 비어있다는 거를 공의 상태를 우주의 그런 어떤 텅 빈 공간을 지어만 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근데 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행복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스스로 실천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런 성장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있고 그래서 자기 개발 책을 읽고 아침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성장해서 자아실현에 대한 최고 단계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책이에요. 책.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복 선생님은 렉스 리딩이나 아니면 일조 습관이나 이런 책을 사셔서 그냥 아무 페이지나 딱 펴가지고 거기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를 오늘의 메시지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는 다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서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근데 너무 막 크게 처음부터 책을 하루에 한 권 읽을 거야. 이런 분들은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성공이 계속 계속 쌓여가지고 이것이 성장해서 이때 단계가 되면 안 해도 알아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재의식에서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생각하면 1초만 1초만 그 자리에서 탁 바꾸는 거죠. 의식을. 그래서 1초를 기억하시고 만약에 1초가 안 된다 그러면 습관인데 기적 기적은 1초인데 이 생각의 1초 습관이 안 되면 그냥 일어날 때 감사 그냥 감사라는 말 한 번만 하셔도 삶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읽기 채널을 저도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라클 모닝 대표이고요. K-미라클 모닝 출판사를 운영하고 책을 쓰는 작가 업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저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먹고 마인드 다시 리세트를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충전할 생각 하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파이팅. 일단은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가 꿈을 위해 과감 나오셨다.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게 한 꿈은 무엇인가요? 제가 육아휴직을 3년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책을 많이 봤어요. 우리 둘째가 제가 잠을 잘 때 책을 꼭 읽어줘야지 잠을 자는 습관을 들었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책을 읽어서 재웠는데 그 습관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아이의 성격이 되게 안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평화로워요. 책이라는 매체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때 아나스타시아의 1권부터 9권까지 9권을 읽고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라고 해서 제가 양평의 전원주택을 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들하고 자연에서 보내고 자연에 있는 삶을 사니까 또 아나스타시아가 거기에서 얘기한 게 본성적인 삶 원래대로의 삶 그리고 또 거기에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도시하고 달리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때 루이스의 I can do it 이라는 나는 할 수 있어 책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연에서 쓰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출간하고 또 이렇게 번역서를 내다 보니까 루이스의 걸 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도시로 학교 때문에 왔는데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학교 가지 말라. 아니 엄마가 학교를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은가 보죠. 아이들한테. 돈을 번다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큰일이다. 하면서 과감하게 그 좋은 직장을 그냥 미래의 꿈 그냥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하면서 자연에서 놀면서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새벽에 그때 4시쯤에 일어나서 번역을 했는데 되게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 일을 하겠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고 미래가 그냥 작가라는 게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렵붙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벽에다가 이렇게 이쁜 편지지에 루이스의 판권을 닫다 온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때 시각화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꿈이 잘 이루어지는 단어는 열자로 제가 미라클맵에 써놨는데 열자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이 5살짜리 꼬마 애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자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열자로 꿈을 적으면 잘 이루어진다는 거고 저도 그래서 딱 열자로 맞춰가지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하는 띠지가 편지지로 해서 그때 시각화 이런 책을 많이 읽었었던던데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뭐든지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저를 그냥 이끈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은 동료 교사들이 왜 그 좋은 거를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냐 그냥 복직에서 1년만 다니고 결정을 해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런 어떤 그런 저항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직감이죠. 약간 내면에 있는 뭔가 깊은 목소리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더 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 또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걸 말을 계속 내면 깊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은 선생님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학교를 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테이프 틀듯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약간 교육 과정을 따라야 되고 뭔가 제가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는 그 교육 과정에 안 맞아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차별화가 돼가지고 약간 좀 새로운 교육적인 뭔가를 도전을 많이 했는데 커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창의적이지 않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교육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대학원도 다니면서 다른 공부도 해보고 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유가위직 3년을 하면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부모교육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을 부모교육을 다니면서 약간 영적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유행하는 모든 책들을 15년 전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바이런 케이트나 루이스의 모든 영성 관련 책을 그때 부모교육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내 영혼 직감이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된다고 아까 아나스타시아도 자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시각화 가장 중요한 거죠. 시각화 화건 지금 우리가 기적의 1초 습관에도 나와있지만 그 습관들 미라클보닝 습관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뭘 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고 시각화 하고 학원 하고 사람들 하고 계속 영성 공부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아이들 하고 놀아주고 한강에 뒤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자. 이것이 하나의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꿈이었죠. 꿈이 나한테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루이스의 사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세요? 교사가 아니 저는요. 이때까지 살면서요. 모든 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일을 했더라도요. 그 순간에는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 자체를 완전히 오늘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산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인터뷰하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일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일이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내일은 없어요. 오늘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수진이 이런 발레리나의 그런 책도 읽어보면 나답게 걸어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요. 이권폭 우리 선생님도 책을 좋아하시지만 책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책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 곳곳에 완전히 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군데에 붙여놨어요. 와 그때 책에 너무 감명받아 그때 강수진이 새벽 4시에 남산도서관을 갔어요. 그러니까 발레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리틸 엔젤스 학교 다니면서 남산에 새벽 4시를 가는 그런 그래서 역시 뭔가 세계적으로 되거나 특별한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구나 이런 거를 배웠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전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 선생님한테 띄워가지고 이렇게 중학교 때 유학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책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이런 성공 습관을 제가 다 장착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A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가난하고 막 무붓아버지한테 성적인 뭐 이런 학대를 당하고 했지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계기가 돼서 이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같이 세미나 갈래? 어디 강연이 있는데 갈래? 했는데 친구는 이제 그날 안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 왠지 그냥 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혼자 갔어요. 그랬는데 그 강연에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 가난하고 뭐 수많은 고통이나 어떤 억제된 삶을 살았는데 그 한 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자기를 바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고 긍정에 관한 거를 완전히 이분은 계속 연불처럼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화건을 계속했더니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막 돈도 못 벌고 통장이 얼마 없었는데 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걸 계속했어요. 하루에 못 뵙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학원에 시초인 거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유튜브로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시작했더라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성장한 채널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번하고 말아요. 학원을. 그래서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으면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자기한테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한 번하고 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 안 되네. 근데 우리가 저기 토마토가 이렇게 나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계속해서 뭐 뭘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게 이제 화건이에요. 이제 그게 잘 되려면 우리 이곤복 선생님이 계속 책을 읽으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비료를 계속 주듯이 성장시켜야 돼요. 책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맞아요. 어떠한 책들도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책도 내가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쓸모가 없네. 아웃! 이런 것도 역시 내가 나한테 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보는 관점을 키우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만드는 게 책이니까 지금 성장읽기 채널이 정말 성장하고 있고 책을 아주 잘 리뷰를 해주시고 올바르게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잘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만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학교 가서 퇴근했으면 지금 욕이 못 왔겠죠. 그렇죠. 작가님은 과감하게 교사직을 던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나도 변화를 주고 싶고 지금 살이 불만족스러운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을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시죠. 저는 선택의 기준이 가슴이 떨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을 때 저는 어쨌든 꿈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을 봤고 그때는 또 아빠나 이런 주변 분들이 선생은 좋은 직업이다. 안정적인 직업이다. 평생 이제 연금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사회의 목소리에 저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걸 실제로 제가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저희 때는 이제 막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이런 분들 진짜 참 스승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했는데 저는 그런 참 스승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줬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항공사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항상 새로운 거 그러니까 독서 지금 뭐 출판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들어오고 매일 아침마다 책을 읽는 거는 어제와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책을 나중에 봐도 또 다르고 그래서 아 나는 되게 새로운 도전이나 창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좀 공간이 이렇게 탁 트여진 걸 좋아하는데 약간 이제 어떤 이게 공간이 이렇게 이게 가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밖으로 무조건 나가요. 아침에도 막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이제 가슴이 떨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취하고 있는 안정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가슴이 떨리면 두려움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만약에 두려움이나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그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가슴이 떨린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있잖아요. 세계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진짜 얘가 가슴이 떨리면요. 앞도 뒤도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가요. 이를 들어서 약간 유시화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가슴 뛰는 삶을 살잖아요. 매번 히말라야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눈에는 별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집시 같은 삶을 사는 게 이분의 어떤 특징인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유명한 시인이 된 건 책이었어요. 이분은 종로서적이 예전에는 우리 종로 5가 있었지만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그랬을 때 종로서적에 가서 시들을 거의 읽고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슴 뛰는 거가 뭘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어떤 직업군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저거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더 맞는 것 같아. 저거 보면 저 사람 보면 나 가슴 떨려. 그러면 그걸 딱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한정적인 공간과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어요. 책. 그래서 가슴 뛰는 어떤 삶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리랑카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 책이 약간 좀 채널링이긴 하지만 이 인류가 전부터 다 한 80에서 몇 퍼센트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냐면 진짜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그게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은 거죠. 놀이처럼 느껴져서 너무 아침마다 설레는 거죠. 정주영 회장처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 일하러 가고 싶어. 그리고 이분도 약간 달리기를 좋아해서 거기 출근하실 때 현대 거기 본사로 가실 때 달리기를 하셔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아이처럼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지금 내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다 생계에 관련된 거니까 정말 미래까지 행복하고 후회 없고 매 순간 그냥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자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일어나는 게 기분이 좋게 일어나는가.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소풍 가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요. 다들 굿모닝 할 때 모닝이라는 말이 좀 약간 음하게 좀 애개 애개 징징된다 이런 거잖아요. 아침마다 이러면 아 그렇죠. 이러면서 일어나기 싫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 구슬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어떤 굿모닝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정말로 개운하고 갑분하고 뭔가 설레고 이러지 않으면 그 일은 나한테 별로 미래에 어떤 비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로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남한테 가치를 기여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실현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정말로 하루가 기대되는가. 정말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풍 같은가. 이거가 아니면 약간 좀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명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개장수가 개를 끌고 갈 때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장수 발걸음이 저기서부터 멀리 나면 얘는 울거든요. 막 끼익끼 우는 소리도 되게 철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거를 해주는 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교육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책이나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서 이상적인 사람을 써봐가지고 골라내는데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하거나 설레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이건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부에 관한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어주면서 리뷰를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정말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는 저 롤모델이 나한테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존경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내가 담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자꾸만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그 특성이 있는 그 책을 많이 보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가슴 뛰는 일들이 와요. 그럼 작가님은 약간 해무구 농쟁이긴 한데 우리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잖아요. 작가님 어느 쪽으로...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 딱 났을 때는 이제 분명히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지만 마음속에 딴 게... 아니, 근데 그걸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제 얘기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가슴 떨리는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이네요, 그럼. 네. 만약에 왜냐하면 취미가 만약에 내 등산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한테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등산에 관한 모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등산 샵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더 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분은 뭔가 이렇게 물류팀에 있는데 이분은 백패킹을 좋아해요. 그래서 텐트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막 얼굴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강연을 가서 이렇게 비전보드나 이런 걸 만드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꿈 얘기하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면서 이 시각화를 내가 뭘 이렇게 좋아하나 보면 사람들이 십중팔이고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약간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일이 생기 때문에 약간 잘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럼 그걸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약간 이렇게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잘하지만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이 좋아하는 일 때문에, 가슴 떨리는 일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는,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50대라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50년 동안, 60년 동안 뭘 할 거예요? 가장, 김영석 교수님 아시잖아요. 102년 동안 지금 사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20에서 30살이 되면 전부 다 노화를 겪어요. 체지방도 많아지고 근육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40세가 더 정점이 되면 유기나 이런 물질에 관한 거는 전부 다 아래로 이렇게 추락하는데 정신이 이렇게 추구하거나 정신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그때부터 40세부터 이렇게 계속 70세, 75세까지 계속 상승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뭐든지 다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감사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병든다.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하고 안 맞는데 옥지로 하는 건 오래 못해요. 어차피 나오게 될 거. 그렇죠, 그렇죠. 빨리 그만두시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공부해가지고 다른 걸 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다니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에 관한 걸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서 이제 지식이 좀 키워지면 아, 이제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 이제 시각화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크릿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크릿 하면 보통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작가님이 이제 책에 쓰신 걸 보면 시크릿의 핵심 원리는 감사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시크릿이라는 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은 뭐냐면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부자들은 이제 공산주의처럼 이제 모든 이제 노예들을 전부 다 다 자신의 어떤 권력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중요한 책들을요. 어디다 다 사장하고 묻고 막 이렇게 비밀 문서로 어디 저기 지하에 그런 데다가 막 묻어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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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거나 글자를 알아서 만약에 생각을 바꾸면 부자가 된다라는 딱 이 말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반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통제 하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찰스의 날 불을 여는 마스터키, 성공을 여는 마스터키도 보면 그 책을 어느 사람이 전부터 다 그걸 회수를 해서 못 출간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고대 바빌론의 어떤 그런 어떤 부에 가는 책들 전부터 다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을 논다 보니 이제는 21세기는 전부터 다 열려있는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인터넷으로 묶어있는 시대라서 이분이 이제 미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은 미래가 꿈이 이렇게 직감으로 마음으로 와서 보여줘요. 이걸 해라. 근데 그걸 하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역경이 따라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뭐해.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그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내면에서 아까 잠재의식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직감이. 그거가 있으면요. 뭐 사업이나 이런 돈이 없어도요. 이게 감사.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건 미래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인슈타인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현상에 있어가지고 미래에 있는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해버리면 이 잠재의식, 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성이 감사를 하면 그게 풍요잖아요. 이미 있다고 인정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로운 거죠. 있다고 인정한 거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영화를 촬영해야 되는데 10억이 없어. 그럼 그 있다는 걸 인정하고 뭔가 촬영을 하려고 막 버려요. 그러면 이게 잠재의식이 이게 자면서 제가 수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라스라는 그 망상활성계의 모든 거 명화 촬영에 관련된 그 10억 원 안치의 모든 걸 이 사람한테 줘요. 왜? 미래가 이 사람의 꿈이 이 사람한테 이미 있다고 이 사람이 감사하면 그래서 제가 감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감사함의 책에도 썼지만 이게 그래서 이미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나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 세계인한테 이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이 지식들을 전부 다 폭로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런 거죠. 잠재의식이 우리 창조할 때 이미 다 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엄마 자궁에서 나왔는데 옷 줬고 호흡 줬고 그 다음에 손발 줬고 다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 이미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있는데 없대요. 맨날 돈이 없는 게 물질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거든요. 만약에 이 호흡 끊겨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1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사를 사소하게 한 데서부터 이 론다본을 실천한 거예요. 왜? 책 모든 시크릿이라는 책에 이 사람이 고대의 책을 이제 그 딸이 막 갖다 준 것에 감사, 부자가 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보면 월테스, 월테스가 그 사람이 감사, 그러니까 비밀이 감사였는데 노예들은 감사를 못해요. 왜? 가난하거나 병이 든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오대요. 전부 다. 오면 욕, 힘들다. 막 다른 사람 이렇게 원질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감사는 되게 표동이 높아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밑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밑에 있는 거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문헌에서 보니까 전부 다 감사하래. 감사하고 사랑이 진동수가 높으니까 그거 하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을 영화하면서 모든 것에 다 감사를 해버렸어요. 그냥 사이토 히토리가 일본의 개짜부자잖아요. 납세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맨날 맨날 입에서 하루 종일 지금 억만장자가 된 상태에서도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좋아, 하루 종일 처음 번 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이분들은 약간 우주의 기운을 아는 끌어당김.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나 약간 좀 뭔가 선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마음이 행복하냐면 그 염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염불이 화건이에요. 진리의 말을 계속 하면 우리가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좋은 생각.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당할래도 이 진리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리가 나를 구원해 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파동이 만약에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하려고 무슨 생각이 들어서 딱 했는데도 내가 그 순간에 뭐 아버지 이렇게 뭐 주님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안 좋은 상황도 어떻게 불가사의한 기억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약간 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약간 행복하고 교회나 이런 어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하는 이유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해달라 해달라 우리 아이 붙어달라 막 그러면서 좋은 어떤 그런 기운이 좋은 데 가서 막 빌고 빌고 근데 그걸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잠재의식의 원리에요. 잠재의식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낸 수 믿게 돼요. 사실로 그래서 잠재의식은 사실만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 그걸 해줘요. 현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다. 나는 뭐 행복한 부자다. 이랬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죠. 마트에 갔는데 활인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맨날 돈 세면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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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비교 없다 없다 이걸 계속 화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재의식에서 없다가 진실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천 원이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천 원에 있는 지폐에서 물고기의 태계의 왕 이 선생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벤자민 플랭클린 100달러 있는데 그분이 되게 약간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정치를 잘하게 되냐면 감사 적을 감사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감사를 떠올리자 해서 지폐에 넣고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지폐를 보더라도 심사임당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한글을 안 줬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폐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만 원이나 있네 이걸로 뭘 할 수 있네 이런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라는 것도 약간 이 말이 훈련이 돼야지만 감사가 탁 튀어나오는데 소르시기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전부 다 싸우는 것만 봤어요. 돈에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 서로 부부가 감사합니다. 이런 집안이 있었을까요? 전쟁통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라는 그런 단어를 뭐 교회나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결핍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한 거냐 테이프처럼 그러면 만약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상식시키려면 긍정 33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짜증나 이 말을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행복할 이유를 한 33번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이 있고 지금은 숨이 붙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진실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그러지만 뭐든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막 돌리는 걸 보면 테이프처럼 돌려가요. 막 밖에서 나오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막 남들이 한 얘기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 진짜 참나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나를 만나려 참나를 나의 얘기를 들으려면 고요한 아주 조용한 때 내면 깊숙이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게 파동이 되게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하다고 하니까 후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워낙 딱 이렇게 전환이 돼서 기적의 일초 습관에도 얘기했지만 그 순간에 바로 감사 이렇게 외쳐버리면 어? 감사해야 되네? 하면서 어? 지금 나 살아있어. 하면서 이제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크릿의 원리가 왜 감사냐면 그 시크릿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그 감사를 아침부터 눈뜨면서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한 8년 동안 미라클 모닝 하면서 그 아침 저녁으로 감사 메모를 그거를 제 루틴이에요. 남들이 뭘 하든 저는 그걸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행복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에 걸렸건 지금 불행한 상태이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섯 가지 감사할 점을 이 기장에서 적는 거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행복이 주어졌지만 지금 살아있는 행복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어쨌든 성장해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더 성장해서 계속해서 어떤 큰 어떤 위치에서 남한테 공문하기 위해서는 노력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에서 다 감사를 강조하고 저도 감사 메모 책에다 썼지만 감사라는 건 뭐예요? 감이라는 건 느낄 감자거든요. 모든 일에 다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냥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냥 책이라는 사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있다가 움직이는 어떤 감정을 실어줘요. 감사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감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옆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옆에 주변에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거나 성장하게 가는 사람들은 맨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게 이게 일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가족이 감사하게 돼요. 아이도 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야 감사한 거 한 번 세 가지 접어서 거실에 한 번 붙여볼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몇 번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튀어나와서 아이도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시크릿 하면 보통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작가님은 시크릿의 핵심이 원래 감사였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감사해야지만 내가 원하고 상상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든지 네. 돈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네. 10억을 갖고 싶은 사람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주머니를 보니까 천 원밖에 없어. 네. 이 천 원을 딱 봤을 때 네. 이제 10억을 가질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거고 네. 10억을 못 갖는 사람들은 에이 천 원밖에 없네. 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져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에너지예요. 네. 돈도 사람의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모가 막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돈이 가다가 그 집에서 나와요. 그거 진짜 깨달은 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막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부가 싸우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은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쌓이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있잖아.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천 원이 10억하고 이게 가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에너지예요. 같은 돈이다. 돈이에요. 돈. 근데 이 돈을 보고 내가 10억은 천 원짜리 엄청 많은 몇 천 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다고 생각하고 이 천 원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똑같은 돈이에요. 천 원으로 그냥 종이 지폐인 거죠. 이 지폐로 내가 천 원으로 만약에 불쌍한 사람 어떤 뭔가 뭔가를 사줘요. 그러면 그 가치는 10억을 넘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10억이 있는데도 아 나는 저 100억 번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덜하네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하면 10억을 벌어도 그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 원이 있을 때 내가 이 천 원을 쓰면서 아 돈 정말로 고맙다. 정말 나를 살려주고 뭔가를 먹여주고 근데 요즘 너무 풍요롭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풍요로운 건 우리 그런 어떤 종종해적이나 이런 우리의 전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잘 우리나라를 그런 이런 시크릿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영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물질이 너무 풍요하니까 이런 정신이 자꾸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그걸 종이 한짝 종이 한짝 종이 한짝이랑 이 마음에 있는 무한한 어떤 그런 영적인 영역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건을 하고 10억 볼 수 다 금방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10억은 많을 거야. 저건 내가 못 가져.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잠재의식이 어떻게 해요? 음 예스 맞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천원이 있을 때 이걸 갖기 위해서 의도도 세우지도 않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남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 간절하게 정말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어떤 사업을 해서 뭔가 기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요. 그냥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10억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릇이 되는지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있는 거 보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더 큰 부를 얻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그냥 나만 먹고 살래 하면 그냥 그 사람만 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마음속 깊이 전부 다 다 성공하고 싶어해요. 성장 그것이 인간의 인간이 태어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장에서 그러니까 성장 모든 인자 그러니까 씨앗을 태어날 때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점점점 대화하면서 성장하는 존재 큰 사람은 크게 꿈을 꾸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지금의 여기에 만족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10년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봤을 때 지금의 50년 후에서 지금을 봤을 때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쓰는 언어도 바뀌어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쓰는 언어 거의 우리가 학교 때 못 배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3000년 후에는 지금의 모든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의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조금 더 내가 성장하길 바라면 그것을 의도를 정하고 상상을 하고 내가 하겠다고 확언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꿈을 이루고 이루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종이에다 안 써요.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써요. 그거를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주변에 그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강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미라클린 맵이나 비전보드 이런 걸 계속 하라는 이유가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요. 이제 떠올리기만 해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잠재의식의 이미지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는데 여기다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미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전부 다 다 내 인생이 전부 다 파노라즈들은 쫙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예요.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이라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무의식 프로그램은 어떻게 과거에 우리가 본 프로그램들이죠. 과거에 부모들이 했던 친척들 친구들 과거에 했던 선생님 말 그런데 여기에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 필름을 다른 걸 끼워야 되죠. 그런데 이건 뭐 우리 선생님은 지금 뭘 끼웠냐면 계속 책을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씩.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어? 엄마가 한 말이 틀렸다네? 어? 엄마가 버렸던 그런 수익을 내가 초과할 수 있다네? 그 방법은 이걸 읽겠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해보면 되겠다네?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면 되겠다네? 하면서 배우신 거죠. 계속 책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시크릿이나 이런 상상 감사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거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도서관이나 이런 거에 책을 찾아서 보시면 이게 시크릿의 원리는 그냥 채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책에서 비싼 얘기를 하니까. 그 책에서 이제 말과 상상력이 시작하면 상상력이 이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런가요? 뭐 예를 들었어요? 10억을 벌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렇죠. 10억을 번 거에 상상한 것과 아니죠.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10억을 번다고 상상했는데 내면의 깊이에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상상하는 거죠. 집안의 마음 뭐 이렇게 뭐 그렇죠. 다른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 이미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잠재식에 그게 10억이라고 외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여기 이 잠재식 깊이 박혀있는 아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뭐 하나 떠올려봐요. 과거의 어떤 기억 좋았던 기억 한번 떠올려봐요. 좋았던 기억이요? 응. 딱 하나 떠올려봐요. 깜짝이야 이렇게 생각 안 나요. 네. 일단 떠올렸습니다. 떠올렸어요. 그게 뭘로 보여요? 뭘로 보는다는 게 보여요? 이미지로 보이죠? 그렇죠. 말로 보여요? 아니죠. 하나도 생각 안 나죠? 이미지. 사진이에요. 그래서 시각화를 할 때 사진을 떠올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누구랑 헤어질 때 만약에 연인이 슬픈 곳 그 좋았던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그걸 상상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지워야죠. 빨리 잊으려면 그걸 지우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어떤 연인을 딱 붙여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가질일지 모르고 그냥 아무나 만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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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상이 뭔지를 적거나 그런데 이제 적으면 말로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정말 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딱 붙이거나 아니면 그 원하는 특성을 쓰면요. 그 이미지가 만련된 사람이 나타나요. 그거는 모든 창조 시크릿의 원리예요. 감사죠. 감사. 왜? 감사라는 건 뭐예요? 아까 지금 과거를 떠올렸을 때 안 떠올렸는데 지금 이미지를 떠오면서 웃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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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분 좋은 감정이라고 했죠. 그럼 그 감정 지금 이미지 뭐였어요? 이미지요? 네. 대학 붙었을 때 그래. 그럼 대학 붙었을 때 이미지 뭐가 떠올렸어요? 전화받을 수 있고 축하합니다. 이런 거였나? 아니요. 그거였죠. 합격증. 합격증 이거. 번호. 딱 그거 보였죠. 그럼 어떻게 앞으로 입사를 하고 싶다. 대기업 입수. 그럼 거기에 내가 2350번 이권복 합격! 그래서 우리 애도 그렇게 대학 갔어요. 꼴찌했던 애가. 아니 진짜 딱 시키셔서 해보니까 상상하고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미지가 없이는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창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 그래서 부자나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창조해요. 저도 모든 걸 다 창조해버려요. 어디 가서 날씨도 다 창조해버리고 가기 전에 시각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밑에는 아무도 뭔가 접근을 못해. 미사일도 접근을 못해. 왜? 이 사람 안에는 이게 에너지에 그게 닫혀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감마파죠. 행복 호르몬이 세르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다이돌핀 다 나와서 이 사람 안에 감마파가 돌고 있으니까 이 안 좋은, 이 의식의 낮은 차원이 못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히말라야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기 좋은 데 가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서 앉아서 있어만 봐도 그냥 좋아, 생각이 싹 비워져요. 그래서 이승엽이나 이런 사람들도 북한산에 자기 기도바위 있죠. 그렇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비법에,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책에서 안 얘기한 거 비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란 대로 하면 진짜 백발백충인 거죠. 재밌죠. 진짜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약간 나이 드신 분도 오고 그러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주면 작가님 만나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이때까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이런 걸 다 듣고 이제 그게 이제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일 저한테 이렇게 녹음해서 달라고 그래요.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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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기가 바라는 특성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기도문으로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녹음해서 저한테 던지라고 해요. 그럼 한 달 후에 여성시대에 출연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런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부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저는 또 그 자리에서 감사할 거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금까지 감사했던 거 옷이까지 써보라고 그러면 그걸 쓰면서 다 치유돼요. 근데 또 얘기해도 좋은 점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시크릿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는 파동이 기분이 좋은 거죠. 아까 대학에 합격하면 막 있잖아요. 막 날리잖아요. 애들이 막 날뛰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어떤 깨달으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이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판단도 없고 왜냐면 편견이 없잖아요. 얘네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응? 해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응? 언제 그랬냐? 하면서 또 다시 막 뛰어놀고 그리고 뭘 하든 엉덩이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버리잖아요. 이것이 원래예요. 아이들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일단 노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야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프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파동이 높은 거에 있잖아요. 그럼 이미 결과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딱 붙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끌어당김이라는 건 뭐냐면 중력이잖아요. 뉴턴이 말했듯이 비슷한 물체는 같은 걸 끌어당기고 계속 원심력을 해서 이렇게 지구에 있는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지금 되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막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자석처럼 돌려붙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끌어당김이거든요. 내가 지금 감사라는 말을 계속 외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안 와요. 왜? 아까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인들이 깨달은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전부 다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에너지 주변에 뭔가 안 좋은 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 가는 거죠. 왜냐면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때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루에 사람들이 6만 가지 생각하는데 4만 5천 가지가 부정적이래요. 그 4만 5천 가지는 어저께 했던 생각의 반복.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다르려면. 책을 읽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걸 한번 실천해보는 거죠. 작게. 예를 들어 제가 기저귀 1초 숙관에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두려움도 많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점프 한 번 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점프 나 달리기 했네 성공. 이러면서 이제부터 성공 습관을 잠재기 씨에게 딱 장착시킨 다음에 그러면 한 번 했어. 그러면 이게 너무 쉬운데 그래서 거기 습관의 재발견에 스티븐 키스가 팔굽혀펴기 자기 전에 하나로 해서 그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작은 습관을 한 번씩 어저께 했던 것과 반대되는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출근할 때 이쪽으로 출근해서 오늘 이쪽 길로 가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뭔가 직감으로 행복할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변화가 없어. 그럼 다른 길로 가면 여기에서 나의 인연 평생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제와 다른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새로운 그런 어떤 삶으로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가슴 뛰는 삶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과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과거 경험한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를 떠올리기가 어떻게 보면 쉬웠는데 자 그럼 미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미래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면 미래는 이제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한쪽도 없으니까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비전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죠. 일종의 보조수단으로서 도움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 씬을 자꾸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에너지 주파수 감사로 감사로 맞춰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김승우 회장도 돈에 속속 뭐 이런 거 이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도요 그 시각화의 달인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맨날 이런 거 만들고 묻히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느끼고 감사하고 이런 거를 본인은 그런 것만 했다고 하세요. 그 생각의 비밀에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도 실제로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네가 원하는 걸 종이에다 쓰라 근데 거기다 종이에다 쓰는 게 잘 안 떠올리지잖아요. 과거는 이미 행거가 미리가 안 떠올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미지를 봤을 때 가슴이 떨리는 이미지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뭐 도시에 저기 어디 뉴욕시티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뉴욕 붙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다 숲을 붙여요. 제가 숲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치유센터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치유숲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어떤 워크샵이나 어떤 근데 자기가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되었을 때 감정 그 다음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성들 이런 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가 이제 그 끌어당김에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거와 비슷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 이렇게 써가지고 학원을 쓰는 것들이 안 좋은 건 안 오고 좋은 것만 오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말 하잖아요. 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거 이 상태는 그러면 이미 그런 이미지들이 내 잠재의 시스템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죠. 자주 보면 이제 오게 되는 에너지 뭐 주파수 이런 게 다 맞춰진 상태네요. 그래야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잘될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이게 이제 다락방 이지성 씨가 쓰신 그건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듣기를 바라는 말이 뭔 거 같아요. 부모님한테 듣기를 바라는 말이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부모한테 야 너 머리 꼬리 그게 뭐냐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렸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내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잘했다고 했을 때? 또? 잘했다? 네. 사랑한다 했을 때? 그러시요. 네. 근데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는 뭐 해주셨어요? 그럼 되게 훌륭한 가정에서 잘하셨네. 오 또 또? 저는 사실 그런 걸 결핍이 잘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잘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너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너는 충분히 멋진 아이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아이야 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요. 사랑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인상을 쓰고 있더라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와이프를 만나겠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 여자친구가 나의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다 나의 안 좋은 모습까지 그거를 사람들이 원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한테 긍정이라는 말을 왜 해야 되냐면 부모랑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하고 평생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자식 안 데려가잖아요. 그다음에 와이프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 누구랑 가요. 나 혼자 가는 거죠. 나 혼자 가죠. 나 혼자 가는데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혼. 그렇지. 영혼이 있죠. 영혼 그 마음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그 무한지성이 있는데 그 무한지성이 자신한테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어.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한지성이 듣고 있는데 오늘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난 가치가 없어. 좀 나 좀 뭐 좀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지근성이죠. 약간 구걸하는 거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래. 그럼 어떻게 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멘탈가 보드 셰프가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뭔가 커트를 당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막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잘 될 거야. 난 승리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난 반드시 잘 되니까 저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그들의 생각이야. 탁 커트를 해봐요. 그래서 긍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범연수님도 모든 책에서 운명을 바꾸는 말이 긍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폭락해서 다 없어졌다. 그래 괜찮아. 이 말. 그때 아까 잠재의식에 바꾸는 가장 그 말이 괜찮아 라고 얘기해. 괜찮아. 왜냐하면 난 잘될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난 또 왜 이랬지 하면서 자책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도 얘기 들어와서 이 말이 없으면요. 그냥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려.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가정에서 달하신 분들은 부모한테 어떤 커트를 안 당하거나 어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긍정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게 해요. 권복아 넌 잘될 거야. 넌 진짜 잘될 거야. 심이 잘될 거야. 진짜 잘될 거야. 너는 인류 역사상 너보다 더 잘 풀린 일이 없는 역사상의 인물이 될 거야. 넌 잘될 거야. 다시 다시 들어봐. 너는 진짜 잘될 거야. 정말 잘될 거야. 두뇌하고 심장 속에 각인시켜. 너는 정말 잘될 거야. 이게 부모가 그걸 테이프로 잠재의식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계속 얘기했더만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겠죠.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게 그 칭찬이에요. 제가 1번에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가서 보고서 냈다. 그러면 상사들이 어때요? 이게 뭐야? 이대리. 가서 다시 와! 찢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이. 멘탈 갑이 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게 되겠죠. 무너지죠. 막 저녁에 또 이제 그래서 무너지니까 감사하지 않고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또 술 먹으면서 누구 그 사람 던진 사람 씹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랑 험담하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면 기분 나쁘고 가기 싫고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멘탈 갑으로 치려면 그냥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얘기했듯이 연륜을 주입해야 돼요. I like myself. 나는 아저씨를 사랑해. 그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아까 7만 가지에 내가 봤을 때 하루에 제일 부정적인 사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가요. 연구 결과에 이게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이미지를 딱 해놓고 부정 하나 되게 좀 험악한 그런 이미지 놓고 긍정적인 메시지 이미지를 세 개를 넣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실험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만 부정 여기에만 이미지가 가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날 때 맨날 밖에 현실에서 봤을 때 뉴스 보죠. 그다음에 도로 다면서 사람들 소리치는 거 보죠. 싸우는 거 보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걸 보겠어요. 그때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성공하고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밖에가 어떻게든 막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밀렸을 때 막 차 안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 저는 아직 갈 길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왜 그렇게 부정 편향이 심하냐면요. 인류의 유전자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랑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랑 같이 가는 이곤복 선생님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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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은 누구예요? 근원이요? 응. 뭐 인류의 근원은 뭐 인류의 근원 최종 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 이곤복 잠재의식 얘기하니까 이곤복 선생님은 이후 땅에 있어 이렇게 밟고 있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존재는?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말을 하시고 자고 있는데도 머리카락이 잘하고 손톱도 잘하고 숨쉬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본인이 숨쉬는 거 제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쉬어지는 거죠? 생각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 본인이 저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보고 있는 것도? 아... 네.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을 알면요. 이걸 알면 그걸 알면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꿔버리면 잠재의식이 95%고 5%의 의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부정편향이 있냐면 자 이곤복 선생님의 조부모 있죠? 네. 엄마의 엄마 네. 증조할머니의 고조할머니죠? 고조할머니의 위에 더욱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의 그 할머니가 선사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떡해요? 그 맨날 수리업하고 채집하고 막 그랬는데 막 맹수가 나타나서 그렇죠. 사람 배고픔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전쟁할 때도 인용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의 그런 유전자가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그렇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죠. 그 DNA에서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정, 긍정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부정에 더 이렇게 잘 보이냐면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어 나는 그때 신서처럼 음 나는 괜찮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다 죽었겠죠. 그래서 플라이트와 파이트 그거 있잖아요. 도망가느냐 아니면 그거 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들이 힘센 족장들은 그런 맹수와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힘센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여자들도 그렇고 유전자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먹여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뭔가 더 많고 힘이 세고 그래서 몸을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유전자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시대는 모든 게 다 안전해졌어요. 누구한테 쫓길 일도 없고 다 안전한 그런 집도 있고 보호받고 했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자다가 뭔가 탕 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응이 어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것이 유전자가 이미 있는 거예요. 파충류의 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저 이제 우문트 뭐지 뭐라 그러지 그거 뭐 있는데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이거를 관장하는 게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각화 이게 서드 아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잠재의식을 바꾸려면 반복 계속 해줘야 돼요. 사실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브루스 리프튼 박사가 얘기한 잠재의식을 그러니까 확언을 한 번 한두 번 해서가 아니라 될 때까지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이나 킬리츠 회장이나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고 확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흑 하는 소리에 내가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지금 어떤 좋은 기분에서 자꾸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계속 끌어당김이 내 꿈이 올라다가 아까 돈이 올라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도 적절히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적절히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지만 잠재의식이 잘 작동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 내 안에 모든 창조가 말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을 내 안에 잘 될 거라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말이 없으면 그런 어떤 외부에서 침입하면요 저 사람 말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권력자나 강한 사람이나 내가 되게 신뢰하고 되게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믿어버리면 그 말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서 꼼짝달싸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약간 가족이 약간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항 안 한 적 없다. 가족을 뛰쳐나오거나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은 한 번에 확 깨야 되거든요. 환경을 바꾸거나 이민을 가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켈리지님하고 김성호 회장님도 그렇지만 외국에 가서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진짜로 정말로 내가 지금 확 바꿔버리고 싶다 그러면 과감한 행동을 한 번에 해버리면 진짜 빨리 바뀌어요. 강한 신념은 모든 꿈을 이루게 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념이라는 거는 내가 읽을 수 있는 강한 신념은 아까 미래의 꿈을 믿는 거죠. 반드시 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된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다 성공해요. 사건 중에 이런 거 있죠. 나는 뭘 하든 성공한다. 나는 어딜 가든 번창한다. 나는 어딜 가든 성공한다. 이런 확언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 강한 신념이 결국 꿈을 이루는 게 강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쨌든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될 때까지 하니까 된다는 아까 여기 무한지성 나를 끌어온 그 유전자 있잖아요. 거기 무한지성이 얘는 믿으니까 그 무한지성이 알아서 그거 뭐지 꿈에 관련된 장소나 모든 소스 망상활성화계를 선생님한테 다 배치시켜요.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고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잠재의식은 활동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잠재의식은 아까 과거에서부터는 계속 들으면 프로그램대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여덟간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바뀌려면 정말로 엄청난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정신이 완전히 책을 한 번 읽어가지고 정말로 한 권을 딱 읽었는데 한 줄의 어떤 거에서 내가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바뀌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가 잘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인류의 맹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라는 그게 있으면 내 안에서 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래서 나는 안전해라는 학원이 되게 중요해요. I am safe. 나는 안전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못하는 게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안전하지 않아서.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되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요. DNA 때문에 그렇죠. 내재되는 불안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크릿에서 이제 물질로 사람들이 이제 다 끌어당겼는데 그게 이제 십 몇 년 지나니까 알아차림이더라. 그러니까 약간 의식이 높은 정신적인 스승들이 시크릿은 진짜로 그거는 알아차림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쳐내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태 공의 상태 감사함의 상태 정말 명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그냥 딱 생각하면 그 자리에 나타나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작가님 자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주무시나요? 그러면 항상 자기 전에 항상 저는 미래학교 8가지 의식을 맨날 하죠. 그걸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요.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맡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든 거는 본인의 꿈이 무한지성이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해 라고 하면 한정짓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생활을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맡겨버리고 편히 자고 있으면 알아서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게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돼야 돼 하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 맡긴다 내어 맡긴다 놓아버린다 이게 끌어당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자 조적경에도 그렇고 레스터 레벤슨도 그렇고 모든 자기 계발사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동은 하긴 하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집착하는 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편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있으면 되더라도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이렇게 때문에 이게 되더라도 계속 이게 진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아닌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지금 다 이끌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존재가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탁 다 집어넣어 버리고 나는 잠을 편히 자야 된다. 그랬잖아요. 꿈을 꾸지 말고 꿈을 꿔도 이제 이 무한지성이 주는 딱 직감의 꿈을 꿔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직감이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팍 하루 중에 있었던 막 혼났던 일 이런 걸로는 나의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맡긴다 뿐만 아니라 저기 50조 조만장자 그 댄페냐도 그랬듯이 항상 화건하고 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그러니까 일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 세 줄 정도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오늘 이건보 선생님이 너무 성장해서 감사했고 커피 같이 마셔서 같이 대화해서 이거 세 줄만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 뭐 이렇게 내일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맡긴다 이런 말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다가 내일 해야 될 거 중에 중요한 거 딱 하나 적고 이것들을 그냥 나는 이제 편하게 자니까 알아서 이렇게 맡겨서 알아서 내일 되면 잘 되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야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의식대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엄마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잘 때 애들한테 소리치고 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맨날 안 자냐고 애들한테 그래서 맨날 분노한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 여성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자게끔 집 안에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 행복하게 자야 돼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항상 이미지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서 10억을 벌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사업에 지착을 해서 뭔가 사업에서 실패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10억을 난 가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뭐 하고 싶은 거 직관적인 걸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그 10억이 갑자기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생각대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보험금을 달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읽을지는. 하지만 10억이 가진 나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확실해요. 그것이 진짜로 그 무의식 깊이 나는 정말 이것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정말 근데 내일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에너지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진짜 확실하면 그 무한지성이 얘는 진짜 믿었네 하면 싹 줏버려요. 근데 이제 돈은 솔직히 약간 먹고 자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100끼를 하루에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은 어느 순간 뭔가 약간 먹고 의식주가 해결될 정도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세상에 뭔가 기여하고 봉사를 하겠다. 국가 의사회나 이렇게 가난한 지역이나 구조활동 이런 걸 하겠다는 거는 오드리 헤픈처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 사람은요. 무한지성이 그냥 도와줘요. 잘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10억이란 돈을 벌어서 뭘 할 거지. 근데 만약 개인의 욕구를 채우고 사치하겠다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치를 하고 나서 불만족스러워가지고 공허함에서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자선가가 많은 이유는 이 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내보내요. 내보내요. 그래서 많이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관례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 약간 영성이 높아가지고 그냥 감사를 해서 끌어당겼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하면 누구한테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베푸는 게 꼭 돈이 아니라 천 원이 있더라도 같이 커피를 사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거 보세요. 아까 대학했을 때 웃겼다 했는데 그 먹어서 되게 기뻤어요. 또 한 번 얘기해 봐요. 또 재미있는 거 어떤 거요? 아주 따뜻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이런 거 행복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대학교 때 책을 읽었을 때 도서관에서 책 보는 그때 막 아무 생각 없이 딱 비워져서 그 몰입해 있었죠.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럼 그때 딱 장면 보이죠. 도서관하고 서가하고 이렇게 딱 색상 있는 거 그것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가지고 알리고 책도 이렇게 사시고 나중에 이제 어떤 도서를 이게 제 3국에 넥슨 지도자도 그랬더만 보니까 그거처럼 책을 좋아하면 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도 쓰고 책을 만든 근데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슴 떨린다는 건 뭐냐면 가슴이 떨려서 막 하루 종일 가슴이 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넘치죠. 넘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슴이 떨린다는 건 아까 좋아하는 이라고 이렇게 잘하는 일을 얘기했지만 가슴이 떨리는 일을 하면 어떤 힘든 역경이 와도 이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 돼요. 내가 뭔가를 힘들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사명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거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걔 도살장에 걔가 끌려가는 우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데 잘하고 좋아하는 거가 내가 같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처음에 태어나서 달란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은 운동해야 되는데 앉아서 공발로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들이 어렸을 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첫 애가 9개월 때 애가 공을 정확하게 찼어요. 애가 동그란 걸 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되게 많이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운동적으로 가서 결국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경기장 가려고 그러면 지가 다 깨우지도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가만히 나비 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공부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영수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아니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보컬을 좋아한다는 그러면 얘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걸 시키라 했더니 그러면 구경수가 떨어지잖아. 아니 좋아하는 거를 그냥 부모가 이렇게 해서 뒤에 서포트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삶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다 완벽하고 좋지만 성장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미라클모닝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하면 전부 다 다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자기 시간 갖고 싶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아니 이미 다들 살아 있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대학교육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자꾸만 자기 개발을 할까요? 인간의 깊은 거기에는 진화됐잖아요. 사람들이 진화를 네안데르타리네에서 이렇게 진화됐어 이제 AI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뭔가 성장을 하고 하루 종일 보는 게 SNS에서 성장하는 모습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게 그러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욕구가 있어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계속 새로운 책을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지혜로 이렇게 지혜는 이제 행동해가지고 그걸 내 걸로 체득을 하면 그것이 이제 지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영성가들이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와 그때 뭐 이렇게 책을 될 일은 된다 이래가지고 마이크 싱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모델이 내 내 모델이라서 비행기 포근해서 바로 갔어요. 만났어요. 주소도 없고 그냥 만났죠. 그리고 전 세계에 다른 분 한 분 있거든요. 아장관을 태국에 깨달은 선생님이 있어요. 코브라도 이렇게 쪼아리고 가는 그 분. 누가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바로 비행기 표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행동을 바로 하는가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보고 싶은데 하이 지금 더 자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러고 싶은데 나중에 어떤 때가 와서 정말 그것이 원한다. 창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서 그런다.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이제 쉬운 말로 간절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절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꾸만 괴롭혀요. 막 운동 마라톤을 뛴다든지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힘들게 탁 자고 일어나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몸을 자꾸만 많이 움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잠재의식은 약간 몸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몸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무의식적인 정보가 부정적인 게 많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빨리 안 떼요. 행동하러 가야 되는데 이미 아이고 뭘 해 하면서 이제 의심이 딱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내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켜가지고 오늘부터 1초라도 딱 해가지고 바로 해야죠. 나 안녕하십니까 이거라도 녹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반인 거죠. 맞습니다. 그 아침마다 명상 하시잖아요. 명상이 잠재의식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비밀이다 하셨어요. 이게 일단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풍요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지금 풍요 지금 자연에 있는 수증기도 풍요고 하늘에 있는 구름도 풍요고 지금 공기도 풍요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잊고 막 돈의 액수가 풍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가 풍요라고 자꾸만 생각해서 그거 돈에 집착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까 뭐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말했듯이 아까 밥 3끼 먹고 그거 이상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인간의 수명도 정해져 있고 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에너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기여하고 싶다. 그 다음에 지금 나의 능력이 이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한테 기여하고 싶다. 명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눈을 감아보세요. 이게 자는 상태거든요. 눈을 감으면 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내면 깊이 있는 게 계속 떠올라요. 생각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내 꿈이 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말이 너무 많이 시끄럽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잠의 상태로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루에 3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잠을 잘 때 어떻게 똑바로 자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청추가 똑바로 정렬이 되어서 이제 가지런히 이제 뭔가 치유하고 이제 낮 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어떤 그런 어떤 피로물질을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상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한 시간 이게 아니라 물론 뭐 외국의 명상가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 위에 손을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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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자 자세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숨을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그러면 이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워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숨을 쉬어지고 있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나를 보는 아까 그 무한지성 있죠. 거기에서 뭔가 탁탁 이미지를 뭔가 준다니까요. 명상을 많이 하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과거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여기로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를 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힘들면 처음에 30초 그 다음에 1분 그 다음에 2분 3분 해가지고 시간을 자꾸만 늘려서 이렇게 소리를 다 끊은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을 진짜 좋은 곳에 하고 있으면 잠을 자는 거라고 잠자고 일어나서 푹 자고 일어나서 개혼할 때 있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이런 걸 하려면 또 이것도 훈련이죠. 아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왜 어떤 그런 막 선승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좋은 곳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 끊고 이렇게 선수행만 하느냐 이게 인류 대대로 무의식에서 내려온 이 수많은 이 업식 업이나 이런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진리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자꾸만 하니까는 그걸 다 끊기 위해서 속세랑 다 끊고 이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선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요즘에 명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풍요로운 거구나.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러우니까 오면 좋고 많이 볼면 좋잖아요.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런 상태가 이제 명상인 거죠.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잠재의식이 이제 내 삶을 바꾸는 핵심이 킨 것 같아요. 이게 안 바뀌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특징이 두 가지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긍정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열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의 큰 충격이 와야 된다는 거. 약간 뭐 변화 그러니까 역경이 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이렇게 공자가 하늘이 노자가 그랬나 하늘이 이 사람이 큰 사람 되려면 엄청나게 크게 한 번 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이겨내서 역경을 건드리는 그릇이 되는지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싸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그 무한지성이 선도 있고 악이 있는데 이 악 이거를 실험해서 이 선이 오고 이거를 이겨버리면 그냥 합체해가지고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을 좀 강력하게 바꾸는 말이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있죠. 네.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에이가 얘기한 모든 건 다 괜찮아. 모든 건 다 좋아. 왜? 스님들도 얘기했듯이 이 컵이라는 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컵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거는 종이니까 몸에 안의 환경, 몸에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청각서의 문제냐 아니야 이렇게 긍정적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사랑했다 이 컵 진짜 나한테 물을 주면서 시원하게 마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시는 사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근데 이 컵 자체는 조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나한테 왔을 때 좋은 거로 바뀌어요. 그러네. 그래서 all is well 하고 all is good 이 있어요. 모든 건 다 괜찮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솔직히 이때까지 지구가 탄생을 해서 지각변동을 해서 블랙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지만 이때까지 지구의 질서가 어지럽혀진 지역이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죠? 갈 건 다 가고 자연스럽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는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벌레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동물로 태어나서 죽임을 당해서 거기 소고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해요. 모든 건 다 좋고 모든 건 다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너 괜찮아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모든 거는 사실 좋고 나쁨이 없는 건데 그렇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아까 사람을 만드시 이렇게 맛있는 몰축에는 아주 감사한 어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도 봤을 때 아이들이 나한테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가 주입한 대로 야 너 같은 거는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돼 이런 말을 갖다 주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 세상에 없게 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자꾸만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전부 다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 너는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그것뿐 그거가 그거가 잘 안 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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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믿어준다고 하는 그거를 내면에서 그냥 파동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거는 판단이고 환상이네요. 환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쪼개고 쪼개고 보면 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게만 보면 모든 게 좋은 거고 예예. 그거예요. 그게 관찰자 효과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요. 다 그래서 책에 보면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너 친구가 중요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빌게이츠도 엄마가 되게 관리를 많이 했어요. 시간 관리하고 좋은 친구만 만나게 하고 아마 이제 이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이 시각화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각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연습 방법 연습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는 거죠. 어떤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는 거죠. 어머 어머 그러니까 그 집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는 리빙 센스나 그다음 몸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는 맨스 헬스 이런 거 잡지 있죠. 좋은 이미지를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안 떠올리니까 그런 걸 접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TV나 이런 데서는 막 재앙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그게 다 그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놀드 슈얼젠네고 이 사람이 그 사람도 그런 거 시각화할 달인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운동해서 만들 때 자기 방을 뭘로 도맺냐면 근육질이 빵빵한 이런 사람들을 도맺을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도 구독자 얼마큼 되겠다 하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변에 뭐 좀 다른 거 해봐라 하면서 막 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건 커트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약간 조 비테일 박사도 그렇고 우리가 비전보드에 막 사람들이 뭘 다 붙이려잖아요. 집도 붙이고 차도 붙이고 그럼 잘 안 놔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이룬 경험을 딱 한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거 떼고 그다음 거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먼저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한 몸을 가진 분들의 그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나중에 뭔가를 하게끔 하는 어떤 시각화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래가 하고 지금 하고 과거 선상이 같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지금 요사할 때에서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이제 백만장자가 목표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녹음을 해서 들으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녹으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 백만장자가 되라는 거는 아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스라는 게 뭐냐면 라스는 망상활성화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로 자기가 이걸 원하는지를 봐야 돼. 백만장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백만장자죠. 그것마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은 100억이라는 그러니까 100억 아니 10억, 10억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부자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켜요. 10억이라는 거. 10억이 공 몇 개예요? 10억이요? 9개? 9개인가? 9개인 것 같은데요. 10억? 9개네요. 9개. 9개. 이거를 계속 그걸 이미지로 떠올리시고 그다음에 학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쓴 거 있지만 나는 백만장자가 언제까지 된다라고 10억을 언제까지 모은다라를 만트라처럼 연불하듯이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가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거 누가 불러서 엄마 봤죠? 일어나라 마음에서 이러면 이게 딱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원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걸 녹음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녹음을 해서 자기 전에 듣고 이러면 이제 잠재의식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이거를 원하느냐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이거에 맞는 아까 무한지성이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가장 안전하게 벌고 싶으면 아까 말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억이라는 돈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뭔가 큰 게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정말 순리대로 벌고 싶으면 1년에 얼마를 모은다. 2년에 얼마를 모은다. 5년을 목표로 세우고 이게 돈은 이게 중력이니까 1년에는 3,125만 원 이렇게 벌고 2년에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금년 중에 금년 중에 자산을 두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얼마를 번다. 이런 식으로 화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1억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금년 중에 얼마를 모으고 내년에는 얼마를 모을 거야. 라는 거를 화건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거를 진짜로 모을 때까지 이렇게 은행에다가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가 통장 이런 것들 안 쓰는 통장에다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은 비정보드에다 붙여놓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돈 10억이라는 돈을 5만 원짜리가 10억이 되려면 한 몇 장이냐 몇 천 장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데다가 5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짜리를 위에다 놓고 재단해가지고 실제로 돈 이렇게 시각하는 방법이에요. 올려놓고 이렇게 딱 그걸 보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10억이 있을 때 난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10억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짓겠다 아니면 구호활동을 하겠다 혹은 내가 유튜브 학원을 만들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도서관을 짓겠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계획 없이 그냥 10억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히 그러면 10억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되게 고통스럽게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항상 얘기했지만 미라클 맵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이 모든 꿈을 평화롭고 여유롭고 건강하기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조화롭고 만족스럽게 이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거나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왔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주에 수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니까.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백만장자가 목표라면 백만장자가 쓴 책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백만장자가 쓴 책에서 백만장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백만장자 하브웨커에 백만장자 마인드가 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두고 나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창조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가슴에 손을 얹어라. 뭐 머리에다 손을 대라.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미나 가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 벌어요. 거기 세미나 시키니까 하잖아. 세미나 가면 하죠. 세미나 가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 이게 뭐야 하는데 이게 이게 손의 에너지하고 가슴의 에너지하고 진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한 번만 해도 그런 돈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뭐야 하는 순간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백만장자는 끝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로 간절하게 원할 때는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든지 어린아이 같이처럼 순수한 마음 이런 거를 다 강조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깨달으면 뭐냐 밥 먹을 때 밥 먹게 되고 똥 쌀 때 똥 싸고 잘 때 자고 이거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만 먹나요? 딴 생각도 많이 하죠.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깨달음이 뭐예요? 하면 잠 잘 자고 그렇죠. 근데 저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이렇게 물 마십니다. 이래지만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넌 물을 마시고 있지 않아. 넌 밥을 먹고 싶지 않아. 생각이 과거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도 저걸 보면서 유튜브 구독자들이 보겠지 하면서 나는 우리 회원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말만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간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다 보면 보도셰퍼도 그렇고 저기 뭐야 하브 에코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주변에 부자 아빠가 있었고 로봇도 기어사께도 있었어요. 부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교수예요. 박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환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뭔가 하겠다 하는 거는 부모가 진짜로 이 아이를 믿어준 사람들이죠. 링컨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 아이가 정말로 가난한데 부모가 믿어주면 아이는 그렇게 변호사가 되기도 해요. 뭔가 작가님은 그러면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뭔가 불가능한 것들을 실제 실현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루이스에이 전문 변혁가니까 제가 15년 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왜냐하면 부모의 의식대로 아이를 그대로 키우는 거니까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숙모가 모신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그거 책을 쓰신 대상관계 이론 미국에 있는 박사가 한 부모 교육을 우리나라 어디 망원동에서 한다더라 가봐라 거기서부터 이제 책을 접하면서 루이스에이의 치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책을 보니까 긍정 학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따라 쓰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읽고 그 다음 읽을 때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내가 심리 상담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해서 그대로 하라 했죠. 왜냐하면 너무 그때 절실했으니까 애들 키우는 게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부모가 했던 대로 똑같이 애들한테 화내고 있고 나는 어렸을 때 좋은 장난감 바비 인형도 못 샀는데 얘네들한테 좋은 로봇도 사줬는데 애들이 그냥 그러네 막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죠. 내 안에 화가 많았는데 이게 애들한테 가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지성에 아까 선하고 악이 있었는데 이 악이 부모가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됐다. 커트 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책상 하나 산 게 약간 좀 엔티크하게 그거는 안 버렸는데 이제 이것이 나한테 뭔가 작가가 될 거라는 어떤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썼어요. 그게 잠재의식을 그러니까 루이스 에이는 전 세계 5천만 명 그러니까 제켄필드도 그렇고 이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말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역경이 있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어렸을 때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바뀌었다. 병도 났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그걸 따라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보는 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막 뭘 할 때마다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루이스 에이가 하라는 대로 학원을 막 벽문에도 버치고 계속 썼어요. 썼어.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재의식을 바꿨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하고 시각화를 하려는데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 만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책을 거의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막 책을 이제 뭔가 바꾸고 싶은데 조봉구에 가서 계속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철인삼정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을 이제 평생 버킷리스트로 풀코스를 한 번 뛰고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큰 단계로 철인삼정도 한 번 죽기 전에 해보겠는데 했으니까 한 번 해보자 했는데 대회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철인삼정 경기는 내가 되게 어렵고 막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시각화를 했어요. 자기 전에 그 전년도에 통영에서 막 이렇게 바다에 뛰어드는 그 수영하는 장면 띠이 이렇게 이런 소리 듣고 그 다음에 피니쉬 이런 거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통과하고 이런 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대로 이제 훈련을 한 거죠. 좀 2개월 동안. 그런데 가장 얘가 내가 이제 완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딱 온 게 뭐냐면 수독사가 이제 깨달은 선생들이 많은 분인데 새벽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별똥볼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별똥볼을 한 이 0.1초 안에 내 소원을 얘기했을 때 그가 꿈을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완주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인 경기 되게 어렵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자하고 또 그러니까는 이걸 꼭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딱 순간에 이미지 이미지를 했는데 그때 뭐가 느껴졌냐면 그 통영 바다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 차가운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조셉 모피가 얘기한 그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그 센 아니 그 뭐라 그러지 그 독일인 강이죠. 센 강 라인 강 라인 강 라인 강에서 그 찬바람이 느껴졌다는 저도 그 거기에 들어간 그 느낌이 딱 왔는데 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몸에 반응이 오는데 약간 소름. 그래서 딱 2개월 이따 경기를 갔는데 그 바다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접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쉽게 완주를 했어요. 그 경험이 정말 아 시각화를 그러니까 행동을 하되 시각화를 꼭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자기 전에 쓰고 잤죠. 서른 경기 완주 완주 왜냐면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번 생에 그냥 딱 한 번만 하고 말자. 그리고 너무 말렸어요. 그때 갈 근데 가슴이 떨려서 누가 못 가게 가족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할 거죠.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그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안 가고 그냥 밀어놨으면 지금 이제 철인 경기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것도 다 이제 멘토 그러니까 저한테 가슴 설레는 멘토가 이제 내가 미래클 모닝을 하면서 세바시를 보면서 오연호 작가 부시파일러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하와이에서 킹코스 철인 경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에 그 시각화하고 있는 건 어떤 거 시각화하고 계세요? 이제는 시각화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 고통을 좀 없애주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항상 제 기도는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만 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성장일기 채널이 진짜 성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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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자아실현이었거든요. 메슬로우의 맨 먼저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그런 뭐 사랑인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이런 거 있거든요. 기어 있고 맨 마지막이 자기 개발인데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또 히로버미한테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아실현을 욕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돈 많이 벌어도 또 배울 게 있으니까 계속 책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성장일기 채널을 보고 이렇게 저도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세요. PPT도 만드셔서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어디 무슨 대학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한테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되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아주 다시 이렇게 체크받아서 댓글도 되게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에 관한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를 많이 벌면 거기에 건강도 따라오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면 많은 사람한테 기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어떤 그런 금액을 받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 그건 자기 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공의 정도는 자기 개발을 얼만큼 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이 바뀌어서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게 늘어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교류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계속 도와주는 사람만 나타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행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주가 너한테 우호적이냐 이랬을 때 예스라고 얘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불행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나 누구나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상황이 나한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상황에서 좋은 것만이 주어진다고 해서 항상 나는 안전해라는 확언을 계속하시면 성장일기 채널과 같이 성장하시면서 좋은 유튜버를 보시면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르시면 자기 생각만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K-미라클 모닝 출판사 대표고 한국미라클 모닝 카페 매니저고 마라톤을 하고 철인삼종 경기를 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예요. 작가. 아니죠. 작가님 세 번째 출연 최다 출연 최다 출연 최다 출연 아 그러네요. 제가 작가님 인터뷰 할 때마다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읽고서 작가님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해주신 말씀만 듣고 이런 이런 삶을 사셨구나 싶었는데 이 책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승무원도 하시고 근데 승무원이 9.11 테러로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교사하시고 지금 출연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대략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라는 이제 타이틀을 쓴 이거 제 첫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죽기 전에 이렇게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자기 학원이라는 긍정 학원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저의 과거나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그런 거를 다 봤을 때 이제 뭐 항공사에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 어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 자리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좀 삶을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도서관 가고 이런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외국계 항공사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9.11 테러가 생겨서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제 무역센터 빌딩을 이제 이제 다 폭파시켜서 이제 감원이 전 세계적으로 됐을 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었다라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편입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교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진짜 내가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있는 안 좋은 모습들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부모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크릿이나 영성으로 왔죠. 그러니까 루이스에이나 그게 이제 15년 전에 나왔던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이런 이제 친구들을 하고 계속해서 책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이제 책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이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좀 신비한 여성이 있는데 그 책에서 1권에서 9권까지 있는데 1권에서 한 두 페이지를 보면 아이들은 자연에서 반드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별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이제 친구들 이제 뭐 아이들 아프토피 때문에 양평으로 약간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양평으로 전원주택 그러니까 휴지 기간에 전원주택을 구했는데 영화 같은 집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전부 다 시각화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평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되게 느리긴 거예요. 시골에서 사니까. 맞아요. 시골 그래요. 그때 이제 책을 이제 루이스웨이 거로 번역하면서 조용하니까 주변이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보였죠. 그러니까 약간 시크릿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분이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렇게 제한된 공간보다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에서 마라톤도 하고 달리기를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분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는 약간 좀 갇혀있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교과 이거를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 선생 정교사라는 그런 직업을 박차고 나오게 된 계기가 미래가 보여져요. 지금의 이거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라는 그게 하나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속에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한 거예요. 한 번만. 그거가 이제 번역이라는 게 계기가 됐고 이제 첫 책이 지금 이제 이런 나는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입니다. 이 책이었는데 이제 첫 책에는 작가들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과거에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실었어요. 원래는 책에는 한 가지 메시지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저의 모든 그런 과거나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역경도 많았는데 그걸 극복한 이야기를 다 담은 거죠. 아 저는 이제 그 교사로 가실 때 네. 그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절을 하셨나 보죠? 절에 가서 거기서 스님을 만나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이제 이게 이게 사립이니까는 이제 3차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사장 면접인데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 일찍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수업 이게 최종 탈락을 결정하는 거라서 미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봉선사라는 절에 이사장님이 새벽 5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법당이고 뭐고 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버스를 같이 이렇게 타고 갔는데 같은 버스에 어떤 아저씨가 자신은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이 봉선사 절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갈 때나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면접에서 붙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분 따라서 절을 하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이번 면접 복귀해 주세요. 그래서 면접할 때도 되게 되게 그 전날에 그 봉선사에 관한 모든 걸 다 정보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읽고 그게 있는 대종에 대한 시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외워서 저만의 교육 철학으로 이렇게 남다르게 이렇게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깡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그때 이제 아이들이 50 몇 명에서 35 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아침 새벽 일찍 같이 이렇게 절 법당에서 간절하게 이게 또 정장 차림에 이게 치마 정장 차림에서 이렇게 간절히 절하는 거 보니까 그 스님도 되게 여성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딱 보면서 이제 한 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웬일이에요. 이분이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일면 스님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드라마구나. 이게 드라마구나. 뭔가 될 일이 될 일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너무 너무 같이 이렇게 면접 온 그룹 면접팀에서 너무 자신감 있게 하니까 또 남들하고 또 차별화되게 이제 막 이제 면접을 할 때 막 서가지고 이제 막 정말 강하게 저를 어필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안 지어서 하시라고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살벌한 그 교장선생님하고 다 있는데 그래서 아 그때 알았죠. 이렇게 뭔가 남보다 일찍 준비하고 이제 어디에 일찍 가서 있는 건 정말 행운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공사 면접할 때도요. 3차 면접에 그 위에 항공사 그 체코 이분이 있었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할 때 약간 그 뭐 예상 질문도 있지만 항상 먼저 미리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 그러니까 미리 면접 그러니까 미리 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약간 명상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체코가 영어 발음이 좀 못 알아 듣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하니까 뭐든지 다 되는 거죠. 뭐든지 대단한 것 같아요. 작가님 맨날 제가 볼 때마다 얘기 나눌 때마다 인터뷰가 끝나면 저의 힘이 생기거든요. 아 진짜요? 아마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분들도 좀 약간 어딜 가면은 약간 제가 좀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라톤 풀코스 정도를 달려줘야지만 이게 에너지가 빠져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한 번 약간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마라톤을 새벽 2시에 42.19를 물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4시간 23분 만에 혼자서. 불안하다. 와 그래서 난 도대체 사람이 왜 연성인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약간 철인 경기를 완주했을 때 에너지가 더 쏟는? 남들은 막 남자들도 힘들어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지? 봤을 때 아 제가 번역한 처음 책이 I can do it 루이스의 나는 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화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번역을 하면서 거의 잠재의식에 완전히 외워버린 것 같아요.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안 되니까 거기 책에 보면 나는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나는 어딜 가든 번창한다 이런 게 제 무의식 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I can do it 이 박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어도 I can do it 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보다가 이분이 삶을 바꾸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I like myself 하고 I can do it 두 가지라는 거죠. 계속 연루가 떨어졌을 때 난 날 좋아해 라는 걸 계속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마다. 그러니까 긴 영어 단어도 아니에요. 화건을 할 때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하면 제가 PT를 받을 때도 근육 운동할 때 무게치기를 많이 해서 엄청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근데 I can do it 속으로 하고 있으면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이 그때 나는 잘될 거야 그 책에도 나오지만 I can do it 이 가장 좋은 긍정 학원이에요. 근데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너 못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특히 선생님. 그러니까 천재들도 맨날 눈재라고 막 뭐 이러잖아요.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남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말이 내 삶이고 내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I can do it을 저장해놓은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I can do it을 계속해서 이제 그 책을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미라클 모닝 하고 나서부터 그 학원을 계속해서 썼어요. 매일매일. 그거를 공정 학원은. 그러면은 작가님은 작가님 가족분들도 다 이렇게 사시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니까 다들 이렇게 이 에너지에 전염이 돼서 다 일찍 일어날 수밖에 또 기저귀 일초 습관을 쓸 때 우리 남편한테 좀 책의 원고 좀 보면서 좀 교정할 거 있는 게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4시에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원래도 좀 약간 부장이니까 좀 일찍 가고 그런 운동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막 마라톤 하면 죽는지 아는 사람이 10km를 너무 잘 뛰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잘 뛰어가지고 아니 이 책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제 기적의 일초 습관을 읽고 저희 카페 미래카모님 카페 되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부분. 그런데 또 뭔가의 더 삶의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고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하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올리시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9.11 테러가 작가님 삶에 지적적인 여행을 미쳤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중학생이어가지고 진짜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냥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신문에 이제 미국이 공격당했다. 이렇게 타이틀이 났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여행을 어떻게 바꾼까요? 삶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9.11 테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TV에서 갑자기 무역센터가 100층이 넘잖아요. 거기에서 개미가 막 떨어지는 거야. 막 개미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거야. 완전 폭파가 나고 이게 뭐 영화냐? 아까 우리가 에어포스 넘버원 같은 영화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하이잭킹 당해가지고 근데 왠지 막 누수 속보가 나오고 막 심각한 거야.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미처럼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유나이티드 항공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이제 폭파했을 때는 이제 이미 이제 화염이 올라오고 이제 두 번째 폭파할 때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갑자기 이제 집에 이제 같이 일하고 나서 야야 인경아 지금 우리 비행기가 무역센터 비행기 때문에 폭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약간 항공사에서도 좀 유머나 이렇게 재밌는 걸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애가 또 농담하는 줄 알아가지고 야 나 너 또 농담하고 있네. 그랬는데 이제 끊어보니까 얘도 이제 심각한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제 드라마가 영화가 현실이구나. 현실이 드라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회사를 갔더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유나이티드 항공사 전 그게 이제 전부터 때 이제 이제 운행이 이제 막 거의 다 중지가 되면서 이제 막 승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이 감언이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SBS에 뭐 이렇게 남이석하고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전문직 여성 나왔을 때 뭐 촬영하고 그랬어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아우 왠지 이게 불길한 얘기함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와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때 인가 보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유해에서 나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럼 나는 나가면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리 힉스라고 시크릿을 이제 창조하는 미국의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가 아니라 모든 일이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적의 일초 습관에서 바로 전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 우울해 정말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인생이 그것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 일은 나를 위해서 좋은 그러니까 나의 뭔가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 큰 좋은 것들이 올 거야 라고 바로 학원으로 바꿔버리면 그거에 합당한 것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게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그래서 미국에는 서열 이미 그게 왜냐하면 미국은 약간 항공 교육을 받으려면 미국에 가서 항공 교육도 받고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숙련 그래서 미국에 보면 승무원들 엉덩이 이래가지고 치면서 미국 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그만큼 미국에는 안전을 위해서 승무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비두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전부 다 감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김승우 회장님도 그때 당시 그 무역센터 빌딩 앞에서 건강 그런 식품 이런 거를 개업을 하셨는데 그게 폭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이렇게 망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와이프 무릎에서 엉엉엉 울고 있는데 와이프가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아놓은 백 얼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상금으로 그래서 그때 남자는 힘을 얻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 제가 책을 썼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축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약간 의식 모임이나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어디가 누구랑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얘기를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되게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관점을 전환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회복하게끔 해요. 그래서 다음 삶을 살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서 그 생각 하나 한 생각이 내가 뭔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언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그런 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되게 좌절하고 이제 좀 많이 우울에 빠져버리면 좀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세상에 일어날 일 중에 나쁜 일은 없는 건가요? 예. 봐봐요. 근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폴레온 힐도 자기 아들이 장애로 태어났잖아요. 귀가 하나 안 들려서 60% 정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항상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경은 그와 동등한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씨앗이 새롭게 피고 있는데 이걸 내가 부정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인과법에 의해서 좋은 거는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게 계속해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역경은 그것과 동등한 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경만큼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의 씨앗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김승호 회장님의 와이프가 이렇게 현명하셔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아내가 제가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도 있었지만 만약에 아휴 어떡하냐 아휴 우리 망해가지고 어떡하냐 진짜 네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개업해가지고 잘할 걸 똥똥 쳤더니 이 상황 탓을 하면서 그랬다면 그분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복잡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뭉쳐가지고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날씨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못 바꾸죠 근데 솔직히 쟤는 약간 좀 민감한 사람들 직감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그때 그 유나이티드 항공사 그 주파수가 계속 많이 흔들렸대요 그래서 이미 그걸 좀 약간 파동을 느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살아남은 거고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게 이걸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내가 좋게 생각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면 그거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이한 삶을 그러니까 재밌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공명한 코미디언 보니까 차가 막혀서 들어보니까 그분도 약간 심장에서 심장에서 이제 뭐 터져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0.1초 만에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유언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이게 주마등처럼 진짜 파노라마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억은 다 이미지로 다 기억이 된다 그랬는데 돈 번 거 자기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거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독서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공부해서 이루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쫙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불교 이런 거 고승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경험 이런 선사들은 자기가 갈 날을 정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서서 죽거나 이제 거꾸로 물구나무 설기를 하거나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관을 짜오라고 할 때 그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뚫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뚫어오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딱 관에 들어갔을 때 손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도 가져갈 수 없고 남편도 가져갈 수 없고 친구도 가져갈 수 없고 명예 그러니까 도대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지는 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베풀었느냐 그러니까는 고명환 씨도 이제 제2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책을 책을 엄청 많이 읽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100번씩 외치고 김성화 회장처럼 100번씩 외치고 책 30분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네이비실에서 해군 네이비실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을 붙어 개라 해가지고 입을 개고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브라인 트레이시도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사를 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스케줄이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은 몸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환경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몇 층에 지하에 내려가지고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50레인 있는 수영장에 짐을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 10번 정도 스트로크를 차고 이렇게 나면 잠이 다 깬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면 어떤 삶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계기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아침에 전부다 이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긍정하고 긍정의 말 맞아요 그렇게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계속 계속 이렇게 제약을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이다든지 그 다음 내 꿈 있잖아요 그분도 300억 매출 해가지고 맨날 맨날 외쳤다고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 돈을 막 많이 몇 억씩 벌어도 남은 게 27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분이 그 돈으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어려운 고기 굽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실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일하세요 그랬더니 나 이렇게 만 원짜리 고기를 팔아가지고 도서관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막 기쁜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은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역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거를 이룰 때는 잠깐 기분은 좋아요 약간 행복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을 도와줄 때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한테 뭔가 내가 가치로운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출판 일을 해서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하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책을 쓰고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조용히 내 시간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남는 거는 뭐냐면 내 꿈인데 그 꿈은 그 꿈을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죽을 때 떠날 때 후회 없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에 항상 내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난 뭘 할까 이거를 항상 질문해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줬더니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해봤잖아요 뭐 1등석으로 20대 때 전 세계 여행도 다녔고 뭐 다 방송 출연도 해봤고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약간 부 저기 뭐지 저기 선 철학자들이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 부와 건강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약간 다들 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이게 미국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5시에 그러니까 초월 명상을 하러 가요 트랜스센터 메디케이션 하러 가서 이렇게 하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5시에 고속도로 이런 데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또 조사 결과 이제 일찍 일찍 출근하는 차에 종을 봤더니 저부터 또 고급인 거죠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많이 나가는데 봤어요 근데 진짜로 새벽 아침에 이제 일찍 피트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씻고 달리기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는 새벽에 일찍 나가는 차들이 다 좋은 차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7시 정도 보면 또 달라요 차종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습관을 연구하고 있지만 되게 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책에서 이제 명상 시각화 운동 독서 긍정, 확언, 감사 이걸 1분씩 할머니 이제 삶을 바꿀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게 진짜 1분이에요? 아 1분을 처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적 1초 습관에 초급, 중급, 상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1분 1초는 초급이에요 왜냐하면 책을 중학교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처음 일어난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나라고 책에다 쓰면 사람들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죠 처음에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에서 약간 1분 정도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삶에서 감사한 거 진짜 내 옆에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지켜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감사한 거를 느껴보고 있으면 그 전하고 좀 다른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각화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것부터 조금 발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꿈은 뭘까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딱 떠올려져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때 또 1분 시각화를 한 다음에 또 1분은 이제 아무 집에 책들 있잖아요 다들 1분에 아무것도 아무거나 이렇게 책을 열려보면 그때 딱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딱 1분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1초라는 건 어제 1초하고 오늘의 1초가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오? 재밌네? 이렇게 되면 내일은 좀 더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분 늘려지고 1시간 늘려주고 그게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어떤 이제 박성배라는 그 본교적 그 저자가 이제 한강에 가서 이제 사업 실패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서점 그 죽기 전에 서점에서 책 하나 보자 했는데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 그래 죽기 전에 나도 한 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왔죠 근데 이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안경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뭐 한 일주일하고 쓰러졌어요 왜? 정주영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안 읽은 거야 그거를 그러고 나서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게 1분이라는 건 뭐냐면 씨앗을 아까 아까 씨앗이잖아요 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씨앗을 뿌려놓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과 방향 없이 사는 사람과 10년 후에 마음속에 아까 제가 어떤 이미지를 그려놔서 나는 10년 후에 뭐 얼마를 1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나는 뭐 그때 도서관을 세울 거야 나는 뭐 책쓰기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대학을 지을 거야 뭐 있잖아요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대학 있고 아니면 난 유튜브 대학원 과정을 내가 교과를 한번 해볼 거야 이 권복이 그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좀 에너지가 좀 처질 때 들어보니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혼자 웃으면서 막 공부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화건인데 그 화건이 뭐 이렇게 꼭 외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이루어지는 사람 이미지가 잘 떠올리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할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생각하고 그걸 갖다 집착을 사라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는 이 정도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내가 기여하고 가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플랜을 좀 그러니까 막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러플리하게 이렇게 짜보는 거죠 근데 진짜로 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짜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왜냐하면 상상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뭐 천억을 상상해 뭐 일조를 상상해 뭐 뭐 김승화 회장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강조를 하느냐 종이하고 펜에다가 써라 맞아요 네 써라 그 돈 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거를 이룬 사람도 없고 그렇죠 내 주변에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우리는 책에서 봤잖아요 네 책에서 몇 천 권 몇 만 권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저도 이제 미라클 모닝을 7년 동안 3시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실험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맞다면 내가 성공해 있을 거고 더 많은 그 가치를 기여했고 만약에 아니다면 그거 한 가정 속에서 잠을 자는 건 어차피 시간을 다 버리는 건데 그 전부 다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정말로 행복해졌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절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기여 쪽으로 나가는 거죠 봉사 쪽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만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후대가 계속해서 뭔가 좋은 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지금은 이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 3시에서 2시 1시예요 한시요? 몇 시에 자하세요? 9시 8시부터는 이제 명상하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해요 8시부터는 항상 그때 이제 졸리기도 하고 제 루틴이에요 그때 딱 이제 미국의 조 디스펜자 그거를 딱 이제 저는 그 항상 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전 명상해가지고 일단 엄다미 작가님은 이때 자는구나 자는 시간인데 하면서 딱 그걸 올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 자기 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일찍 주무시는 사람이냐? 아니죠 저 완전히 저 둘째 때문에 완전히 야식 먹고 막 막 막걸리에 막 떡볶이에 막 저녁에 배달 음식에 11시 12시 그래서 제가 또 캠핑을 좋아해서 집에다가 텐트를 쳐 놓고 막 와인에 밤 12시 넘어서 잤어요 네 근데 너무 늦게 막 이렇게 막 취해 가지고 뭘 많이 먹고 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주말 같은데 11시에 일어났는데 막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그런데도 계속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살은 막 쪄가면서 아니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어나고 막 먹고 이러면은 일단 걱정이 들어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음식 이런 얘기를 하고 운동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얘기해 봤더니 그게 습관이 되어 버리면 계속해서 걱정이 들어와요 이게 루팅이 안 되면 9시에 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흑백 tv 있었잖아요 집에 흑백 tv 거기에 보면은 9시에 자 새 나라의 원인들 잘 시간입니다 하면서 9시에 막 방송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냐면 경제성장을 했다니까 빨리 재워야 했던 때 맞아요 에너지도 소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흥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편안해지고 너무 자동화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안 걸어도 되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뭘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다 해줘 막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킥보드 같은 거 이제 전기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저만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류가 원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그래서 신뢰도 시스템을 했더니 이거 자동이에요 그리고 전 책에다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시에서 3시에 일어난다 자서 3시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전국에 어딜 가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아니까는 누가 날 만나도 지금 자야 될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업무 때문에 일하다가 한 6시부터 자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 3시에 퇴근하시는 분인데 저녁에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랑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이나 외국하고 이제 그거 일을 할 때 매일을 보낼 때 이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면 거기는 이제 이제 낮이니까 매일은 밤에 바로바로 이렇게 오니까 뭔가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어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뭐가 가장 좋으세요? 어떤 게? 그거 이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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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딱 하나만 꽂아보고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달리기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 있으면요 명상이 저절로 돼요 명상이 저절로 되고 그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제가 뭐 지방이나 어디 제가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시간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안 막히니까 뭐가 앞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빌게이츠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있잖아요 막 그 뭐 딱지 떼는 걸 상관하지 않고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린대요 그래서 최근에 사이토이토리가 나온 책 괜찮아 잘 되고 그 책을 보면 진동수를 절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수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뜨기뜨기 빨리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막 느리면서 게을리게 미루고 미루잖아 그러면 나는 그 속도에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여기에 진동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빠르고 나는 너무 느리니까 계속 밑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다운 다운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좀 걸음을 좀 빨리 하거나 그다음에 고속열차같이 비행기 같은 걸 좀 타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스포츠카를 좋아할까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빨리 달리면서 이제는 에너지로 확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막 낮에는 너무 차가 많으니까 빨리 달릴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새벽에 좀 많이 움직이다 보면 자유로 같은데 빵 뚫리잖아 기분이 완전히 상쾌해요 이게 쫘악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 그래서 뭐 어딜 가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뭐 백담사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절하고 싶다 이러면은 새벽에 가면은 두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설악살 그럼 갔다가 막 친구랑 막 이렇게 설산 가서 이렇게 절하고 오고 아침밥 먹고 와도 한 11시나 10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아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 가려면 수면이 부족하면 안 돼요 저는 내가 막 일찍 일어나는 사람한테 전부 다 빨리 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이게 푹 자서 내가 뇌가 딱 맑게 깨어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막 미라클 모닝 좋다고 요즘에 막 사람들 아침에 이러가지고 졸고 있어요 졸다가 그럼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혜리의 해 완전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 막 몰아서 자고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남이 잘한다고 남이 좋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그거 뭐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봐봐요 막 뭐 미국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 수영 선수도 했단 말이여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라클 모닝 이 길을 어떻게 처음부터 알게 되냐면 그 미국에 로빈 샤르마라는 나이키나 페드엑스 이렇게 코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제가 15년 전에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수업 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에서 없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완전히 잘나가는 백만장자 변호사였어요 밤에 여자들하고 술 먹고 세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변호들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미국의 빌딩에 이렇게 완전히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 마음은 항상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법정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무슨 살인사건 이런 걸 하고 저기 변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어떻게 이 사람 페라리 팔고 그러니까 다 잠적해 버린 거죠 이 사람이 어디로? 히말라야로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약간 자기계발서 보면요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계발이나 이런 거 막 했던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럼 전부 다 히말라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책들에 의해서 다 히말라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인 성공을 해도 별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스티브 잡스가 천 끼를 하루에 먹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생활이 다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계속 물질을 추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고 가치 있는 걸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이분이 히말라야에 있는 사바나라는 사원을 갔는데 그 5,000m 고지의 선승 그 스승이 삶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원을 찾아가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바나 현자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습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고대에 몇 천년부터 내려온 이 습관을 매일매일 실천하라는 거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시각화하고 왜냐하면 스님들도 어떤 경전을 읽겠다라는 그런 시각화 그다음에 4시에 새벽 호수 시각화가 있어요 그 새벽 4시에 가서 그 호수에 그 맑은 호수에다가 너의 미래를 비춰서 그 시각화하라 그냥 걷는 거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에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다음에 긍정 긍정화건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있죠 또 우리가 독서 독서하는 거 그다음에 또 명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채소나 이런 뭐 좋은 음식 먹는 거 자연에 있는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무 막 그런 어떤 물질의 생활을 하니까 비대해진 것뿐만 아니라 정신 모든 게 다 피폐해져 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이제 쓰러졌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 저도 또 이런 분들하고 또 비슷한 분을 알아요 저기 저 백세대 가시는 박상설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도 서울대 나오고 막 엄청나게 그 60세까지 막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이분도 약간 뇌에서 출혈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죽는다고 했어요 한 달 있다가 근데 이분이 또 배우셨으니까 미국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고강도 산행을 하라 했던 거예요 고강도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을래니까 어떻게 해 가족이 뭐고 다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외국에 가버린 거야 그냥 텐트 하나 들고 그래서 걸어서 막 계속해서 산행 고산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산행을 했더니 지금은 90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나왔을 때 그 저기 뭐지 그 축사 출간 기념의 축사도 해주시고 지금도 강연을 할 때 이분은 텐트 했어요 텐트에서 왜 자연에서 이렇게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런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삶의 어떤 전환 계기가 왔을 때 전부 다 자연으로 가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근데 대부분 미국은 그러니까 외국의 자기계발소는 히말라야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바나 현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습관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근데 이 아침 습관을 너만 실천하지 말고 가서 미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려라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The monk who sold his Ferrari라는 책으로 그 뭐지 페라리를 판 monk 스님인데 그 스님은 놀라보게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그 시바나에 가서 그 사원에서 그런 이런 미라클 모닝 의식을 실천하고 나서 완전히 뭐 마른 게 아니라 너무 탄력 있는 몸매가 되고 완전히 그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5am 클럽을 쓰는 로빈 샤르마 그리고 밀리어네어 그 밀리어네어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그리고 또 루이스에이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에다가 치유책에다 읽었었어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해라 호흡하라 그 다음에 운동하라 그 다음에 긍정학원은 뭐 쓰라 계속 400번씩 학원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각화 암에 걸렸으면 암이 이렇게 소포에서 씻겨나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식이요법 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 내 스승님이 될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그때 안 했지 그냥 그때는 그게 그걸 해야 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삶에 엄청난 순간이 왔을 때 아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이걸 해보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수업 보고 나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새벽에 막 눈 오는데 막 나가가지고 추운데 감기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각화 이런 거를 맨날맨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독서해라 뭐 이러면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애들 키우는데 힘든데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교정을 막 겪고 막 이렇게 추운데 막 나가서 감기가 걸렸으니까 있었거나 안 좋은 거구나 하면서 스톱했죠 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운동 시각화 학원 독서 이런 거를 같이 돌려야지만 이게 시너지가 있대요 네 근데 계속 독서만 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정신은 좀 괜찮은데 또 몸이 좀 그래요 또 글쓰기를 안 하잖아요 쓰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고 뭐 루이스웨이 그런 거 나왔을 때 저도 그 다음에 다 카페를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그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없었죠 사람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한 명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왜냐하면 혼자 하면 그러니까 이 습관은 나 혼자 아니라 누가 한 명만 있으면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누구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거 제가 책을 읽고 해야 되겠으면 그랬더니 어 선생님 하세요 해서 두 명으로 시작했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기 시작하는 거죠 뭐 광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7년까지 오게 된 거죠 아 정말 대단한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막 작가가 되고 막 유명해진 사람도 되게 많아요 돈 많이 보이고 그게 기저귀 1차 습관에서 제가 다 써놨잖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6분 정도만 일찍 자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6분 정도 일찍 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내가 맨날 11시에 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11시 그러니까 10시 54분 그럼 6분 일찍 잔 거잖아요 그럼 11시하고 10시는 느낌이 달라요 아 그럼 나 10시에 잤네 일찍 잤네 일찍 잔 거 되니까 그냥 뇌에서 아 일찍 잔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6분이든 뭐든 내가 기존에 자던 시간에서 약간 좀 일찍 자주면 뭐라 그러지 휴식이 좀 돼요 휴식이 그리고 내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정리를 하게 되고 일기장을 쓰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일기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감사일기를 쓰려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맨날 이런 거 보고 있고 컴퓨터 보고 있고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아 좀 일찍 자볼까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어떤 때 이제 또 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하면 돼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 네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그래서 그 미라큰 모닝 책이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전에 읽고 자라라는 그거를 아 그냥 너무 그 책이 너무 저한테 와 닿았기 때문에 거기 뒤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걸 맨날 읽었어요 그냥 읽으라니까 저는 또 또 약간 좀 착한 아이라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그 루이스의 치유책에서도 이 화건을 써보라 써봤더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말 읽고 자니까 읽고는 쉽잖아요 나는 오늘 뭐 9시에 자서 내일 몇 시에 일어난다 지금 자는 시간은 뭐 5시간 6시간 잘 수 있다 이건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암시를 365일 하고 잔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었네요 그러니까 딱 1년만 그렇게 하면 바뀌어요 1년만 근데 그걸 맨날 읽어야 되죠 같은 기간에 약간 그렇죠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근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해서 그거를 잠 자기 전에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읽으면 그거 그 꿈이 금방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자면서도 자면서도 잠재의식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입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은 자기 전에 호흡을 하려잖아요 호흡하면 잠잘 때도 명상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잠을 잘 때 꿈을 안 꾸고 좋은 꿈 예지몬만 꾸는 거예요 막 계속 좋은 꿈 그래서 왜 스노우 폭스 김승호 회장을 만났는데 김승호 회장 네 그 전에 그 전에 꿈을 꿨는데 여우가 너무 부드러운 여우가 저를 막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에 있는 살아있는 아란 그분을 만날 때는 그 전에 어떤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빨간 해인데 너무 밝고 빛나서 이거 너무 큰 사람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큰 좋은 사람 바다 건너서 그랬더니 진짜 그런 분을 만나고 왜 이렇게 꿈을 안 꾸나 했더니 사람이 이제 피로가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잘 때 우리가 렘수면 롤렘수면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일어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시간에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그래서 왜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봤더니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3월 3일에 태어났으니까 3시에 일어나요? 그냥 웃는 순간에 느낌이 왔어요 그냥 3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왜 꿈이 막 많아지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그냥 그때 일어나서 그랬는데 새벽 3시는 뭔가 창조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거 유튜브에 보면 약간 영성가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약간 우주에서 뭔가 천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목사님이나 스님 이런 분들 전부 다 4,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김미경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4,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다 귀신이 부르는 귀신이 부르는 사람이라고 왜냐면 영이 약간 좀 깨어있는 시간 우주가 창조되는 시간 근데 제가 이거를 미국에 갔을 때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도 해봤거든요 마이클 싱어 만났을 때도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해서 내가 내 리듬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보니까 외국에 갔어도 똑같아요 시차가 없어져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김승우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차가 없는 이유가 아침을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연의 리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시공에 되게 좋았어요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걸 종이 위에 써라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일단은 이거를 하면 책에 써주신 표현은 종이 위에 꿈은 그 자체가 씨앗이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쓰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왜냐면 예전에 김수영이라는 그분이 멈추지 마 꿈부터 다시 써봐 저도 버킷리스트 드릴리스트 진론이 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써서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막 아무거나 써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 볼 때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노래 있잖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I can do it 그런 걸 적어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적어놓으면 어디에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고 그리고 미라클모닝 할 때마다 시각화하고 학원을 적었잖아요 시각화는 내가 풀코스 뛰겠다 뭔가 해가지고 계속 적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처음부터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아마 이 영상을 볼 것 같은데 이제 천억 부자가 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나는 천억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의 자기 목표를 100일 넘게 매일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근데 썼어요? 쓰고 있어요 100일 넘게 쓰고 있고 100일 이미 지났고 계속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단순히 흥미로운지 이게 간절한지를 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보면 꿈꿀 자 봐요 내가 꿈을 그 진짜 꿈인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너 이거 너 목숨 봐 너 죽을래? 이거 할래? 나는 이거 만약에 이거 천억 벌어가지고 진짜 이 세상에 도서관이고 내 이름으로 지금 뭔가를 남겨가겠어 이게 정말 필요하면 그 사람은 해요 근데 아니야 야 내 공기 숨하고 내 호흡이 중요해 내 생명이 중요하지 이게 뭐 돈 중요해 그러면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어야 되는군요 네 목숨과 만약에 저는 미라클 모닝 할 때 항상 제가 선포한 게 뭐냐면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습관은 절대로 평생 지속하겠습니다 7년 동안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은 시댁이고 뭐건 내가 일찍 잔다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집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엄마는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저녁 약속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저녁에 뭐 강연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에 강연을 간다 그러면 미리 내려가서 호텔에서 자고 그날 아침에 가서 맑은 정신으로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면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간절한 거는 물질 이런 거는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만 하면 다 나오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여 사람들한테 더 많이 기여하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막 너무 괴로워하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억 나는 천억이나 썼어요 계속 정말 간절해 네 그럼 어쨌건 이 사람은 계속 쓰고만 있단 말이죠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뭐 여기서 아 부유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천억이라는 거를 쓰면 어느 순간에 될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천억 벌어놓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천억을 어떻게 쓸지도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 천억 부자가 되는데 여기서 천억 부자가 하면 중간에 동시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몽골에 갈 때 저기 뭘 썼냐면 뭐 2002년까지 뭐 여행을 완료해 해서 영어로 적어놨어요 그랬는데 어떤 여행인지 몰라 그냥 나는 어디를 떠나고 싶었어 근데 이제 몽골에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부산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간절한 걸 적어야 돼 간절한 거 근데 천억이라는 건 솔직히 네 천억이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네 천억이라는 액수도 크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지금 수중에 뭐냐 5억 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천억을 원했어 그럼 내가 천억을 위한 천억과 그러니까 5억과 천억은 괴리감 너무 크잖아요 그럼 내가 이 그릇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만한 경험을 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모든 집을 내비두고 그냥 외국에 가서 뭔가를 새로운 걸 했다든지 이런 게 용기가 있는 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만약에 이런 게 오잖아요 네 올 수도 있어요 왜 끌어당기면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와가지고 내가 바로 죽으면 어떡해요 심장마비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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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죠 그럼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2천억으로 뭐 할 건지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본인은 이제 건물도 사고 아 건물 사서 뭐해 건물 사서 뭐해 건물 사서 뭐해 월세를 받겠다는 거죠 월세받아서 뭐할 거야 아직 그 취직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근데 지금 공기 숨쉬고 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물에 들어갔는데 5분 동안 못 나와 그러면 그 공기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간절하죠 근데 사람들은 공기를 되게 중요하지 않고 천억이라는 이 종이 지수화풍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만드는 그거 종이 액수의 중요성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분이 100억 정도면 천억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10억을 쉽게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끌어당겼던 분은 요 정도 써도 돼요 왜냐면 100억하고 천억은 뭘 해서 지금 이분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쓸 것만 있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여기에서 만약에 너 사업을 해봐라 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서 거기 이거 쓰다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계속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여백에다가 뭘 계속 적어요 그럼 그걸 다 적어놔 그리고 내가 이걸 쓰면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세바시나 이런 거 듣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말들이 나와요 그럼 그걸 적어요 그럼 이것들이 다 씨앗이 돼서 이걸 도와주는데 아니 이거 천억만 쓰면은 이 천억이 위해서는 천억이 얼마 공 보태봐요 그렇죠 그렇죠 천억이 그거는 공이 몇 개야 그럼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억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 천억이라는 건 이 천억이라는 가치를 내가 세상에다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피터를 그랬는데 2억 뷰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작곡을 해서 정말로 양질해 정말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피아노 그 사람은 그걸 했기 때문에 2억 뷰가 나오고 천만 명이라는 게 있고 아마 한 달에만 몇 천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쓰고 있다 유튜브를 개설을 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원해서 많이 벌었다면 그걸 실제로 가진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만족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좋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뭐 뭐 뭐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사도 그거 시동 걸면 중고차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 천억으로 뭘 그러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네가 죽기 전에 넌 뭘 원하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승임 잡고 마음껏 못 찾는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전 세계가 풍요해졌는데 앞으로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 줄어든데요 2030 몇 년에 그러면 생명을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도 그래서 나도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해서 네 주변에 있는 가족한테 감사해라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돈 많이 되는 출판사의 그런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옴남희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다 제가 절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이런 영성 같은 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고 루이스에 이런 걸 알리려고 하는 이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언젠간 대박이 날 거래요 그런 걸 바라고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 진리면 진리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왜 삶의 모든 건 정답지가 없으니까 정답이 있어 없어요 근원에서 없죠 없죠 선악도 솔직히 보면 나중에 돌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 직접 한번 해 주시죠 뭐 그 친구에게 그 친구 친구야 친구야 내가 진짜 친구 만약 내 친구가 내가 만약에 그 친구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K면 K야 K 맞습니다 너 진짜 그거 원하니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간절하면 원래 안 이루어져 왜 거기에 집착이 있기 때문이야 집착은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좋아 가족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근데 그거는 한 순간일 뿐이라는 거 내가 이 건물을 통해서 솔직히 건물주가 된 사람들 전부 다 아침에 가서 봉실이 많고 해가지고 맞아요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 근데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천만 원을 버는 게 행복할까 정말 내가 진짜 천억을 써봤던데 진짜 엄라비 작가님이 쓰니까 된다 해서 진짜로 어떤 행운에 의해서 너의 그 복 과거에 전생부터 지은 어떤 복에 의해서 그게 온다 쳐 근데 만약에 너 건강에 만약에 심장에 구멍 뚫리고 암에 걸렸어 그럼 넌 뭐가 행복하겠니 응?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면 천억은 천억 이상의 가치가 너한테 올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꼭 이루어야지 죽고 나서 이루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 돈이 남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세컨드 와이프가 있어 그 애가 막 벌어놓은 거 가지고 기분 좋게 그것이 그 행복이라면 좋아 그거 벌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이런 어떤 작은 돈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지금 천억을 벌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일 거니 불평할 거니 아니면 정말로 내가 지금 이 가진 돈이 천원이라도 정말 이웃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근데 진짜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람은 정말로 큰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또 강연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조단이를 벌어라 왜냐하면 제가 강연하는 분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도 내가 얘기를 해 너 80살이 된 너가 지금의 너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울어요 남자가 울어요 50살 왜 울니? 왜 울어?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인정이 없으면 넌 어떨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뭘 원해? 왜 이렇게 자꾸만 전부 다 지점을 계속 내면서 계속 늘리기만 하니? 모르겠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하는 가치, 목적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근데 누가 만약에 브레이크 없는 액셀을 밟고 계속 직진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곳에 도착해 그런데 바퀴는 이미 다 빵구나 있어 그러면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왜 벌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내 주변에서 만약에 차를 운전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계셔 아니면 주변에 누가 고통사고로 죽어가요 그러면 태워서 가야 되지 않겠니?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피거라 이 친구가 이제 또 제가 뭐 그런 말 해서 저도 나름대로 피드백 줬는데 또 이제 궁금한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대체 간절히 원한다는 것과 집착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아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욕심이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한 거는 내가 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종이해두면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하나하나 작게 쌓으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 작게 이루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이 큰 꿈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제프 베조스가 워렌 버핏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선생님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착은 못 되죠? 뭐라고 했겠을까요? 워렌 버핏이 주세요 대박 한 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방 부자는 절대 한 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30년 정도를 고생하신 분이에요 30년 정도를 쌓아오면요 실패를 했을 때 포기를 하는 사람과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 포기를 하는 사람은 저기 숨어 있겠죠 도피해서 어디에 있겠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보드 셰프가 버텨라고 그랬잖아요 멘탈 갑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사람만 지금 나와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룬 결과만 봐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그 결과만 쓰면요 절대 이것이 오지 않아요 왜? 오히려 그것이 더 욕심인 거지 왜냐하면 원래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만약 500을 번다 그러면 내 수입의 두 배를 번 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월 수입 천 이렇게 쓰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빨라요 왜? 여기에서는 그 욕구가 다 충격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벌어가지고 저금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쓰지 않고 해가지고 벌어서 건물을 투자해서 샀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시각화 이루어진 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디자인 해가지고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라 집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사무실 이런 거 뭐 바닷가 있는 거 이런 걸 그냥 잡지를 우연히 붙여놨어요 이랬더니 이분 아버지가 부산에 뭐 오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오션뷰? 응 오션뷰에 방 세 개짜리 그 사무실을 월세 아니 전세 천에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 이미지 이미지 하나에 그 다음에 그 천만 원 이게 합쳐가지고 내 시각화와 함께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방법을 알려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책 쓰시고 뭐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런 게 상담하시고 교인들 상담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작가님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아버지 저 사무실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못 내려가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딱 얻어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약간 만약에 사무실 1억짜리 1억짜리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성교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감동이 막 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도배도 안 돼 있고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페인트도 칠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케아를 갈까 뭐 할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이런 그런 이루어지는 거를 다 무시하고 아 나 천억이 안 왔어 일조가 안 왔어 누구는 천억 안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30년 동안 만약 무역센터 빌딩이 막 무너져 가지고 전체 삶 다 잃고 영원히 됐을 때 그 느낌을 느껴봤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니까 진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 봐요 왜?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시련을 딱 줬을 때 쳤을 때 일곱 번 망하게 쳤어 네 아 그럼 내가 예전에 편안하게 살 때 그냥 가족하고 그냥 우리 친척들도 있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띵까띵까 잔디밭에서 놀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테스트해서 달라 그래서 반드시 이걸 썼을 때 뭔가가 올 것을 대비를 하고 그런 거를 넘어가야 돼요 테스트를 그래서 왜 역경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은 역경을 많이 줘요 네 그런데 이제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은 그걸 다 뛰어 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죽어봤으니까 다들 다들 죽어봤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자잘하게 이렇게 입력하기 때문에 크게 안 떠올려요 솔직히 솔직히 왜냐면 정말 큰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버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서 뭔가 발전이 없다 그러면 어디 이사가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나고 부자인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쓰기만 한다 그 자체도 씨앗이에요 왜 10년 후에도 나올 수 있고 20년 후 30년에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 후에 되면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하고 싶은 어떤 시각화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빌딩 하나 있으면 이건 흥미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존 아사라프라는 시크릿에서 나온 그 자기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대저택을 그 분이 쓴 책을 아들 나오고 제가 그 미맵에 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걸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전쟁 죽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있다가 엄마도 거의 뭐 다들 도망치고 있다가 이런 어렸을 때 그 폭력배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이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만나서 엄마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계속 훔치고 막 소매치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이런 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과거를 다 털어내서 자기가 있잖아요 부동차 중개인 할 때 손님을 모시고 막 캐딜락 이런 걸 타고 이제 대저택을 보러 가는데 이 사람은 대장령 괴염이 있어가지고 주유소에 막 세웠는데 이제 똥이 나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벌도 없고 막 이렇게 물로 지우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주유소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30분은 화가 나서 왔는데 이분의 이런 사연을 들었고 나서 보니까 아 안 되겠다 나는 이런 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트렁크에다가 여벌의 옷을 준비했다 해서 이분한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20대 때 존 아사라프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동산 중개인에서 이제 부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새롭게 삶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취직을 시켰는데 그게 사우나였어 근데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헬스클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우나에서 앉아가지고 이 안 나오는 거지 부자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면 또 누가 들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탈진이 돼 버리니까 너무 더운데 근데 그때 들은 그 부자들이 하는 그런 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삶에 맞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막 실패하고 남한테 거절당하고 정말로 내 수치심에 바닥까지 가서 남자들이 가장 그게 힘든 게 경제적으로 그런 거 저기 할렐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그걸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집착인 거죠 자존심이나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부자의 사고로 완전히 잠재의식에 시각화를 해가지고 또 운이 좋았던 게 엄마가 그러니까 잘된 사람들 뿐만이 어머니가 그냥 내비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하고 막 도둑질을 해도 결국엔 부모는 어쨌든 자식이 태어나면 소매치기 하는 부모도 자식이 잘되길 바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꿨는데 여러 가지 역경도 많았어요 뭐 이혼도 하고 뭐 그래도 다 잘 지내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시각화를 안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로빈 샤르마가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하고 또 성공했는데도 계속 계속 그 노트가 아니라 양장 뭐라 그러지 일기장이 아니라 양장 이렇게 제본 이렇게 한 데다가 계속 잡지나 이런 걸 뜯어 붙여요 아니 이렇게 부자들도 계속 뭔가 붙여 그래서 제가 김창욱 이분도 보니까 어디 가서 잡지 좋은 거 있으면 가서 막 뜯어온다는 거야 시각화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라클 맵이라는 책을 썼는데 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뭐지 전부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전부 다 이랑균 박사도 그렇고 누구 저 뭐지 뭐 디자이너들도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 하니까 디자이너하고 같이 디자이너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분은 시각화가 이미 달인인 거야 왜냐하면 뭔가를 생각하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거의 신과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시각화의 달인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잘 창조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약간 좀 뭔가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게 창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폭력물들 막 테러 이런 것들 이미 다 책에서 쓴 거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막 그걸 보면서 사람들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혼자가 아니라 한 천만 명이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지만 그 영화 하나에서 비롯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이 좀 돼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의 비밀인 거예요 작가님 책에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 그 긍정성에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면 태어날 때 순수하게 태어났잖아요 좋다 나쁘다 태어났어요 근데 애들이 그 기분 좋을 때 젖 먹고 이렇게 자면 어때요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도 애 보면 어때요 귀엽죠 근데 애들이 막 화내고 막 울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긍정성에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일곱 살 이후에는 부모가 선생님이 하지마 이것에 분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상태에서 순수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태국의 아잔차라는 스님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떤 창녀촌에는 어마어마한 창녀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남자애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환경에 들어가도 자기가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분은 다 스님 집안에서 태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으로 됐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솔직히 그렇지만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게 근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뭐라고 내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상태예요 진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크릿에서 한마디 요약을 하면 뭐예요 시크릿에서 한마디 우리가 끌어당김에 하나의 법칙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얘기해 봐요 댓글을 다 셔도 돼요 끌어당기면 법칙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끌어당기면 지금 감사? 아니 그거 말고 뭐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뭐 어때요 감사하면 억지로 하는 감사도 감사인데 어쨌든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 아이들은 감사 그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7살 이후에 가르쳐야 되는데 끌어당김 핵심 이거를 안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죠 긍정 긍정 응 기분 좋음 긍정 긍정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강현선 준호회와 대표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절대 부정적인 언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칭찬해요 엄남미 작가님 대단하시다 뭐 하세요 긍정적인 것 밖에 안 해요 일상에 그러니까는 긍정이란 건 뭐에요 기분 좋음 기분 좋은 기분 좋은 감정이 느껴질 때도 기분 안 좋은 감정이 느껴질 때도 하루도 많죠 그걸 바로 바꿔야 돼요 바로 바로 왜 아까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약간 그 안에 약간 9일 테러 났을 때도 지금 진동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피해라 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나왔을 거고 기분 좋았던 사람은 내가 했을 거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기면서 왜 내가 전부다 뭐 교통사고도 끌어당기고 뭐 연쇄 충돌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갔는데 내가 끌어당기고 예 맞아요 왜 내가 그날 아침에 막 유리잔을 깼는데 내가 생각을 아 오늘 알았지 예수 없겠네 이러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세월호도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생각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어 어떤 애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어 나 오늘 너무 저기 수학여행 못 가겠다 뭐 생리통을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안 가버린 거야 자기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그 저녁에 수학여행을 할 때 막 이렇게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가고 막 기분 안 좋은 상태로 갔어요 즐겁게 가야 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를 보면요 내가 창조자고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그거를 이해하게 돼요 기분 좋은 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집에 있거나 이랬을 때 약간 이런 거 약간 좀 이렇게 공간이나 이런 제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기분 안 좋은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럼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그걸 계속 내비두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자기가 염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긍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거의 80%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긍정을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네 학습을 한다는 말씀 그래서 존 아사라프도 이 사람도 완전히 너무 소매치기 할 때 거기에서 그런 사람 만난 거죠 자성가이자 어마어마한 천만 그러니까 뭐 억만장자를 만난 거야 그 사람이 나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나중에 진짜 나중에 컸을 때 지금의 이 모습이 어떨 거 같아 너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너 오늘 집에 가서 이 종이 내가 세 장 둘 테니까 이 종이에다가 재테크 돈 뭐 너의 인성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네가 바라는 거 그냥 흥미로운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진짜 바라는 거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고 내면에서는 계속 양심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업 그다음에 집 뭐 이런 거 다 썼대요 그래서 자 너 이거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네가 흥미 Are you interested in 네가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거야 아니면 정말 이거 간절해? 간절해요 정말 정말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침마다 이제부터 읽어 손가락으로 읽어 네가 쓴 거 일찍 일어나 뭔가를 찾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일들이 찾아온다 1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쓰겠다 써 그러나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눈을 따라가면서 읽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점심에도 읽어 저녁에도 읽어 그리고 그걸 녹음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밥프록터 같아 네? 왜냐하면 밥프록터도 녹음해서 계속 들어 내가 그랬잖아요 잠재의식의 원리는 뭐예요? 반복? 네 그 다음에 계속 계속 보는 거 네 시각화 이미지 플러스 반복이라고 했죠 네 그걸 1년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1년을 다 이런 거야 2억 몇 백만원 밖에 못 벗는 사람이 2억이 맞아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온 힐 도 그 뭐지 생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게 보면은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액수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어라 저는 그래서 이런 거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제가 대부분 하다가 그만둬요 그렇죠 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승모장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지 안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00번씩 100개 써보라는데 근데 솔직히 100번씩 100개는 쉬워요 그래요? 어렵던데 아니 아니 쉬워 나는 21번째 하고 22번째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게 왜 쉽냐면 쓰는 거는 그냥 써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쓰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러지 내가 이거가 이제 뭔가 동시성이 왔을 때 그걸 행동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영감을 줘요 막 하늘에서 뭔가가 와요 근데 안 해요 그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가기 위한 어떤 교두고인데 그걸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도 안 하고 이거 쓰면 된대 그냥 쓰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중간중간에 과정을 해줘야 돼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해 아침, 아침, 아침 이런 거 녹음해서 저기 차 운전하고 갈 때 맨날 들어 근데 대부분요 똑같은 말 계속 들었잖아 꺼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간절하지 않고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진짜로 원하면 심장이 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와 재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승호 회장은요 약간 좀 호기심이 많아서 또 허리케인이 이제 왔잖아요 휴스턴에 근데 그걸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성공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이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나 저거 한번 따라가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방역 소득약에 막 따라갔던 것처럼 근데 와이프가 이제 제지를 시킨 거죠 진짜 할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표가 가슴이 뛰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심장이 먼저 이렇게 있잖아요 죽을 때도 심장이 이제 딱 멈추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사람은 막 피가 들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서린 경기 할 때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입원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남편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거 같아 안 가면 안 될 거 같아 그래도 나 가야 된다고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못 하게 됐어요 그 경기가 없어졌어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너무 큰 깨달음을 갖고 왔거든요 아 시각화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몸에서 그 시각화를 이룬 느낌이 딱 와요 딱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있는 것도 자연 현상도 다 그렇게 바뀌어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게끔 도와줘요 근데 만약에 떠나고 있었는데 지금 안 온다? 그러면 약간 그것이 이제 미래의 씨앗일 수 있는데 20년? 30년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까지 뭘 하고 있을래? 라고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바 있으신가요? 워낙 성장 읽기가 채널이 성장하고 있고 작가님이 성장시켜 주셔 가지고 반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건복 선생님이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로 읽어주시는 책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강연들 이런 거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보거든요 유익한 게 많아요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복 선생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분도 솔직히 미라클 모닝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런 거 하시는데 어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제가 같이 있는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1분이라도 그 행동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그럼 삶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복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1년동안 매일매일 하나를 본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매진하시고 정진하시면 여러분의 꿈은 다 이루어져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라클 모닝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모임의 대표이자 K미라클 모닝 출판사 대표이고 철인 경기와 그 다음에 마라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모음을 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걸 돕는 서포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벌써 네 번째인가요 출연이 최다 출연 최다 출연입니다 네 번째에요 구독자분들 워낙 모시길 원하셔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매일 많이 주시고 목소리 들어서 힘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약간 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건복 선생님이 항상 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달려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작가님 인트로 가면 에너지를 얻는다고 네 저도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구독자분들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책은 이제 감사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네 그 책 처음 부분 보면 이제 작가님께서 지금 되게 긍정적이시고 에너지 넘치시는데 그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셨던 때가 있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계발서를 1만 권 넘게 읽으셨다고 네 네 그거 어떻게 읽으셨고 그거 읽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셨나요 사장님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해봤잖아요 그것도 새벽 되게 일찍 영이 다 깨어있는 시간에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삶은 약간 그 아이의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돼서 휠체를 타고 다니니까 미래가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책에 제가 이미 많이 써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미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걱정하는 순간에 안 되겠다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엄마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아이의 손발이 되어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손은 잘 움직이니까 상체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를 이제 체험을 하고 기적 같은 이제 감사를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쳤을 때도 아이가 괜찮아 왜냐하면 상체는 쓸 수 있잖아 손이 있잖아 하면서 감사로 돌렸더니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몰랐죠 그 전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형 인간 이런 거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 이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변화의 계기도 없었고 약간 그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이런 거 뭐 운동하고 이런 거 해봤는데 제가 그때 한두 번 하다가 뭐 감기 걸려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강한 그 의식의 변화가 와서 서점에서 제가 책 한 권을 딱 집어들고 그거를 읽고 여섯 페이지 읽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든 생각은 아 이렇게 하면 평생 습관을 실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 습관 실천 중에서 독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권을 책을 읽는 거를 약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한 다섯 권 정도를 쫙 펼쳐놓고 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빨리 넘겨봐요 왜냐면 시간이 아침에 처음에는 많지가 않아서 막 넘겨봤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꽂히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우고 낮추고 버리면 얻어지는 것들 이렇다 그러면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뭔가를 좀 채운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비워야 되겠다 명상을 하면서 비워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비우니까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도 약간 뭐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를 하는데 주로 자기계발 아침에는 그래서 자기계발 책을 아침에 한 다섯 권씩 여러 권을 보면서 그중에서 한 가지 메시지만 실천하자 그래서 제가 책은 실천하는 독서라고 해서 책에서 반드시 한 가지 메시지는 뽑아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자로 이렇게 해서 독서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메시지를 딱 받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는 행동력의 독서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의 독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책을 한 권을 너무 오래 읽고 있으면 이거 오래 읽고 있으면 기억에 하나도 안 남잖아요 우리가 기억의 망각 곡선에 의해서 며칠이면 한 7, 80%가 다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1만 권의 안나 수남미라는 작가 그 책을 그 독서법을 읽고 아 1만 권을 독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제가 기준을 세워서 지금 이제 7년 했으니까 거의 2500일 2500일 2700일 이렇게 넘어가서 한 5권씩 아침에 읽은 책을 바로바로 실천을 해서 읽은 게 거의 뭐 거의 만 권이 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쫙 써 놓고 읽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이 읽고 최근에는 이제 독서법을 배워 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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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배움들을 계속 계속하게 만드는 게 지금 아침에 실천하고 있는 독서 미라그머니 독서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참 어머니도 대단한 게 그 일본의 그 수치스러운 그 역사에 네가 거기에 굴복하느니 어? 조국을 위해서 어?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엄마의 그런 그런 말씀 플러스 그 다음에 이분은 너무너무 책을 좋아해서 감옥에서 사용수가 5분 전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실라 뭐 누구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의 사육수들은 뭐 감자튀김 먹고 싶다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딱 죽는데 네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5분만 더 읽고 자 이 생을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참 적극적이고 의로운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생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더 높은 고차원적인 삶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는 이 생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한 천 만 권 정도를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만 권에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그 말을 안 적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상하네 네 왜 자기계발서에서는 전부 다 다 감사를 해야 될까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론다 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 얘기를 꺼내는데 왜 감사가 실천이 안 될까 알고는 있어서 책을 다들 뭐 시크릿 책이 꽤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때 감사가 중요하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데 그게 원인이 뭘까 그걸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실천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루틴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기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남기고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 혼자 하는 걸로 습관을 약간 연불처럼 만트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게 오늘 일찍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 카페 회원님들이 엄 작가님 이거 카페에서 뭔가를 같이 하고 나서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7년 후에 제가 이제 연구 실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서 7년을 해봤는데 성공을 안 하고 내가 부자가 안 되고 풍요로워지지 않으면 나 진짜 전 세계에 그거 외치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큰 기적들이 매 순간 일어나서 계속 책으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깊게 연구해서 책을 쓴 게 이제 감사함이 뭐예요 아 그럼 그 작가님께서는 그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은 독서와 아침 일찍 이런 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루아침 되셨어요 그게 아 왜냐하면 삶이 너무 간절했으니까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미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제가 11시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막 주말 같은 때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아침 11시에 일어났어 아이들을 막 힘들어가지고 막 예전에 그 산후 우울증이 있었을 때처럼 막 손깍닭도 못하고 애들한테 소리치고 막 그랬을 때 네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폐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일어나서 아침에 항상 행복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어 이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이게 조금조금의 습관이 이렇게 크게 뭔가 기적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그 전부터 이제 루이스에 번역하면서 그런 건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을 안 한 거죠 최근에 제가 빌게이츠를 연구하다가 빌게이츠가 수십 년간 두 가지 습관은 무엇이든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은 하긴 했죠 새벽 3시부터 지금 6시에 일어나시지만 근데 두 가지는 반드시 시키는 게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거는 절대 안 빠지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절대 안 빠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은 뭐 1분씩 스케줄이 가니까 그게 뭐냐면 아침에 독서 독서와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설거지 자 그래서 이 습관이 반복돼서 이게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 지속됐을 때 똑같은 행동을 매일 지속됐을 때 부자가 돼요 그게 장제의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네 그리고 방법 아주 쉬운 방법 이런 도구들도 챙겨왔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감사가 이번 주제잖아요 네 네 감사가 참 뭐 쉽긴 해요 뭐 고마워 고맙다는 감정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감사라는 건 뭐예요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져 잔소 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져 잔소 이것인 거 같아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지금 한 번 돼보실까요 우리 이곤복 선생님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가지게 된 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거 지금 가지게 된 거요 응 뭐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건강 책도 가졌고 책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도 가졌고 유튜브 채널 너무 많은데 근데 그렇죠 너무 많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깊이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그게 감사해요 음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맨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걸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감이라는 건 느낄 감이에요 어떤 사 일상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감정을 깊이 느끼는 거죠 고마움을 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지만 솔직히 가지고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 혼내고 막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쉬워요 어떤 감정이 되게 열리기 때문에 가슴이 열리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책에서도 나왔어요 손양목 목사라는 기독교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순교로 첫 아들을 큰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순교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으로 또 일제가 둘째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치를 이렇게 끝까지 펼치다가 둘째 아들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을 죽였을 때 이 목사님이 무슨 일 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순교로 잃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아이를 잃었을 때 한 아이를 순교로 잃은 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둘째 아이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순교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하나님은 천국이겠죠 그분이 믿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념관이 있긴 한데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잃은 거 이 아이랑 소중하게 어쨌든 애도의 기간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저도 솔직히 약간 루이스의 책을 예전부터 봐서 15년 이렇게 그 전에 봐서 감사해야 되고 미래클보닝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안 일긴 안 하는데 삶에서 일단 뭔가 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이런 감사를 느끼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실천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뭐 달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게 뭔가 다치고 나서 그 순간에 뭐 했냐면 아 루이스 애가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감사를 안 했구나 그래 이 상황에서 그럼 감사해야 될 게 뭘까? 아이가 그나마 상체를 다치지 않아서 이렇게 손을 쓸 수 있는 게 진짜 진짜 감사하다고 그때 너무 느꼈어요 너무 그러면서 수많은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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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손을 하나 잃었을 때 이게 손의 가치가 얼마냐 뭐 백억이 넘고 눈 하나 없었을 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호흡이 지금 이게 막 물에 빠져서 내가 지금 호흡을 못해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산을 지금 무슨 뭐 뭐 천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너 호흡 가져갈래? 천억 가져갈래? 선택해 그럼 뭘 할까요? 호흡을 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당연히 쉬어지는 이 호흡 네 내쉬고 숨쉬고 이걸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야 다른 세상으로 그럼 우리가 그 호흡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한번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쵸?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할 때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막 그때 아 지금 간절한 건 뭐냐면 호흡하고 공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삶의 중요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정말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사를 하라는 건 뭐냐면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내 옆에 만약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걸을 수 있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옹알이 갈 수 있는 건 그거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걸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발달 장애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정화가 돼요 내 심장이 솔직히 이게 이게 띄고 이렇게 하는 이 박동수가 원래 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태아에서 심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날 위해서 일해줘요 뭐 내가 심장아 떼어라 명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 벌 때 뭐 학원을 외친다 근데 얘는 알아서 하루에 수천 톤의 혈액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반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띄워주는 이 심장한테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약간 명상을 할 때 이제 그걸 들리고 특히 아플 때 보면은 심장이 굉장히 빨리 떠요 그러니까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혈액이 잘 이렇게 통과되지 않으면 심장이 되게 빨리 들 때 이 아이가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아프니까 뭔가를 변화시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심장을 탁 하면서 정말로 미안하다 심장한테 내가 이렇게 너를 혹사시켰구나 하면서 스탑해야 돼요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멈춰서 감사를 평소에 전하지 않고 뭔가 무리를 하면 이제 몸에 어떤 것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라는 건 뭐냐면 이시영 박사가 되게 지금 90세인데 건강하시잖아요 전국에 건강 주치의신데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시면서 이분도 감사의 그거를 체험을 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이분이 하시는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이 감사 루틴이 있는데요 이 감사 루틴 중에서 이시영 박사는 아침에 딱 발을 발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봐라 고맙다 이걸로 시작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 몸무게를 이 난 몸무게를 지탱하가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주고 뛰어주었니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단다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조심해서 다닐게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좀 뭐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 뭐라고 좀 애기 같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과 내면이 대화가 되고 감사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꾸준히 해요 이게 발이 고맙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발이 없으면 어떻게 다녀요 그쵸 그 이렇게 우리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보면은 보면은 뭐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깨닫는 이제 계기가 된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더 이거를 이 매일매일 쓰는 거를 빠지질 않은 거죠 근데 그전에 이제 책을 시크릿 책을 읽고 그때 1825개 나오지만 네 네 매일 쓰라고 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삶의 매일매일이 똑같으니까 애들 어렸을 때는 팽이놀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애들한테 팽이 사준 거 그걸 맨날 다섯 개씩 적으라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맨날 그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엄마가 놀아주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이때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니까 놀아주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똑같은 감사를 적었을 때 그때 느낌을 보니까 네 아 다섯 개씩 적는 건 효과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계속 찾아가지고 진짜 감사할 것들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이제 삶이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요 감사 에너지 자체가 뭘 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다섯 개씩 의무적으로 적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어떤 똑같은 현상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불평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켜보면 기본적인 그 기본값이라고 할까요 그게 일단은 안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뇌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그거 인간의 뇌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억지로 이제 감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이게 그냥 DNA 쪽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전자가 있는 종들이 살아남은 거고 그렇죠 그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왜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오늘날에 네 이런 감사가 더 왜냐면 감사가 불을 끌어당기니까 부자 그러니까 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는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맹수의 공격을 유지하는 시대에도 그때 추장이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감사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 밑에서 막 이렇게 호랑이한테 식량이 없어서 쫓겨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부처 부처님 이미 감사나 이런 걸로 엄청나게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그 3세 이전인가 그때 아이들의 뇌는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감사를 느끼면 이 아이는 이미 깨달은 거지 의식이 높은 차원인데 아직 내가 이렇게 저기 가소성으로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 이제 뭔가 잠재의식이 형성될 때 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나 종교의 역할에서 좀 그러는데 어렸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뭐 교회나 이런 데 뭐 이제 종교적인 시설에 갔을 때는 뭐 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 중에서 백만장자 이런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엔퇴 여기서 얘기할 텐데 그 아까 저 보니까는 어떤 실버타운이 있어요 실버타운이 뭐냐면 그 되게 엄청나게 그 부자들 그러니까 약간 좀 비싼 돈을 내고 그 안에 시설이 다 있는 거죠 노인들을 위한 맞아요 무슨 병원 뭐 간병인 뭐 청소하는 거 다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89세인데 어떤 남자분이 그러니까 서해를 하시고 막 하시고 와이프가 무슨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그 교수였다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실버타운 거기에 다 있는 입주비가 2억 4천밖에 안 되고 월 생활비가 뭐 200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평생 여기에 서 있으면서 병원이 바로 밑에 로비층에 있으니까 이게 케어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도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이분의 마음이 엄청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종교가 뭘까 이렇게 서에 이렇게 써놓은 걸 벽에다 붙여놓은 걸 보니까 전부 다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십자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항상 이렇게 모여 있고 뭔가 누구로부터 듣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은근히 잠재의식에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불평을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과거에 부모 세대가 막 불평하는 그런 거를 듣고 싸우고 거기서 너가 감사해 와이프님 여보 당신 감사해요 라는 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우 정말 남편 귀한지 알고 정말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감사한지 알지 맨날 들어오면 넌 이거밖에 못 버냐 막 짓고리만 싸워버리면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감사가 갭이 돼야 되는데 정말 모든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게 뭐냐면요 와이프한테 혹은 그 아이들한테 듣고 싶어하는 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로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그 감사 고마움을요 이렇게 느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바란대요 모든 남자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주고 계속 불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가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요?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항상 언어가 어떻게 되겠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조금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은 그걸 탁 깨는 거예요 아 전환시키는 거죠 감사하라 그랬지?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 그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해결될 거야 하면서 좋은 점을 떠올려 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 책에 보면 일본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어마어마하게 삶을 바꾼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를 자기 나이 곱하기 1만번 하면 네 몇 살이에요 지금? 35이요 그렇죠? 그럼 몇만번이에요? 35만번 그치 35만번 감사를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해서 저도 해봤죠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남들이 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 그거 그게 진짜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일단 실험을 해봐요 왜? 이 책을 쓴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35만번은 어떻게 세요? 어떻게 세요? 뭐 어떻게 세요? 뭐를? 한번 떠올려봐요 방법 네? 정해놓고 그냥 하루에 몇 개씩 며칠이 되지 않나? 정5자 뭐 이렇게 쓸까요? 종에다가? 뭐 요즘에 이지 카운트기도 맞는데 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35,000번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나는 뭐 마흔 몇 살이니까 40 몇만번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개수기를 한번 그래서 이제 여기 인터넷에 개수기를 한번 이렇게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300원인가요 중국산? 아 진짜요? 300원!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약간 뭐 108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하면서 저라고 한번 이제 그것도 약간 감사합니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40 몇만번을 해봤어요 네 와 근데 하여튼 뭐라고 그러지? 그니까 그 감사를 하는 거를 지금 딱 겉으로는 보이는 게 뭐가 없지만 그냥 그 주변의 운명이 다 바뀌어 버려요 좋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사랑과 감사가 되게 높은 차원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의 500 이상이잖아요 네 그 500 이상이 인류에서 별로 많이 없대요 그니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가지고 완전히 인류를 다 빛으로 비춰버리는 그 사랑감사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뭔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시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대감사를 쓰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말고 대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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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게 노래같이 운율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제가 그때 마라톤하고 달리기 하고 있을 텐데 막 30km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럴 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걸 들고 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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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사 하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이걸 계속 누르고 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신기하게 되게 많이 평안하고 뭔가 되게 일이 뭐든지 그냥 순조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루이스 에이도 약간 확언을 노랫말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저도 그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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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이러면서 했는데 원래 이거 개수기는 이제 우리가 저기 놀이공원에서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죠 이제 저는 약간 이걸 하고 나서 했다 만 번이다 뭐 천 번이다 뭐 백 번이다 해서 확언을 하고 이렇게 루이스 에이도 뭐 몇 번씩 뭐 사백 번씩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도 그렇고 전부 다 다 이렇게 몇 번을 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 들은 게 이게 딱 이게 뭐라 그러지 바뀌려면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계속 계속 빌게이츠나 누구처럼 설거지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전에 그러니까는 접지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치우지 않고 딱 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뭔가 계속 걸리는 거죠 자면서도 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저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루틴으로 해서 내 마음의 찌꺼기를 다 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는 건 약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수명이 이렇게 좀 8년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왜냐면 여성들이 밥을 짓고 뭐 하면서 설거지를 많이 하면서 이게 물을 많이 닿잖아요 그런 또 원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에 어떤 그런 자연을 접하면서 그 생명이 가까운 그런 상태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설거지를 않았는데 그 빌게이츠는 자기 전에 자기가 그래서 또 약간 일본 자기계발서에 청소를 해서 몇 주를 벌었다 그런 책 많이 했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청소를 하라 근데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그 엄청난 그 기업에 아 청소기업이다 청소기업 그분이 약간 너무 가난해서 책에서 이분도 약간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계기가 다 책인 거예요 책 그러니까 재활용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노숙 시절에 이렇게 어디에 뭐 이렇게 책이 한 권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걸 딱 봤더니 부자가 되려면 화장실을 청소해야 해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회상가 이때는 공공화장실을 있잖아요 손을 넣어서 그 더러운 거를 다 치운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청소 회사를 차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침에 화장실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그건 왜냐면요 약간 좀 약간 이거는 어떤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의 엄청난 더러운 걸 내가 손으로 치운다는 거는 내 업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약간 좀 과거생에 쌓은 어떤 업습에 따라서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때를 씻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전환해서 참 감사나 좋은 쪽으로 해서 선행으로 베풀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내 운명은 왜 이래 하루하루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의미가 딱 맞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이 약간 예전에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청소 일본에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일본 가보면 정말 쓰레기고 뭐고 그러니까 싱가폴도 그렇고 정말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하나 이런 걸 미리 하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히 하고 주변을 항상 정리를 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막 사나요 아세요? 남의 집에 가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동부이천동의 1층을 한번 쫙 지나갈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랬는데 와 그 동부이천동의 거기 아파트에 1층에 항상 그게 이제 그 형광등이 아니라 저녁시간에 한 6, 7시 되면요 전부 다 다 저기 간접 조명을 해놓고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약간 좀 잠을 자면서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인데 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 잡동사니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난 평소에 왜 이렇게 물건이 없지? 청소를 잘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고 잡동사니 그래서 최근에 어디서 저기 어디지? 스노우폭스 북스에 쇼핑하지 마시오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 김승호 회장도 그 잡동사니 있잖아요 막 이쁜 여자들이 이쁘다고 펜시 사고 그런 거 전부 다 잡동사니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근데 감사를 하면요 약간 종이 같은 것도 좀 아껴 쓰게 되고 내가 지금 뭔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약간 뭔가 바뀌어요 어떤 의식의 전환 그것도 약간 책도 읽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건복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본인한테 맞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다가 정말로 내 안에 지금 간절한 게 있으면 나와 관련된 그런 책을 찾아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감사를 했을 때 이게 뭐 바로 집 갖춰 나타나는 효과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 하루에 그렇게 수만 번의 감사를 하면서 언제부터 뭔가 삶의 변화 이런 게 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 왜냐하면 자기 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꿈을 안 꾸는 이유가 저기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의 책을 봤는데 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자면요 꿈을 안 꾼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막 핵에 망칠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화인 거죠 정화 우리 몸이 쫙 이게 영혼이 씻기는 것처럼 뭔가 정화를 하고 자면 저녁에 잘 때 이게 낮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자기 전까지 막 들고 와 가지고 걱정하는 게 꿈까지 나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다 정화해버리고 자는 거죠 그 말 그러면 신기하게 뭐 하여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필요한 물질 필요한 환경 필요한 뭐 돈 뭐 다 나타나요 그게 계기가 넘은 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800 뭐 이게 아니라 하여튼 스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마트유 리카르라는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뇌파가 없는 감마파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그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은 히말라야 산에서 얼만큼 수행을 했냐면 거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그게 쌓인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또 이제 론다본이 이제 더 파워 이런 거에서 감사가 답이다 이런 책을 또 썼잖아요 시크릿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시크릿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제목이 감사해요 그리고 이분이 월터스 윌터스 구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에 자기 딸이 그 책을 줬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는 말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를 세 번 외치면 약간 좀 불교나 이런 거에 삼배 이거처럼 창조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열 개씩 나는 오늘 뭐 차가 막혔는데 오면서 오디오 북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그게 아니야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더 와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 창조했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시크릿 책이 전 세계에 몇억 부가 팔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는 뭐 시크릿 책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끌어당김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부적이에요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창조하는 거지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연초에 사람들이 점쟁이를 가서요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내 심장 속에 박혀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집단 무의식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말만 RAS 렉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해서 갔는데 다행히 좋은 말을 들려주면 좋죠 너 합격한다 이번에는 운수 대통령이야 그래서 되게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은 말 해서 너 언제 있어 뭐 좀 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한 해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보다는 재미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잠재의식은 농담하고 실제 뭐 재미 이런 걸 구분을 못 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래서 뭐 이거 누가 뭐 점 보는 사람이 볼 수도 있나요?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제가 충고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점을 보고 나서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긍정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감사하면 모든 게 다 바뀌니까 네가 원하는 거를 지금부터 써가지고 지금부터 뭐 감사를 여러 번 해라 이거는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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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걸 실천해가지고 뭐 부족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갖다가 이렇게 곳곳에 붙여놓는 거 이것도 좋잖아요 그 책에서 이제 조 바이틀 박사의 말을 이제 인용하셨잖아요 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되고 네 하고 얻을 수 있다 네 이 말이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호기심이 그러니까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1000% 이뤄준다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네 끌어당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감사 메모가 너무 중요해요 네 자 우리가 보세요 삶에서 나는 내가 저걸 원하는데 왜 나는 안 이루어져 왜 저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안 이루어져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매 순간 이루어진 거야 네 이곤복 선생님이 나는 서강대학교에서 가장 최다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잖아 네 근데 좋았잖아요 책이 네 그럼 나는 뭔가 책에 관련된 게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요거 하고 있으면 행복해 그럼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느꼈어 그러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렇죠 네 그럼 누가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끌어당긴 거죠 그렇죠 그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그럼 다 꿈은 이루었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이루고 싶 더 이루고 싶 더 이루고 싶은 더 큰 꿈이 있어요 얘기해 봐요 저는 그게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 사실 그게 그렇지 네 자 매 순간 행복하게 사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음 그래서 지금 마음도 항상 다른 사람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베풀겠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일을 하니까 네 그게 감사해요 음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라는 게 이게 행복하다라는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마음이 되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깨달은 태국의 그 그 뭐 부처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는 그 일도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진리 하나를 얘기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와 저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도 7시에 일어났다 그렇죠 나는 4시간이나 뭐하고 있었던 거냐 하면서 자책하면서 일어나요 네 네 맞아요 그것이 시기거든요 질투 뭐 이런 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건 우리가 빌게이츠를 질투해요 네 안 하죠 그 사람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랑 친한 동창이 네 아 어저께 아파트 사는데 2억이나 올라버렸대 네 그랬는데 얘는 나는 고등학교 때 지질하게 공부도 못하는 애가 나 대학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가 되는데 얘는 쥐뿔도 없는 애가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막 그렇게 떠버렸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 동창도 맨날 자주 만나 전화도 자주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질투가 나고 부럽고 질투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마음속에서 부해가 끓어 분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 어떤 잘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없으면 질투를 안 해 그렇죠 안 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소소한 사람이 맞아요 뭔가 큰 걸 했는데 그랬을 때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시기 질투하고 시기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란데 난 이래 이것이 비교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에 그게 거의 고마운 것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볼 수 있잖아요 아침이면 그렇죠 기분은 막 뭘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주가가 뛰어 올랐더라 그렇죠 뭐 했더라 솔직히 그분들이 왔던 그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었다 맨날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존경하고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김승호 회장이나 뭐 켈리재모 회장 누가 뭐 질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간 주식에서도 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좋은 에너지로 새로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새로 리셋이 됐어요 그러면 일어났을 때 하는 첫 한마디가 내 운명을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권복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막 유튜브 편집하고 책 보고 이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다 아 행복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저도 바랄 게 없어요 왜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냐면 막 뭔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가 진짜로 내 사명이나 가치에 맞다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엄청난 그 정말 말의 힘을 경험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카페에서 이제 책을 쓰고 있었는데 막 앞에서 어떤 분이 막 거슬러요 약간 좀 잔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 계층인데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야 막 카페 앉아가지고 거기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원두 갈아서 해서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좀 노동자 계층인 것 같아요 노동자 하시는 분을 그걸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말에 말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에너지를 그 모기가 그러니까 파리한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한 그 훈이 풍선 비닐봉지 안에다가 파리를 갖다가 넣으면 파리가 지식해서 죽는대요 그 정도로 이 말이 되게 힘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욕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지 그래 내 안에 저런 어떤 욕이 그런 면도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이제 제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들려가고 너무 거슬려가지고 에너지가 그 순간에 막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삶이 막 욕을 하는 정도로 막 불평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되게 이게 막 몇 시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저 앞에 뭐 테니스 라켓 하나 있고 되게 조용하게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집단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옷을 겨울이니까 이제 약간 거울이 근데 이분들의 표정은 약간 다 달라 막 이렇게 수염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테니스 라켓 있는 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뭐 다양한 모습이에요 근데 쓰는 언어가 되게 교양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와 요즘 애들은 글씨를 안 써서 아이들의 손의 근육이 되게 예전하고 달라졌어 우리 때는 편지를 쓰면서 정말 로맨틱했는데 하면서 이런 막 기분 좋은 감정의 언어들을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학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밌다 와 이런 대화가 너무 재밌다 하면서 남자분들인데 일요일 한 다섯 여섯 시에 테니스를 치고 운동을 같이 하시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계속 긍정적인 단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 저분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이건 뭐지 일단 자세도 좀 달라요 앉아 있는데 제일 교양 있게 얘기하시는 분은 약간 좀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되게 오래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말도 엄청나게 차분하게 하시고 음 그랬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이분의 목소리에 그냥 반할 정도예요 그냥 와 그래서 저는 비교를 했죠 와 이분이 이 이 그 에너지가 낮은 것의 진동수의 그 말하고 높은 것의 진동수의 말이 긍정 부정이 너무 차이나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다 이렇게 에너지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면 그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조 비텔리 박사가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원하고 바라고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모든 떠올림은 다 이루어진다 네 그 사람들은 뭘 떠올렸어요 마음속에 불평 불만 저 사람 밉다 막 이렇게 그런 욕 있잖아요 네 식빵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18살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이렇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 보면은 평소에 집에서 뭐가 날아갈 거예요 소두병이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제 사명은 뭐냐면 이걸 빨리 이제 이런 거를 맞는 사람한테 알려서 감사 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어떤 불평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까칠한 지미씨 백감사 이야기 거기에 책을 읽고 네 백감사를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지미씨도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몸이 말라가지고 좀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회사에 가면은 너무 까칠 까칠해가지고 막 사람한테 말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좀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고 막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또 이분도 책을 보면서 어디 가서 또 백 백 가지 정도를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면 삶이 바뀐단다 해서 이분은 매일매일 백 가지를 썼어요 백 가지 다른 거 어제와 다른 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회사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행복 호르몬인 감사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싹 바뀌거든요 그때 행복한 순간을 바꾸니까 주변에 대하던 사람이 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나를 괴롭히던 상사는 막 정금 가고 어디 다른 부서로 발령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백감사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분의 또 어머니가 또 막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TV 이런 데도 나오셨는데 그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삶이 어떻게 내 생명이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만 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백 감사를 했더니 뭔가 수치가 다 낮아지면서 좋아지신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어떤 연구는 저기 뭐 되게 많아요 어디 이걸로 인해서 뭐 암이 치유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 비테일 박사가 발명한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을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말이 맨날 욕이다 누구를 때리고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통해서 이제 내 무의식의 찌꺼기를 정화하면 이제 삶이 바뀐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조 비테일 박사는 이분 노숙자였죠 근데 완전히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책을 뭐 50권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작곡한 그 음악을 한 50권 그래서 뭐 엄청 부자가 된 거죠 왜? 24시간 자기 뇌에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아까 그게 어려우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거라도 막 누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유튜브에 명상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안 하던 거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되게 거부감이더라고요 그렇죠 아휴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카페는 이상해요 막 전부 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뭐 하는데 주문 같고 이상한 주문 같고 그러니까 그분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카페에서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는요 아무런 부정적인 말도 없고요 광고도 들어올 수가 없고 7년 동안 계속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글을 안 써도 보기만 해도 감사의 강정을 아침에 느끼고 가니까 지금은 한 예전에 조회수는 한 십몇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몇백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와서 계속 네이버에서 이렇게 유입돼서 와서 보고 가요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거를 이제 많이 뻗트려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기적을 알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정치인 돌아가신 정치인을 이제 강연을 갔는데 제가 책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우리나라에 이런 감사에 대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감사학을 좀 만들어봐라 저한테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항상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뭔가 유언을 남기시고 가는 걸 반드시 실천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고 가셔서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 뭐 강릉의 평생교육원이나 지방의 공무원들 많이 강연을 가잖아요 국가 이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뭐 정치인 이런 분들 이제 감사에 대한 필요한 책은 그냥 드리고 할인해서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교통 표지판에 이런 데에 뭐 스피드가 30 그 다음에 그 옆에다 감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고 뭐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적어놓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삶을 계속 다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이루어져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그거를 원했어요 네 친구 천억 있죠 네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나요 천억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어 네 그럼 그 친구는 내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축하한다고 하고 네 진짜 그것이 이미 들어온 것처럼 감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감정을 맨날 자기 전에 한번 느끼고 자면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걸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쓰면서 이제 곧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뭔가 동시성이 주어져요 Synchronosity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이런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천억이 왔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쫙 적어보고 만약에 이분이 무슨 일 하고 싶어요 뭘 잘해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직업 없어요 그렇죠 직업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반드시 좋아하는 직업이 와서 그걸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할 거였는데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내가 뭘 할 건지 그 결과 결과 그러니까 감사를 미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억이 있을 때 내가 이 돈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로 나만 사치한다 이러면 감사하고 진동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리사욕이 있어야 돼요 왜 사이토 히또리도 내가 욕망하는 게 있어야지만 그렇죠 내가 만약에 회사를 만들어서 화장품 건강식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다 그게 나로 인해서 감사함의 가치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할 것인지를 일단은 좀 생각을 하면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이 친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천억 지금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 천억 원하지 않아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천억 받을 가치가 없어가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억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이걸 쓰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감사 또 약간 그런 거 뭘 할 건지 그랬는데 뭔가 하늘에서 뭔가가 주어졌어 약간 이게 무한지성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모든 아카시코드에 너 지금 당장 홍콩으로 날아가 봐 해서 이분이 약간 우리 자기계발서에 나온 나폴레온 힐이나 뭔가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번 진짜 가게 돼서 정말 가서 뭔가 했다면 그 마윈처럼 마윈이 그때 완전히 미국에서 감금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는 그거 뭐지 컴퓨터 그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탈출을 시도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이제 있는데도 난 그걸 하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요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천억이 안 온 이유는 이분의 쓰면서의 의식이 뭐냐면 내 안에는 그런 거를 지금은 갖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요 이게 씨앗이잖아요 근데 씨앗인데 이것을 이제 솔직히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려면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2, 30년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씌워놨어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진짜 행복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씨앗이 어디서 태워가지고 그것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건 되게 중요한데 김성현 회장도 뭐 천 번씩 뭐 백 번씩 쓴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요 백 번이나 뭐 천번 뭐 아까 뭐 40만번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잠재의식을 탁 바꾸기 위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한테서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4만 5천 시간을 뭔가 긍정적인 말로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막 싸워 그러면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이 나가겠죠 그렇죠 마음 쓰고 그러던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욕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계속 이루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딱 전화를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제가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맨 뒤에 백감사를 써봐라 그러면 딱 이제 딱 이제 편지지를 쓰거나 이제 안 되겠다 나 진짜 나 우리 남편하고 할 만큼 다 해봅다 그래서 이렇게 백감사 이거를 해가지고 이 남편한테 그냥 A4용지 옆에 있는데 진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입을 꽉 깨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나랑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소리칠 수 있는 거에 진짜 고마워 이거에 녹지 않 컸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남편이 솔직히 결혼할 때는 다 사랑했잖아요 사랑을 안 하면 결혼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 사랑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 변해서 뭔가 비교에 의해서 뭔가 저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백감사를 전해보고 나서 나서 심리상담을 가든지 누굴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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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아까 실버타운에서 그렇게 사별을 해도 이렇게 좋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분이 그러더라고 89살인데 청소를 일주일에 한번 해주고 다 이렇게 건강 보호사들이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니까 자기가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저는 서해보고 독서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다 이루어오는 의식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은요 부정하고 긍정을 부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부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TV에서 뉴스나 이런 데서 재앙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만약 재앙이 이제 막 했는데 근날따라 어떻게 막 감정이 격화됐어 그 재앙 그걸 보고 그럼 그것이 내 심장의 이미지가 새겨지잖아요 그럼 그 심장의 이미지가 새겨져서 내가 만약에 어떤 되게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그거와 합치돼서 그런 일이 겪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하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인 거고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깨달은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미처 보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나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그걸 이제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왜 안 이루어져 하면서 그렇죠 안 이루어져서 계속 그러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하는 거 자체가 내가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를 깨닫는 과정인가요? 오 그거 진짜 이거 이거 지금 아까 조셉 모피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이 말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왜냐하면 풍요라는 건 솔직히 제가 말했잖아요 이 물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없으면 죽어 이게 이거를 내가 지금 몇 몇 뭐 일십백천만 십만백만 천만 억십억 백억 천원 조 십조 백조 천조 뭐 경 해 자아까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사막에서 이제 이거 안 마시면 호흡이 끊겨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벌어놓은 사람이야 네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그거 주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 물에 어떻게 처음부터 맨날 마시면서 아 진짜 감사하구나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삶이 바뀐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1초 뭐 뭐 뭐 자기의 천억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이 중요한 것도 다 마시면서 감사하는데 그 천 원짜리 종이쪼... 아니 천억이지 네 이 종이쪼가리 이거 안 오겠어요? 오죠 네 와요 이미 온 거죠 이미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버스를 어떻게 바꿔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한 번 말고 세 번 정도 외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좀 특이하게 실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 이거 이거 감사 감사 이걸 해도 되고 뭐 뭐 이거 이지 카운터기 있잖아요 앱에 이지 카운터기를 이렇게 108배 할 때마다 이렇게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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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시간당 맨날 이렇게 리마인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 목표를 써놔 가지고 휴대폰 기능 많잖아요 근데 약간 휴대폰이 있으면 이걸 키면 또 뭔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하정우가 이제 걷는 거 사례 3번 거 걷잖아요 그 사람도 약간 이렇게 워치에다가 몇 번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 안 보게끔 일부러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할 때 혼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들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남편 울고 애가 막 똥 기저귀 사가지고 막 괴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도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애가 막 또 사춘기를 하고 문 쾅 닫으면 원래대로 그때 어떻게 딱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 1초 습관이 왜냐면 그때 전환이 0.1초 만에 아 감사 그냥 감사 그냥 하나 해버리는 거죠 근데 감사 라는 말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말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휴렌 박사가 발명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전부 다 다 무슨 말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연구 결과에 죽기 전에 이제 엘리자벳 스키블러 로스 아시죠 인생 수업 네 그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죽음에 이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손이래 손 손 손을 잡아주는 거죠 네가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네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가족으로 맺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맙다 라는 의미에요 고맙다 고마움은 사랑은 거죠 그렇죠 고맙고 사랑은 거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사용서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부모가 버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하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전생까지 가보거나 뭔가 그 사람의 업이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보면 그 탓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손 감사합니다 용서 솔직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데도 누가 이렇게 탁 치고 이것도 솔직히 끌어당긴 거거든요 자기 생각 안에 뭔가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근데 재수없어요 이렇게 말이 나와 사람들이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해? 사이토이트로처럼 운이 좋아 이만하기 천만다행이야 따라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세 번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해보세요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좋아 역시까지 역시 난 역시 워낙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1700억을 세금으로 내는 사업소도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 사업으로 벌어들인 세금 저도 이제 지금 사업을 했지만 그 정도 세금을 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왜 자기 얼굴하고 이런 거 사이토이트로 아시잖아요 그 일본의 괴짜부자인데 근데 60 그러니까 60, 70살이 됐는데 되게 젊어요 인터넷에 써돌여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긴자 마르칸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그 회사 회사 그걸 차릴 때 이 자기 제자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지미 씨처럼 막 불평하는 이 제자를 뭐라고 했냐면 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사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10명씩 천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사이토이트로 제 마요미 씨 이 사람이 그 사이토이트로이 씨한테 갔을 때는 되게 운명이 안 좋았거든요 얼굴 설색도 안 좋았는데 천일을 위해 실천했어요 스승이 하라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억만장대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사이토이트로이 왜 자기는 이때까지 중학교 졸업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힘든 일도 하나도 없었고 안 좋은 일도 하나도 없었고 아무 그 일 없이 행복하게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비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얘기했듯이 생로병사 그게 전부 다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사임이 고통 그러니까 뭔가 의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되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비밀을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알았겠죠 아리가또 고정에서 이게 한자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안 생겼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약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염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들 그러니까 스님들 수행하실 때 법륜수님도 그렇고 약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세혼보살을 외친다 그래요 간세혼보살의 뭐 명호를 외치면 뭐 하나님 아버지처럼 진리의 말을 갖다가 외치면 그때 당시에 에너지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 사고가 날 그걸 탁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하나님 이러는데 근데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너무 잠재의식에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감사합니다 말 안 해요 그리고 막 계속 불평해요 그러면 아무리 종교가 있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작가님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텐데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솔직히 실제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제 특히 이제 작가님 말씀을 딱 들으면 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딱 영상을 딱 끄고 이제 현실이 딱 돌아간 순간 바로 다시 올려도 돌아가잖아요 대부분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뭐 선생님 거 들으신 분들은 약간 계속해서 이제 지금 네 번째 들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많이 노출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정우 얘기도 했지만 그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면 그 잠재의식이 두 명이 하면 그게 힘이 배가 돼가지고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 큰 이런 돈을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서 누구한테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자기 걸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질이 아니라 말로써 누구한테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아까 100명의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많겠죠 네 지금은 이제 미략한 일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이토 히뚜리가 마이유이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이 세네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세네 명을 했는데 나머지 이 97명을 어떻게 채울까 그랬더니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에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저도요 그걸 또 실험했어요 제 식대로 네 저는요 책에 나오면 이 작가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 방식대로 항상 변형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저같이 TV를 안 보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난 자기 전에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항상 축복을 하고 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인구가 70억 명이니까 절대 인구 줄어들지 말라고 88억 인구 기억하기 쉽게 팔팔하게 좀 따르라 해서 88억 인구에게 세상에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를 2000일을 넘게 쓰고 잤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그러니까 재미로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게 이런 걸 떠나서 책에서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는데 내가 안 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도 책을 왜 이렇게 지금 보냐면 이 책을 나는 안 읽었는데 아니 이 책이 나왔는데 나만 모르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이 책을 보는 게 너무 너무 아 감사해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승호 회장도 그런 쓸데없는 그런 어떤 소비 물품 말고 책을 사라 그래서 저도 저도 책 외에는 별로 안 사요 책 책 외에는 안 사요 책 그런데 최근에 저기 뭐지 이동진의 그 아무 책방에서 네 빨간 책방에서 이분은 2만 권 영양평론가인데 책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2만 권을 초장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또 뭐 책에다 낙서 안 만든다 또 뭐 뭐 만 권은 도서관에 읽어라 또 미니멀리즘으로 집에 있는 책 다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분은 책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암 그냥 사다 놓는 거죠 근데 솔직히 교보문고나 가보면 보고 싶은 책 너무 많고 이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의식이 방해하는 거죠 아 이거 하면 다 잡동사인데 근데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 책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이분이 책은 무조건 닥치는데 재밌는 책 만화책이 재밌거나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독서가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네 그럼 아까 감사가 습관이 안 됐는데 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보여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또 여기서 누굴 찾아가래 그럼 찾아갔어 그럼 거기서 또 누가 알려줘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알려준 걸로 또 뭔가 해봤더니 해 그럼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책 책을 계속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요 그냥 일반 인터넷 서점에서 없는 책들이 자기계발서에 너무 좋은 게 옛날 거 많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절판돼서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막 한가득 사와요 그러면 막 배불러요 책을 사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사는 종류의 책들은 나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주로 많이 책들 보는 책들 근데 이거가 아닌 책들 이렇게 두꺼운 책들 보다가 많은 그 책도 그냥 보다가 나중에 어느 독서가 수준이 성장하면 그것까지 읽어볼까라는 시기가 오니까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냥 내비둔 다음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표지 보고 산 거는 내가 나한테 뭔가 반응이 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독서를 많이 안 하니까 빨리빨리 못 읽으니까 속도가 안 되니까 그거 내비둬서 버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 책 만드는 건 너무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거든요 밤샘하면서 인쇄소에 되게 안 좋아요 환경이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의 노동자들 많이 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가서 한국분들이 일하시는데 밤샘 작업을 막 하시고 해요 그래서 책에 한 권 나오는 거는 가장 싼 거는 가장 싸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다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래서 저도 좀 목표를 지금 2만 권을 책을 그래서 책꼬지를 일단 주문했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읽고 바로 시도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되게 이쁜 후기 좋은 어떤 책장을 해서 딱 했는데 막 이렇게 쌓아두고 저는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책을 쓰니까 많이 쌓아두고 했는데 거기다 딱 세워가 두니까 딱 딱 딱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몇 개 만들까 이러면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도 자기에도 그때 딱 책을 읽고 정말 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책꼬지를 먼저 거실에서 쫙 그러니까 다 빈 거 빈 거를 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거 여기서부터 읽은 거 채우겠다 해서 이분도 그때 4시 반부터 이제 채우신 거죠 다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의 제목은 만약에 저기 책을 봐서 감사로 변하고 싶다면 책꼬지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솔직히 뭘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 그냥 먹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배설하고 말이잖아요 그런데 책에서 읽은 것들은 이 뇌리에 박혀서 심장에 박혀가지고 평생 남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가까운 집안에 도서관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 기록에 한 줄 정도는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도서관에서 책 봤는데 뭐 남은 게 없어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날짜 쓰고 여기에서 이런 거 하나 얻었네 하면서 한 줄 정도는 남기는 게 독서의 시작인 것 같아요 못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유튜브 듣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종이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명상처라는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그 책에서 소개해 주신 불평을 없애는 방법 그 탈모드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불평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요 네 모든 재앙을 다 끌어들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그렇게 이렇게 루이스 에이가 화내지 말고 이거 되게 그러니까 확언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나머지 5분 24시간 중에서 뭐 23시간 59 59 55분을 불평하는 데 쓰면 에너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불평하는 거를 진짜 바꾸겠다 해 가지고 학원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감정을 느끼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든지 해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 탈모드에 그런 예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되게 가난한 농부죠 가난한 농부죠 집에서 이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우고 모두 다 키워요 근데 너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아 이 닭똥 냄새가 닭이 또 똥 쌌네 그리고 또 뭐 염소가 저 염소는 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막 시끄러워 시끄러워 저리다 때로는 막 때리기도 했어요 막 닭을 개가 키운다 그러면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평이 많아서 저 라비가 이제 마을에 엄청 그 현자인 라비가 이걸 보더니 이 사람을 이제 교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아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일단 경광이 안 좋아지고 삶에서 뭔가 삐그덕 거리니까 이 사람도 계속 어딜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찾아간 거죠 안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뭔가 고치고 싶은데 안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제 현자들 탈모드는 현자들이 간접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자 그 농부하고 부인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방이 이제 단칸방인거죠 집에서 이제 살 때 너무 좁고 하 난 왜 이렇게 가난해 너무 좁아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불평해 일어나서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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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라비가 농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집에 다 키우시죠 자 내가 지금부터 해라고 하는대로 하면은 삶이 정말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을에 혼자니까 혼자니까 또 해야 되죠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아까 좀 하나님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답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분도 이제 내면의 그런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닭을 갖다가 이제 또 한 두 마리 집에 두 마리 있는 거를 딱 집에다 들고 이제 같이 잤어 그랬더니 저정마다 꽃꽉꽉 꽃 끼고 그러나 그리고 닭통 냄새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연에 있으면 괜찮은데 완전히 애가 닭통을 싸고 완전히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괜찮아 그래도 두 마리니까 그냥 어찌어찌어찌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랬는데도 또 원래대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막 계속 불평하면서 막 그래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게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집에서 키우는 토끼 뭐 토끼나 이런 이런 이거를 저기 거기에 집에다 같이 놓고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끼가 가만히 있나 막 방을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계속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막 동물농장이 됐어요 이제 일까지 괜찮았어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걔네들이 싼 싼 똥 때문에 네 절대로 나가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세번 세번 염소 그래 염소 염소를 집에다 갖다 놔서 우와 염소가 막 음메하나요 음메 음메 하면서 잠도 못자게 하고 막 그 좁은 거기에 너무 막 냄새나고 이제 3일째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라페이한테 갔는데 어 이거 어떡해요 나 너무 죽겠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자 이제 네번째로 이제는 그 하나 키우는 맨 마지막은 뭐 하나 할까요 돼지 그래 그래 좋다 좋다 그래 그래 돼지 돼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약간 그런 어떤 바이블이지만 사람들이 다 창조한거지 그래서 이제 돼지를 갖다가 그랬더니 얘는 돼지는 도도로 꿀꿀꿀 하면서 막 돼지가 싸는 똥은 막 부지직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낫비한테 이제 약속한 4일째 가가지고 이제 어땠냐 미치 죽을 것 같습니다 얘가 얘네들이 자연에서 똥을 쌀 때는 아무리 그나마 좀 나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싸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낫비가 어떻게 처방을 내렸을까요 하하 결론을 내봐요 다 내보내라고 오 맞아요 어떻게 했어 책바로 하시는 거라 아 자 이제 닭하고 소아 돼지하고 저기 오리하고 얘네들을 전부다 다 밖으로 내보내봐라 그리고 잠을 잤어요 천국이 따로 없네 자 이제부턴 불평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환경에서 잠을 푹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게 우리네 삶인 거죠 우리한테 딱 자기의 의식대로 모든 걸 다 창조하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막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집에 산다고 그러고 편하게 산다고 하고 불평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 아이 소중한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더 비교해서 공부 못 한다고 애를 갖다 두드러 패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애를 갖다가 당근치기도 하고 자 만약 이 아이한테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없어도 없으면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봐봐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런 분들은 이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착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 나의 기둥이고 내가 이 아들한테 의지했는데 이 아들이 버려다줄 수는 없고 돈이 없고 이제 나는 어떻게 먹어사라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삶에 이제 현안점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가지고 누르고 있는 것들이 고맙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화를 이제 제가 실은 거죠 재밌죠 네 너무 찰떡이었습니다 찰떡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제 국부대 갔는데 진 제가 시각화로 BTS를 그냥 막 이렇게 학원으로 저는 좀 약간 재미가 있어야 돼서 막 이렇게 키보드에 막 누르는 데 새우님들한테 댓글을 됐다 나는 BTS의 누굽니다 난 BTS 별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네 그랬는데 이 책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나왔고 그렇죠 내가 이런 분 군대에 감사 메모를 알려야 되겠다 도서관에 기증도 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그 진이 연천에 5사단을 간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6사단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약간 좀 키우기 힘들었는데 제가 항상 감사 실천하는 거를 봤어요 하다가 안 하다가 했지만 어디 책에서 또 세 가지를 써서 거실에다 붙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따라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맨날 감사합니다 하는 걸 붙이는 거 보니까 얘한테도 이제 뭔가 감사는 어린 아이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봐서 제가 성민아 혹시 있잖아 저기 이런 노트에다가 한 세 개 정도 써보려 했는데 얘가 고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써놓은 거를 이제 제가 거실 같은 데서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애가 오는 순간에 청소년기에 애가 너무 멋지게 보낸 거예요 사춘기도 없이 왜 항상 밥을 먹고 온 날 때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쑥쑥 그는 거예요 야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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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너무 멋지게 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그리고 계속 엄마가 뭔가 자기계발을 하니까 이렇게 뭐 이런 뭐 계속 이렇게 오디오 간담 아사놀이다 오디오 드려요 그랬더니 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 차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산책 그런 걸 틀어놨더니 애들이 무슨 부처님이 돼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잠재의식에 다른 거 심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또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키보드가 이게 자동이 돼서 카톡이나 이게 사람들한테 보낼 때마다 또 감사합니다 가 저절로 떠서 우리 아들한테도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나오길래 막 아이한테도 막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면 이랬더니 애도 막 되게 정중하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막 자꾸만 답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약간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남편도 계속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막 저절로 떠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도 뭐 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그리고 신기한 게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걸 쓰면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뭔가 제가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니까 뭔가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을 뭐 그런 기업처럼 운영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애플하고 일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인사로 승진하게 돼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저녁에 잠을 자다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뭔가 그 메시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은 게 뭐였냐면 거기에서 뭔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솔루션들이 문제 해결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도 이렇게 적응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비몽사물 이제 잘나고 이제 감사 메모 남기고 잘나오는데 남편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어 뭔가 회사에서 어 뭔가 도전 좋은 일이야 뭔가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내가 그 회사에서 회사를 퇴사로 왔어요 퇴사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잤어요 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쪽으로 돌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남편이 직장을 잃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아무런 거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별거 없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랬더니 어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되게 제 꿈에 집중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꿈 집중하고 저도 제 꿈 집중하고 그랬는데 어 우리 남편이 저희 이제 아침 미라클모닝 하고 있는데 딱 의자를 안 주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요 나 솔직히 있잖아요 승진을 했다는 거요 퇴사 아니었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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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성장 축하하려고 오케이 우리는 우리 집은요 생일 축하를 안 하고 성장 축하를 해요 무탄트 메시지처럼 뭔가 이제 아이가 뭔가 이루었을 때 무탄트 그 부족들은 성장 축하한다고 해서 초 하나 켜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합격 뭐 아이가 못했는데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거 할 때마다 케이크를 해요 제가 그 책에서 그걸 읽고 루시아가 번역한 무탄트 메시지 읽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이제 새로운 일이 퇴사를 했으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다 해서 케이크 사다가 성장 축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승진했다는 거야 근데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면 지구의 기운에서 다음 주에 클래스 K님이 나오지만 내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될 거래요 그래서 뭔가 시작할 게 있으면 반드시 오래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내년 거는 다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수석 부장으로 승진한 건지가 엊그제였는데 그래서 이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약간 20년 동안 다니면서 약간 똑같은 일에 지금 실증이 난 거죠 변화가 발전이 없었는데 여기를 오면서 너무 큰 일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이 복지 비용으로 전부 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이제 그 회장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감사 메일을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회장님 회사 회장님한테 그 회사를 메일로 그런 거는 아빠한테 물어보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 보내지 말라고 솔직히 속스럽고 약간 와이프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네 이렇게 회사를 만드셔서 우리가 가족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정말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유지하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아침 5시에 전화하면서 항상 근데 이제 그전에 읽은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기 싫은 거는 그 즉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아 그래 조금 간단하게 해서 보내 이렇게 해서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보내기가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 책에서 즉시 보내래 그래서 딱 5시에 이제 막 켜고 막 썼어요 구구절절하게 새벽에 또 막 빨리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글이 아주 또 구구절절하게 감사하다는 그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게 감사 메모가 이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이제 큰애하고 이제 아 야 진짜 이렇게 감사 메모가 효과가 있다 야 큰애한테 성민아 야 이거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냐 어쩌면 이럴까 그랬더니 아 역시 엄 작가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그 20살 아이가 역시 엄마는 대한민국 1등 작가입니다 이러면서 야 너무 애가 잘 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같이 마라톤을 뛰는데 애가 되게 잘 뛰어요 오 근데 애가 제가 막 가방 이제 마라톤을 뛰러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를 그냥 걸어가자고 했는데 너무 먼 거죠 그래가지고 달렸는데 한 8킬로를 이미 달려 버린 거예요 근데 애가 막 더우니까 파카 막 이렇게 가방에다가 들어주고 하면서 애가 너무 잘 큰 거예요 야 쟤는 누굴 여자친구를 만났는지 저렇게 너무 잘해준다 엄마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엄마 지치면 안 되지 좀 빨대 하면서 막 뒤에서 막 밀어주고 있고 와 와 애가 너무 잘 큰 거죠 나보다 그래가지고 아 이 감사힘인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이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보여줬어요 이제 감사 메모 이제 어쨌든 이 회장님한테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받았어 이거 읽어봐 그래서 읽더니 아 글을 잘 쓰네 그러는 거야 그래도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칭찬해서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그 회장님이 잘 쓴다고 해서 아 우리 성민이가 저렇게 센스가 있어서 엄마한테 여자가 듣기가 좋아하는 그런 칭찬해 주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그걸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감사로 메모를 남기고 감사로 답을 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저도 둘째가 그렇게 사고가 나서 큰일이 있었지만 모든 걸 다 긍정으로 극복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좋은 거를 누리는 거를 하나도 제가 이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평범하게 살았다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강월레 어느 순간 어디 가면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체조선수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제가 감사로 아까 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리스트를 하라고 그랬죠 저는 너무 많아서 맨날 그걸 다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누구한테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백만 배에 힘이 나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님하고 같이 하거나 감사한 사람한테는 항상 감사하다고 하면서 뭔가를 드리고 주로 이게 말로 많이 칭찬을 해 드리죠 나는 잘될 거야 그 책에 보면 첫 번째가 칭찬하라 감사하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사는 비밀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무엇을 하든 성공해요 근데 대부분 칭찬하나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안 받고 자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하고 나다 보니까 엄마가 고마워 뭘 갖다 줄 때마다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듣지는 못했는데 엄마가 계속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하고도 되게 대화를 하면서 치유하면서 아버지가 사랑한다 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시고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빠가 맨날 엄마랑 싸우면서 막 뭐 할 때는 막 집안에 물건 던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요 아까 그리고 이제 감사 메모를 남길 때 네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미 이뤄진 것처럼 남겨라 가졌다고 생각하고 남겨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시제 중요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가장 좋은 시제는 현재에요 현재 현재? 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다 여기 현재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자기계발사에는 이미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머덕을 벌었다 해가지고 이걸 더 이상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 시제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미래도 솔직히 이게 지금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 뭐 가 있다 나는 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천억으로 뭐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I am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리라고 해서 영어에 I am that I am 라고 해서 M하고 I am 현재 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약간 가졌다 이런 건 약간 아니잖아요 잠재의식이 약간 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원이고요 뭐뭐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뭐뭐로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미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체험해 본 사람들이 하면 좋아요 이미 그거를 아니 그 힘을 아니까 근데 과거완료형으로 하라는 거는 약간 좀 그 사람들은 뭔가 현재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지 중요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재가 되게 중요한데 자꾸만 뭐뭐로 이루었다 이러면 자꾸만 과거로 이렇게 지금으로 오기 때문에 과거에서 자꾸만 묵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무의식 깊은 쪽에서는 과거에 좀 뭔가 매몰된 게 있으니까 뭐뭐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러는 건 약간 옆에서 이렇게 소리쳐도 좀 이상해요 진짜 부자가 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 진짜 그거 쉽게 가진다 이렇게 그냥 만화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어디 자기계발사는 뭐 과거완료시제로 해야 된다 근데 미래는 좀 아니에요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약간 좀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면 되는데 제가 왜 감사일기라고 했는데 감사 메모를 남겼냐면요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러면 막 무슨 일기장 메모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메모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뭐 개수기 컵 이러면서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그냥 휘갈기는 게 메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도 그냥 막 휘갈기면서 그냥 좀 메모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워요 불평이 했어요 그러면 딱 종이 한 장 꺼내놓고 내가 지금 감사한 게 뭐지 그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네 하면서 딱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빨리빨리 정말 메모를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너의 좋은 점은 말이야 제가 한번 지금 100까지 해볼까요 기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감사는 잠깐 게임인 게 뭐냐면 어떤 그룹에서 이제 모임을 할 때 서로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고 칭찬한 거 하면 그 자리에서 막 호호 웃어요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눈을 보면서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아까 뭐 뭐 뭐 뭐 뭐 했습니다 뭐 뭐 하고 있다 뭐 뭐 가지고 있다 이건 전부 다 방법론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누구냐면 다 깨달은 자아가 있거든요 그 자아가 알아요 너는 지금 이것보다 이걸 원해 내면에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조용히 듣는 사람은 감사 이런 거 떠나서 그걸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뭐 외치고 뭐 이런 걸 안 해도 조용히 그냥 한 번만 떠올리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은 그래도 시각화 비전포도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감사합니다 그거를 너무 그 감사에 대한 이 사람도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이 사람도 다섯 개씩 쓰고 맨날 잤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얘기를 쓰라고 해서 미국 사람도 쓰다 말다 하는데 이분도 약간 감사로 모든 걸 다 끌어당겼어요 부나 이런 거 시각화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약간 오바마 대통령 시각화가 끝인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미국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은 얼마나 거기에서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각화를 한 거죠 거기에 내가 무슨 드레스를 입고 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유세가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 뽑기도 전에 유세하고 있을 때 이분이 무슨 드레스 입고 갈까 거기 오바마 대통령을 사진 놓고 드레스를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시각화의 비밀인데 이분은 이미 안 거죠 그러니까 진짜의 감사나 진짜 끌어당긴 암이에요 암 암 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호건복 선생님은 책을 통해서 진짜 보니까 굳이 뭔가 약간 좀 깨달은 사람이 굳이 다 탁 내어 놓고 편안하게 있을 때 들어온다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되면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임기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생각한 것만 해도 바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생각하는 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니까 좋은 쪽으로 오겠어 나쁜 쪽으로 오겠어요 좋은 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다 바뀌어요 에너지가 일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에너지가 합친 거니까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기면서는 기분 좋은 감정이 중요하다 남이 그런 얘기하면 듣지도 말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거기에 에너지에 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기분 좋은 거 아침부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는 거를 막아요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막 어떤 되게 안 좋은 어떤 상태에서 바로 전환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내비두면 그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러면 그걸 끌어당기면 내가 그러면 대형 참사를 내가 끌어당겼어요 내가 끌어당겨요 왜 내가 지금 그 안 좋은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은 바로 전환하지 않고 그 상태로 어딜 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라삐가 그걸 탁 밖으로 다 보낸 게 감사해요 또 밖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얘네들이 밖에서 똥 싸니까 이 내면이 이렇게 쾌적하고 이 한편 공간이 얼마나 너한테 소중하게 푹 자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 불평해 하면서 그는 더 불평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2탄으로 만들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라삐가 거기서 한 단계로 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빙이라는 책이 엄청 됐어요 거기서 뭐 좀 약간 좀 비약한 것도 있지만 해빙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데 그것부터 더 중요한 게 비예요 존재 자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약간 이 세상에 만약에 지진이 나와버렸다 그럼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수억년부터 그거는 사라지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거 그건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본질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그 본질이라는 그 마음은 감사할 때만 가장 빨리 반응해요 그게 가장 에너지 진동이 크니까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듯이 높은 의식에 가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전부 다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기부단체나 그다음에 자선 그다음에 백만장자들은 무슨 기부클럽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돈을 잃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너무 커요 빛이 크면 이따만한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그림자 이 어두운 그림자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그게 11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제가 내일 나올 그 책 루이스에이 책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에서 내는 그 11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10% 정도를 이거를 밖에다 이렇게 내보내면 좋은 쪽으로 그리고 덕행이나 선행을 싸는 쪽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를 받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치자 뭐 정치인들이 뭐 해가지고 나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아니라 진짜로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세이브드 칠드런이나 이런 쪽 뭐 그런데 계속 내가 하니까 누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2만원이라도 그걸 해놓으면 나중에 큰일이 벌었을 때 그게 도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운명이 있는 사람은 살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법칙 그러니까 약간 공부를 하면 뭐라 이제 세상 공부를 하면 책도 많이 읽지만 세상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하니까 저절로 많이 들어오니까 밖으로 자꾸만 배출이 되는 거죠 배출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계속 뭐가 들어오니까 있다라는 감정에서 계속 감사하니까 너무 차고차고 넘치니까 계속 나눠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뭐 시제라든지 뭐 외치는 거나 쓰는 거나 이런 건 형식적인 거고 형식이요 형식이요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비 그러니까 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비 그러니까 마음 내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챙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되게 좀 평안한 게 뭐냐면 요즘에 자해 명상을 좀 했어요 자해 명상은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해 명상은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주변 사람 이건보 선생님이 행복하기를 이러면서 이제 다 빌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의식을 확장해서 내 가족 주변 사회 국가 세계 우주까지 해서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듣고 있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내가 부산에 가서 이제 선원에 가서 뵙고 왔어요 그 자해 명상 하시는 분을 그 명상을 하는데 이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눈 감고 우리 외부를 차단해 보면 가만히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감사나 이런 걸 실천해 가지고 호흡 뭐 이런 거 명상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밝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달라이라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막 수많은 사람을 거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부자원 되거나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감사 실천을 했어요 긍정 정주영 회장도 항상 미래를 긍정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거 남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거는 내가 적하고 승리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남의 생명이 이제 죽은 거니까 내가 승리했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러나 전쟁만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런 마음 속 깊은 곳에 감사가 있거나 긍정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다 들어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게 안 들어왔다 그럼 내가 지금 뭘 불평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거지? 그래서 지금 이본부부 선생님은 자기가 자의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는 그 마음 플러스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한 일을 계속하면 계속 막 너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이제는 막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모두 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 다 뭘 원하는지 아세요? 행복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어 행복이에요 궁극적 목표입니다 근데 행복은 이미 와 있어 전부 다 다 있어 이미 태어나서 다 뭔가를 하나씩 건졌으니까 네 또 뭐예요? 다 성공을 원해요 성공 성공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가치를 알려서 많은 사람한테 베풀기를 타고 있는 기여 이건 누구한테나 있어요 애기들한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존중받지 않는 거잖아요 네 친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금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대접받기를 바르는 대로 이 사람을 대접해주라 그럼 어떻게 칭찬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나이스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운전할 때도 아무 일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맨날 차면 타면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맨날 그런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그 운명하는 에너지가 감사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좀 약간 변질이 돼서 그런 말은 좀 약간 좀 일반 사람 쓰기에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 걸림돌 있어요 없죠 모든 사람들한테도 감사해 라는 말을 쓰면 다 좋아요 근데 사랑해? 뭐 사랑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에는 모든 인류의 공통사람이 다 동의하는 진리인 거죠 근데 만약에 진실이 만약에 거기에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곤 포브라우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반 평소에서 반은 살아왔지만 되게 중요한 감사를 비밀을 진짜로 알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왜? 책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자기가만 알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나와서 이렇게 책을 쓰고 알려줘요 그 욕구 성공해서 많은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정조영 회장은 계속 자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재단 세워서 나눠주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사람 큰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분들은 약간 깨달음 깨달음 부처가 깨달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로 깨달은 것도 약간 마음의 작용을 완전히 깨친 분들이 그렇게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서 하기 때문에 그냥 부가 온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이러면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진 순간 아 왔네 하면서 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주변의 사기꾼이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부를 얻다 쓰는 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갑자기 졸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인생이 망해요 그리고 돈을 쓰는 의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흥청망청 쓰고 먹고 하다가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감사 메모를 하거나 뭔가 세상에 이제 감사한 걸 적다 보면 아 자꾸만 마음이 올바른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정화되니까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진짜로 원래 나 그러니까 참나 진아 있잖아요 그 진아가 나와서 이걸 해 이걸 해 알아서 알려줘요 그럼 그걸 하면 돼요 오늘 너무 이 감사 메모가 이거 너무 큰 주제로 가버렸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다 인정되게 되는 거니까 물질이나 이런 걸로는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데 이 정신이나 이 영혼 쪽으로 가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게 뭐냐면 안 보이잖아요 당장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영이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최근에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유 없이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이유가 없는데 감사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내가 뭐가 돼야지 혹은 뭐가 생겨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뭐 아무것도 안 생겼어 뭐 심지어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뭐 나쁜 일의 생각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게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산 공기 하늘 이거 전부 다 이거 돈 들어요 아니죠 안 들죠 네 근데 우리는 자연에 가면 어떻게 한숨이 하아 나오면서 이완되면서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 진짜 감사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이유 없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하는 건 조건이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좀 바라고 그런 마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런 법칙을 알아야지만 풍요로워야지만 남한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막 열심히 일한 날 갑자기 집에 가서 탁 이렇게 씻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너무 편안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유 없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그걸 누리기 위해서 뭐 큰 집 대저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무슨 저기 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대성한 관저가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감사라는 건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뭔가 모르는 그 뭉클함 있잖아요 아이를 보면 보이잖아요 애기들 지나가면은 애기들이 웃어주는 거 그 미소 그게 본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감사는 뭐냐면 본질 본질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경제 성장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이제 너무 풍족해졌지만 예전에는 먹기도 못했을 때 그 100원짜리 이렇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용돈 줘가지고 어디 전방 이런 구멍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게 먹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배고팠는데 근데 지금 이제 너무 풍족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떤 거저 주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거 그것이 이익 없는 감사라는 거죠 거저 주어지는 거 뭐 있을까요 공기 물 바다 우리가 진짜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화 시스템 수도 시스템 이거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애들은 저거 떠먹잖아요 맞아요 강수진 제도 책에 나오지만 강수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기가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장애나 사회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프리카 최근에 제가 유튜브 들어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액자 있잖아요 경매에서 뭐 300불짜리 액자에 흑인 엄마랑 흑인 딸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엄마 바지까랑 그게 우리나라의 1980년대 모습 아닌가요? 가난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이 여성들의 어떤 보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해서 블랙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애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그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프라인프리는 전세각과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분도 그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 저녁마다 메모를 남기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남겨요 마야앤젤루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시를 들려줬다 그 다음에 셔벳 하와이 달리기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말도 안 써요 감사한 거 다섯 개를 쓰라고 이 사람도 책에서 봤어 아 제가 저도 연구를 해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 전화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짐킥이라는 미국의 뇌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그 다쳐가지고 뇌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뇌가 이렇게 잘 발달을 못했는데 이 사람도 책을 읽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면 뇌도 변하더라 그래서 제가 김재엽 팀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7주 동안 다른 말 하지 말고 미안해 고마워 용서해 사랑해 이 말만 했더니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심장 박수도 그렇고 고혈압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 연구 결과가 과학적인 게 되게 많으니까 그게 이유 없이 감사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해서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말 먹으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기 전에 딱 한 개 세 개도 많아 두 개도 많아 너무 많아 한 개만 적는 거죠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한 거 뭐예요 집이 있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저기 부산에 따뜻한 데 있다가 서울에 오는데 눈이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춥대요 엄청 추워있죠 와 근데 이때 보일러스 시스템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파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고맙다고 떠올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고마운 게 그냥 저절로 팝업이 되는 것처럼 그냥 삶에 그리고 또 뭔가 내가 또 이렇게 기분이 떠운 되려고 할 때 바로 전환하는 거죠 감사 그러니까 메모 감사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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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은 거대한 거 이렇게 얘기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거 없어요 맞아요 감사 다섯 개 한 개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짐킥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뇌를 다쳐가지고 두 번째 또 한 번 굴렀을 때 이제 뇌가 약간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사람이 속독복을 개발해 가지고 오프라 윈프리하고 그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책들을 봐야 되는데 책에서 뭔가 치유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속독복 배우고 그런다니까요 빨리 아 빌 게이츠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책을 읽으면서 더 배우고 막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똑같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지금 딱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완전히 만족해서 할 사람이 없는 게 계속해서 이게 서브리미널로 계속해서 사회에서 이런 거 뭐 이런 이런 걸로 계속해서 팝업을 하면서 광고에서 주입을 해요 너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게 이게 잠재의식에 제가 시각화할 때 심장이 엄청 각인이 된다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듣는 이 메시지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만족해서 살고 산에 혼자 들어가서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참 계속해서 마음이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위대한 시크릿에서 아 이게 물질은 잘 끌어당겨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스승들에 따라갔더니 알아차림이다 결국에는 시크릿이라는 건 알아차림이다 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네 내가 지금 감정이 행복하지 않아 자 지금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 앉아가지고 호흡해보자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아니면 책을 읽어볼까 하면서 이제 알아차리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걸 알아차리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어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가 있고 그러면 아니죠 지금 모든 시간에 여기 현재의 손상에 있고 이것도 여기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살다가 과정은 다 무시하고 여기에서 죽을 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후회할 거를 미리 해놓고 여기서부터 감사하면서 완전히 행복하게 이 생활 잘 살았다 하면서 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시간도 그걸 지금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숨을 들이 마실 때 내쉬지 않는 게 우리가 안 오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 호흡 하나에 죽음이 있는 거를 명상을 한번 해보면 진짜 이 모든 지금 만나는 제가 이군복 소득이 마지막에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단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후회가 없어요 완전히 만족하니까 그 이제 보통 이제 감사하면은 앞으로 내가 좀 바라는 거 혹은 현재 상태의 그 감정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라는 쪽이 많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 네 과거에 대해서 왜 이미 지나갔는데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재라는 건 과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과거에 있던 것들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감사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지만 여기 현재가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지금 많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돈을 쓰면서 감사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계속 결핍 아 저 사람은 막 스테이크 먹는데 우리 집은 된장찌개 먹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나 저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왜냐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세상이 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이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로 인해서 벌어졌어요 나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우주예요 내가 다 창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다 창조해 놓고 왜 하나님은 안 주시나 부처님은 안 주시나 그 분들도 다 내 안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종교도 그렇고 심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를 만들었으면 나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그런 걸 못하고 살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모든 세상의 고민은 마음에서 빌렸된 거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마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아까 그림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음, 양, 빛과 어둠 이래서 밤, 아침 이래서 항상 이 세상은 에너지가 균형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태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그렇죠 달만 있으면 어떻게 그것도 죽죠 그럼 어떻게 이 가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중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가 발견한 게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마음에 창조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든 종교들이 마음으로 다 창조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 속에 그리는 모든 것은 다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전지전능한 힘인 거예요 거기에다 뭘 넣든지 거기에 인풋은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내가 마음 속에다가 계속해서 뭘 집어넣어요 고통 미움 슬픔 질투 부정 불평 그 다음에 상사에 대한 험담 그 다음에 안 좋은 모습들 그 다음에 TV에 나오는 온갖 재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 막 그런 쇼핑 이런 것만 그런 것만 맨날 하루종일 보고 있으면 어떤 게 나올까요 내 삶에 안 좋은 것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마음 속에 이제 내가 바꿨어 안 되겠다 마음이랑 캔버스를 완전히 이제 좀 해가지고 나 진짜 의식적으로 한번 해 볼 테요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약간 낙수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흙탄물을 처음에 이렇게 막 흐트릴 때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이 되도록 이렇게 막 불평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막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투사돼서 그 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로 나라는 건 뭐냐면 행복한 나도 나야 근데 불평하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도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 불평을 아침에 왔는데 어떤 불평을 봤어 그럼 그건 내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그럼 어떻게 그걸 딱 바꾸려면 어떻게 해 마음에 스크린에 있는 그걸 바꿔야 되죠 저 도화지를 마음에 뭘 그리고 싶어요 천억을 그려야 되잖아요 천억을 만약에 친구 친구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천억이 된 걸 상상했을 때 그거를 그려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 친구가 천억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싶고 그다음에 되고 싶고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가 놀아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 이 그림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공명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계속 그리고 거기 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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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미 그리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어떻게 해 우리 내 마음속에 난 그런 거 가질 자격이 없어 네 하다가 이제 또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 포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죠 다음 생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솔직히 보면요 어저께 비행기 저기 위에서 보니까 구름 위에 전부 다 가려 있어 밑에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걱정하면서 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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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동받동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워칭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더 위에서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저기 멀리서 나를 지켜봐요. 이게 한 10년 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안 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반응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좀 있다가 보면 지나 가니까 그것도 진짜 고마운 일이 하시구나. 이만하게 다행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난 역시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 운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 겠죠. 그래서 마음이 부처가 육령 고행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집착 없이 그냥 행위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지금 묵묵히 감사하면서 하면 뭐든지 운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도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기독교는 맨날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끌어당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니가 지금 저기 병에 걸려냐 아니야 그럼 잘 살아 있냐. 그래. 뭐 어디 다리 못 쓰냐.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석가모니가.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요. 생로병사로 나중에 다 모든 지금에 있는 근육도 다 사라지고 지금에 있는 피부들도 다 사라지고 나중에 생의 끝에서는 모든 게 다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집착하고 있어요. 젊음에 집착해 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도 어떻게. 그때 가서도 행복하니까 지금도 행복하고 그때 가서도 행복해. 근데 지금에 있는 행복은 모르고 자꾸만 미래에 있을 행복만 바라보니까 지금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계속 괴로운 거죠. 이게 그 이제 이 감사를 이제 뭐 좀 비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억이 나왔으니까 천억이 예를 들어 보면 천억을 내가 갖고 싶다고 막 감사하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나는 이미 사실 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진 걸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가질 것이면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미 행복하죠. 여기는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 승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게 그게 개입되지 않고 정신 승리다. 네. 그냥 이게 뭐 너 그래서 뭐 네가 지금 천억이 있어? 없잖아. 그건 정신 승리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발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걸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걸 하면 잠재의식이 다 방해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큰 거는 내가 내 마음속에 감직해서 내비두고 조용히 내비두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단계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같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 거니까. 그런데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보이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감사 메모 책 마지막 보면 이제 백감사가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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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감사에 도전하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이렇게 살다가도 약간 기분이 다운되거나 피곤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딱 이렇게 종이 하나 딱 펴봐 가지고 지금 감사한 점을 메모해 보는 거죠. 아까 제가 100가지 대볼까요? 했을 때 지금 서광대도 나오시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있으시고 펜도 있으시고 마이크도 있으시고 소니도 있고 저 뭐야 저 조명도 있고 창업센터 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돈도 있고 구독자도 있고 남들은 몇 백 명 밖에 없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고마워 하고 오신 분들이 소개해줘서.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걸 100가지 접으면 그 자리에서 진짜 뭐 불평할 게 없네 이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해보신 분들한테 한 100개만 한 번 적어보면 이제 순간 관점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거기 보면 이제 이민규 교수님 그러잖아요. 생각의 각도. 생각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의 원인은 생각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생각을 딱 돌릴 때. 그러니까 뭐 비난 누가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듣고 배우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의 의식 수준이니까 뭐 그분도 약간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뭐 세미나를 가서 확 바뀔 수 있는 거죠. 하늘밤에.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좋으면 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변해서 정말로 뭐 크게 됐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막 와서 물어봐요. 그럴 때 아 난 이렇게 해서 됐어.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대꾸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남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너 생각은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충돌.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들었는데 어떤 누구하고 충돌이 있는 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좋죠. 대화. 맞아요. 대화를 하는 게 좋은데 어떤 막 감정이 그려서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걸 끌어당겨요. 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기분을 집에까지 막 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중독 음식 같은 거를 막 찾게 되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안 돼도 좋아.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길이다. 그러면 꼭 일해야만 해 할 때 고집이나 집착이 있을 때는 삶이 괴로운데 이렇게 안 돼도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네. 그럼 나도 해 보자. 근데 만약에 이게 돼. 만약에 나한테 맞으면 해 보고 계속해 보고 만약에 나한테 안 맞고. 에이 그냥 제껴. 그렇게 해도 돼. 네. 그리고 만약에 천 번 써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운동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게 왔다. 그러면 왔다죠. 얼마나 싼 투자예요. 그렇죠. 가장. 근데 그게 끌어당김이 된다니까요. 될 수도 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네. 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기적의 일조 습관으로 이렇게 왔지만 제가 책을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교육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서울을 왔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서울로 저를 이렇게 전학을 시키지 않았다면 정말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서울에 있는 교육을 제가 누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정말로 성실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렸을 때 뭐 그런 자식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을 것도 있었지만 그건 극히 일부였고 그 기본적인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창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바라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건복 선생님도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 성장의 일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그 시기에 이 출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작가 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셔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간, 에너지, 노력, 공간 이런 거 정말 열심히 사시는 청년이시니까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시고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만드는 감사한 메모의 저자 엄남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아우, 너무 엄청 길게 하셔가지고 뭐, 뭐, 벌써? 진짜? 아우, 뭐...